아 오픈! 아 오픈하지 마요! 아니 억지로 해 갑자기 처음으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지금이다! 들어와, 들어와 아니면 형이 제일 앞으로 가 형이 나한테 가려줘 너무 작아져서 누나가 앞으로 가야 돼 누나가 작아서 너도 하지 않잖아 시작부터 아직 날 길어 사실 어저께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가죠 이제 마지막 좀 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나 지금 하는데 무슨 얘기에요 왜 지금 해줬어요 그래서 형이 전반적으로 진행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돌아지 MT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거기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하면서 한 바퀴 돌아가겠습니다 자기소개 시작! 시작! 번호 1 2 2만년 현 칭찬맨 동생 콩닥천사 이사입니다 하시는 일도 좀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팬성 PD로 일했다가 그만두고 지금 현재 방송국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유튜버도 하고 있고 언론품따 상점에서 칭찬맨 굿즈 독점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는 그냥 양두를 하고 있는 생각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언론품따 그거 친오빠면은 독점 줄만 하지 않나요? 왜? 저는 그 자유경쟁을 원합니다 아 아 입찰이 니가 좀 농가 먹어요? 네? 니가 좀 농가 먹어요? 농가 농가 먹는다고 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농가 계약에 의한 아 계약에 의한 왜냐하면 분배를 정확하게 해야 이분도 편해요 안그러면은 분배를 안하잖아요 따로 시간을 내서 선물을 막 만들어야 돼요 선물 준비해야 돼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거 아 아 편해요 편해 그런거 아니야 그거를 그렇게 내가 일부러 쉐어를 해야 따로 막 선물을 준비를 안 되는데 이게 가장 편한 길이다 이게 내 기품인데 그게 가장 편한 길이고 이게 맞아요 그쵸? 풍천씨 그리고 자유경 자유민주주의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술 먹고 하는 이야기 아니였어 술 먹고 하는 이야기 아니였어 술 먹고 하겠지 자 다음 분 오크루즈 안녕하세요 배돌아즈의 서른다섯살 막내 아 막내야 5년째 막내라고 있는 목냥이 진용헌이라고 합니다 아 일어나면 안 들어와요 더이상 원래 이렇게 저희 죽은 조직이라 몇 년생이야? 8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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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정민님 뵀을 때 몇 년도에 제가 8년 정리할라 그러다가 8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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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늙었다 썩은거 아까 35세가 이제 그거 된다 내밋니위 내밋니위 한 60살 돼도 막내겠네 그렇지 60살 돼도 아프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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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프지말라 나 아프지말라 8구나 9공 생각 좀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8구나 9공 친구들도 많으니까 아 그거를 본인이 될거야 제가 될거야 본인이 될거야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거 왜 치워? 아 아 아 아니 이거 뚜껑이 어디 날려먹어가지고 장난치잖아 아 아 아 아 아 말해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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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막 이렇게 하기 싫은데 종순이 야지를 줘야 알아 야지를 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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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캐스터 당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하고 참고로 이제 밸돌아지 정의원 아 좋아요 그럼 넘쳐줘야 네 네 네 네 네 저희 이제 빨빠이 하죠 네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기현입니다 와 밸돌아지 특별해요 특별해요 그리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축구인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 가포인이라고 합니다 쫄병을 맡고 있습니다 유일해 유일해 특쫄 특쫄 특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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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짬병이야 나 나가 내가 찰별주심 아 제가 찰별주심입니다 예 차돌짬뽕을 팔고 있구요 예 찰별짬뽕을 팔고 있구요 아 찰별짬뽕을 팔고 있구요 요새는 날이 좀 더 와가지고 약간 국물 없는 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물 없는 찰별짬뽕 예예예 차돌별짬뽕 남은다고 남은다고 언제 나온거에요 그 한 9월에 나온대요 아 내가 좀 짭짤한가요 아 수윤이요 많이 팔렸는데 별로 남는게 없더라구요 아 아 하잖아 인마 정의원 정의원 빨리 하자니 정의원 아니야 하자니 나도 정의원이다 인마 누가 정의원이다 난 정의원이냐 야 너만 정의원이냐 아니 언제까지 정의원 저거 할거야 다시 정의를 해야돼 영원히 아니 정의원빵에서 한 명 내려왔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정의원끼리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선단드립니다 더 트라이예슬러 철면술입니다 예 더 트라이예슬러 그게 뭐야 트라이예슬러 그게 뭐야 저는 베드라지의 비주얼을 맡고있는 아 아 아 진짜 푸어어요 푸어어요 아 아 마스쿠트 마스쿠트 아 박수치기 좋다 아 쳐야되다 쳐야되다 하하 직박이요 직박이요 안녕하세요 살벌하다 치과의사 치과의사이자 유튜버 크리에이터 살벌 멕시사 뺐어요? 마술사 전 마술사 출신 전반사 와 막 미국 IBM 게임 정해요 이러면 써있어요. 빼셔도 되잖아요. 그거 이렇게 긁으려면 돈 든다고. 오늘 또 이렇게 각지에서 모이기 힘드신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열두 분이나 모여가지고 너무나 일단 개회사에요. 개회사에요. 저런 거 좋아해. 그래서 칭찬맨부터 퐁닭천사 식상하다. 유튜브 트위치에서 요리광수하고기 승학과입니다. 손님으로 온 박정민입니다. 오늘 또 늦게까지는 못 있으시고 최대한 늦게까지 있답니다. 높은 시간은 대충 12시 와우 내일 촬영이 있으실 때 아침부터 아무리 하지 마시고 일찍 가시는거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화를 촬영을 망치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이것도 촬영이야. 네? 아 그렇긴 해. 그렇긴 해. 근데 이제 미리 말을 해서 어제부터 계셨잖아요. 어떤가요? 뭔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터넷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짐창맨입니다. 유튜버구요. 스트리머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주호민 작가님하고 같이 뭐 인물사전도 하고 여러가지 뭐 대회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나 소개하자. 다이어트 włas 다이어트 그건 항상 하는 거잖아요. 다들 하고 계시죠? calia 해보려고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게 맞는거 같아요. 어저도 별로 안 하고 저런 오늘 아침도 안먹었어. 아침에 먹었어? 오? 뭐 먹었어? 나도 왜 안 줘? 너무kl cryptocurrencies 00 когда 온다면 아무도 안 좋아. 몇시까지 오라니까 자 팀장님 팀장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저기로 갖고 가야 돼 조심하세요 뾰족해 뾰족해 아 이거 봐 얘기했잖아 뭐이 뭔지 한거야 안그렇게 했는데 저요 아 진짜 왜 옮기는거야 여기도 안 보여요 작게 쓴거야 그렇게 작게 썼어요 크게 쓰면 돼 그러니까요 멈춰놔 아 그냥 써놓은거 지울거야 자 그 오늘 타임 테이블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네 그 사실은 부탁드린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MD에서 할만한 컨텐츠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 네네 다 해보셨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수집을 하고 아 좋다 좋다 개회사 한번 듣고 개회사 한번 듣고 여기가 더 안보이는거 같은데 네? 카메라를 찍으려면 여기가 더 안보이는거 같은데 아 그러면은 다시 옵니까 자 이동 근데 그거 안 적어도 되는데 안 적어도 돼 됐어 됐어 보여 아우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날씨 아저씨가 날씨 아저씨가 인원은 아까 설명했던 듯이 정혜원 매직박 단구 철피식 품어리형 웅냥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준혜원 주호민 통닭 전사 신청해 아 나 준혜원이었구나 특별혜원 김계열 스포용 가꾸기 팬님 승허 아니 무슨 요만한 그러면 왜 이렇게 개급 개급이 왜 이렇게 많아 개급사일 개급사일 철저해야 돼 철저해야 돼 왜 이쪽으로 맞지 형 준혜원인데 형 준혜원인데 특별하니까 준혜원 준혜원이 좀 약간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거 정혜원분들 인지하고 계시죠 왜요 오늘 처음 듣네 정혜원들끼리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혜원들도 역풍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물이 조금 갈려야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잘 의논할게요 어디 남의 애기가 아니 롤도 롤도 로테이션을 계속 메타를 바꿔줘야지 이게 흥하는지 정혜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게임 하나씩 준비해오기로 했잖아요 그걸 좀 보고 준비해온 골을 보고 너무 성의 없다 아 좋다 그러면 이거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준혜원이 준혜원이 그런 말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손작권 준혜원이요 준혜원이요 말이 많네 나 정혜원인 줄 알았잖아 너무 열심히 이겨내시길래 한 분씩 준비한 걸 써보겠습니다 순서를 좀 정해보죠 각자 프레젠테이션 저도 갖고 와야돼요 각자 프레젠테이션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가지고 와야돼요? 준비한게 있다면 가져오세요 아니 맨손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저요? 아 나 혼자 못 뜨는데 머리가 있으니까 혼자 못 뜨는데 도와줘? 아냐아냐아냐 준비할게 있다면? 자 그리고 이제 야 왜 니네 갑자기 둘이 같이 초조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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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짜는거잖아 너네 아니 나 짜왔어 나 짜왔어? 난 세개나 짜왔어 칠사 안절부전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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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잔뜩 준비해왔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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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그냥은 사람들 어떡하냐 그냥은 사람들 그냥 안 했어 생각 생각해 왔어 아니 그냥은 사람이 있겠어 아니 그게 중긴데 너 내 다음인데 큰거야? 아 나 큰거 준비했고 그래? 아 일단 통처님은 이 티셔츠를 또 맞춰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완전 고급이에요 이게 다 사이즈가 아 완전 고급이잖아 아 아 이게 디지털 프린팅이라고 해서 일반 나연보다 수십배 비싼겁니다 아 수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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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빨간빨수록 수십배? 그게 옅어져요 그럼 원래 얼마 원래 오픈 수십배면 기본 가격이 너무 센거 아니에요? 수십배면은 너무 센거 네 엄청 비싸요 티셔츠인거죠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디테일하네 아 좋아요 뒤에 이름도 써있고 네 뒤에 이름도 다 써있고 형은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카메라 앞으로가서 공천! 앞으로가서 보여주게 네! 아 어디야 여기야? 어 뒤로 들어왔어 등판해줬어요 아 서있어요 메뉴 같다 그리고 라인업 한정식 메뉴 같아 네 그거예요 공부롭게도 알파벳으로 했는데 창민이랑 제 이름에는 위에 있더라고 아 나이순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 정혜원은 위에 있어요 아 정혜원부터 이렇게 아 진짜 우아래가 없으시네 아 정혜원 다 옷 벗어 아 딴 거 입어 아 정혜원은 오늘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 아 이거까지 쉽지 않을텐데 오케이 그러면 순서를 순서를 주로 다가자부터 할까요? 반대로 하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직업 특성상 계속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예 야외활동을 좀 준비해왔는데 지하철 1호선 같다 자 요게 무엇이냐 자 요게 무엇이냐 아 아니 10m짜리 끈이다 10m짜리 끈 자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이냐 아 단체에 줄넘기를 할 것이냐 야 아 아 아 아 저 다리 부러져가지고 아 되게 더운데 다리 어 저렇게는 그냥 감피해서 아 아 아 기둥이 줄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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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줄넘기 달리기만 넓기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자 예 끝났습니다 이게 왜 재밌냐 이게 왜 재밌냐 이게 왜 재밌냐 이게 왜 재밌냐면은 일단 심판에 적어주세요 기본적인 웃음을 보장한다 웃음 보장한다 단체에 줄넘기는 또 이제 비난할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구멍이 나옵니다 비난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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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재미를 보장하는 형님 근데 그 가방에 그거 하나 있는거에요 또 뭐 있죠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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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지 아니 그럼 줄만 가져오시면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황급히 뭘 찾으시겠네 이렇게 돼있는거 엄청 자신있었는데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거보다 재미없으면 이제 퇴출이 되겠습니다 아하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아 박수 박수 좀 더 열심히 하셨는데 단체줄넘기 단체줄넘기 저는 저번은 경우는 이제 기어리형 뒤에 스케치버 매직이 있을겁니다 오! ea 저거 재밌습니다 주우진님이 그때 했던 모모모모라! 이거 재밌습니다 주제가 주어지고 모모로 설명 가면 같은 팀이 맞춰주면 되는 이거 하고 저는 아무래도 채널 주로써 설명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 모 아 그곳 또 바꿨어요 핫 비자 토핑으로 하면서 위치 음식 전탄하는 데요! 야 너 너 투자했지?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상 하면 또 몰입해서 하면 여기서 막 이렇게 따가운 눈 쪽으로 보내주셔도 막상 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좋아 좋아 12명이 이거 하나 넣기가 좋은데 그치 좀 약간 난이도가 있고 카메라 건들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메인 이벤트는 여러분들 다 준비하실 것 같아서 예 밤에 롤링테이퍼를 한 것 같아요 밤에 롤링테이퍼를 하고 아 눈물 한 번 쏟아 해줘 예 눈물 한 번 쏟고 서로 좀 써준 거 각자 각자 드립 비 나가고 싶어서 지금 단단히 준비했어 아 아 아이차다 아이차다 아 좋습니다 아이차다 저는 네 그냥 게임을 사왔는데 폭탄 돌리기 아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습니다 네 이 안에 퀴즈 같은 거 다 들어있고 네 저요 하면 되고 혹시 마피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거짓말 탐지 아 거짓말 탐지 아 거짓말 탐지 아 거짓말 탐지 지성충 위주로 검증돼 검증돼 아 검증 30개 준비해오셨나요 아 검증 30개 준비해오셨나요 아 아 그냥 훔치진 않았겠지 돈 주고 샀겠지 알겠습니다 아 아 수고합니다 진짜 아 아 아 그 제가 수고해나 못 드렸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랑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아 그 기성품 기성품 파는 거 파는 거 파는 거 파는 거 파는 거 아니 그 껍데기가 안 벗겨졌는데 네 뭐 좀 숙지를 하고 보셨나요 아니면 같이 자체 알아가는거지 이제 알아가는거지 응? 그거 하지마요 오늘 그거 하지마 어디부터 계속 그래 야 죄송합니다 자 자제해주세요 두개 자제할게요 아 근데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안하는데 저도 불신 안으로 아 그거 그거 어느정도는 얘 유의기간은 그냥 가지마 빼주지마 가지마 그래도 꼭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아 그래도 꼭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해야지 그럼 해야지 폭탄 던지기 돌리기 아니에요? 폭탄 던지기 돌리기 돌리기 그어라 거짓말 거짓말 던지기 폭탄 던지기와 거짓말 던지기 아 근데 배우님이 또 그 그게 연기를 하시니까 네 본인이 친화적으로 가봤네요 거짓말 던지기 그게 뭐야 거짓말 잘 할 거 아니에요 다 안 얘기 왜 왜 거짓말 잘하지 아니 제발 나오고 있어 연기하니까 연기하니까 거짓말은 연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연기가 거짓말이에요? 자 자고 일어났더니 자는 연기 정말 잘하신다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러니까 주무시는데 자는 줄 알았어 방붙잖아 근데 보통 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볼떡 일어나신 거 자는 연기가 자는 것도 되게 깔끔하게 나 진짜 자는 줄 알았어 아니 언제 코공으로 씨더라 전기 연기 연기야 연기 연기야 코공으로 연기 코공으로 연기 아니 근데 왜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연기를 하냐 누가 볼지 모르니까 원래 뭐가 배어있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원래 그래요? 이게 연습이 돼요? 커피 마시는 연기 저봐 커피 원래 안 마시면서 마시는 거 CF 연습 커피 광고를 진짜 마시는 줄 알았어 커피 광고를 연기를 하시는 거 자 연기야 연기 와서 코골골 장르 좀 배우도 자면 자야지 배우도 여기 와서 코골골 자는 것도 슬로퍼님은 일단 매직빵님이 쓰고 계시니 슬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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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치북은 있길래 아 정국노래잖아 아니 그 예전에 예능에서 나온 게임인데 액션 흥민정음이라고 있어요 액션 흥민정음 액션 흥민정음 액션 흥민정응 capit 정말 Тем Rus 제 주거 뭐야? 제 주거 뭐야? 아 이거 도미솔드? 수장님이 하신대 연습하죠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액션 흥민정 전국 노래잖아 이거 승우꺼 그냥 가져온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뜯었어요 그냥 지금 승우 죽는 거 아니야? 액션 흥민정 울수도 있지 애인데 액션 흥민정 그리고 몸을 쓰는걸 하면 어떨까 대표적인거죠 트위스터 지가 막히죠 여기다 장판을 깔아놓고 왼손 왼손에 몸이 막 얽혀가지고 구비적 구비적 할 수 있는 나랑 닭빵이랑 다른편 그거를 보고싶었어요 원래 tv 엔젤스에서 봤어 제가 영감을 어디서 얻었냐면 매직빵님하고 철매수진은 항상 다라이 대전 누가 더 다라이가 큰가 이런거 사실 원래 하고싶었던거는 천하대일 다라이 대전 얼굴 사이즈 좀 재고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샀어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샀어요 그거는 사람한테 쓰는게 아닌데 샀는데 너무 과학적이어서 바꿨어요 트위스터로 그리고 어제 방송하신데 매직빵님이 오셔가지고 그건 어제 본인이 우승하니까 바닥이 막 선대고 발대는거야 재미있어 되게 재미있어 성인 남녀들 성인 남녀도 하면은 재미있어 기가맥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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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미있겠다 이거 재미있겠다 이거 재미있겠다 아니 왜 그런거잖아 확실히 이게 어른들이 하는 용이에요 품격있게 아니고 품격있게 이거는 막 애기들같이 승 근데 사실 여기 나온것만 해도 어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죠 하지만 준비하시면 많이 겹쳐있어요 제가 준비한거는 아아아아 지금 생각했네 형도 겹쳤어요 지금? 내가 말해줘 내가 말해줘 나도 나도 형도 겹쳤어요 나 먹으러 가래요 퇴스터 이런거 퇴스터 그러니까 얘 누가 준비했을거 같더라구 아아아 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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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저는 아 진짜 마텔 갔는데 제가 살려는게 없더라구요 아아 기성품 아 기성품 왜 다른걸 구하냐 마텔고 이어갔는데 없는거야 마텔고 나왔어 퀴즈왕 뭐냐고 OX 퀴즈왕 OX로만 하는거야 시청자분이 추천하신건데 스케치북을 좀 바꿔왔어요 아 스케치북 진짜 겹치네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사실을 자기가 적는거야 그래서 누가 썼는지 맞추고 아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만 알고있는 저의 비밀이나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면 어 누가 썼지 하면서 누가 썼을거 같다 아 재밌겠다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 그러면은 나만 알고있는 형의 비밀을 얘기해도 돼요 아니 니가 알고있는 비밀을 니가 쓰는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있는 비밀인데 다른 사람 비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못먹었어 밥은 먹었지 이상한거야 배가 고치 밥 안먹었어? 밥 안먹었어? 아침 먹었어 아니 먹자마자 난 안먹었어 나는 왜 아침 안먹었어 전화를 안받잖아 전화를 안받잖아 전화를 계속 안받으셨어 자 다음 어니어 클리퍼스 아냐 뭐야 기드됐어 비밀 맞춤기 비밀 맞춤기 시크릿 어때 어 시크릿った 시크릿 시크릿 보이 스펜인거 같아 후올 향의 시크릿 리가 이 시간 비밀남자 저는 두가지를 흔히 TV프로그램에서 많이 보는 예능은 그런건데 서로서로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당연하지 지금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아니요 여기 다 적어왔어 그랬구나 갑자기 줄 끊으면서 자기 준비했다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배도라지가 단체의 협동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내 예를들면 120초 99초 이내에 하나하나하나하나 미션을 전원이 다 통과해서 현황으로 하는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미션이 한 명 여기서 뭐 땅콩 받아먹기 한 명씩 다 해가지고 전원이 자기 미션을 다 통과 면초이 그 미션을 준비해 오셨는데 아 그 미션은 이제 같이 상의를 좀 하려고 근데 몇개는 준비했어 재기차기라던지 재기 사오면 돼 재기차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아 형이 지금 다리 아파서 못차니까 저는 못차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 미션을 열다 배도라지 전원이 통과해야지 아무것도 안 싸우셨대요 알겠습니다 그니까 요약을 하면 그랬구나 류 이게 프리스타일이니까 류 나는 99초 이내에 모두 미션을 다 그냥 프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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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따지면 렉카 같은거죠 렉카 렉카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니 이거는 그랬구나가 쇼치로 딱 가기도 좋아요 이거는 쇼치로 딱 그랬겠죠 아니 좋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수자님이 아실거에요 실제로 이거를 아직 비난하기에는 일러요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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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프리스타일로 잘하실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계시죠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코너로 한번 헤헤헤헤 소문을 열어야 되니까 미션을 제가 좀 우리 지금 열두명이잖아요 열두가지 미션을 제가 한번 동의를 해볼께요 열두가지만 아니 예를들면 이런거 찍스토어도 그 안에 녹여서 할 수 있네요 아하 다음 남들거 아하 남들의 게임을 미션으로 봐서 하하 괜찮은 초 있나요 초 정! 그냥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아, 써놓으셨어요. 미리 써놓으셨어요. 오늘 매직박 대운동을 진행하시겠다. 아니 왜냐하면 협동심이 필요한 단체 미션을 통해서 어떤 동독한 멤버십 플레이닝 그게 멤버십이죠. 그러면 정수씨 한번. 이게 상당히 안이어들이 많이 비슷하네요. 아니 갑자기. 들어오세요. 저는 방송에서도 의논을 했고 옴양이님과도 전날 통화를 마치고 제가 할 거를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침착매님에게 몸으로 말이죠. 통화했잖아요 그때. 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는 네꺼야. 몸으로 말이야. 서로 상의를 했어요. 원래는 어쩔 수 없이 재밌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전날에? 원래 준비가 그 전에도 통화를 계속 했어요. 혹시 통화번호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새벽에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옴양이님이 단체방에다 저는 가서 생각하려고 쓰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이미 준비는 끝났는데 가서도 차곡차곡 더 싸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 일단은 뭐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통화내역을 한번 제출해주세요. 통화내역까지? 몇 번 했나요? 저도 보여드리면 안 될 게 있을 수 있어요. 몇 번 했나요? 옴양이 준효원. 눌러봐요 눌러봐요. 몇 번 했나? 몇 번 했나? 뭐 20초 아니야? 보시면 여기 제가 34초 44분 52초 뭐 있어요? 7월 25일 오전 4시 41분 갤럭시가 자동 녹음 되니까 자동 녹음. 그거 안 될까요? 그거는 갤럭시인데 그거 안 돼요. 아니면 또 왜 옴양이랑 통화를 다 녹음을 했어요? 아니 자동 녹음. 자동 녹음이요? 다 녹음을 했네. 뭐 나중에 중고로 쓰려고 이제. 지우세요. 아니 43분이면은 43분이라 싶더라고요. 새벽 4시에 44분 동안 했어요. 뭐야 뭐야? 회의는 아니거든? 지우세요. 민감한 내용이에요? 민감한 내용이 아니에요? 잘하지 마시고. 회의만 얘기했지는 않았어요. 회의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어요. 괜히는 얘기 왜 자기들끼리 해. 성형 상담했어? 종종 잠실당 얘기. 여기서 약간 제본은 아니고 나이 마흔 넘었는데 고자질 해도 돼요? 저한테는 살짝. 고자질?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풋살 나갔어요. 7월 첫째 주에. 단군씨가 엠티가서 뭐하지? 갑복이랑 뭐할까 했는데 종수씨가 아이 뭘 작아. 그냥 가는거지. 아아 왜 가는거야. 에이 뭘 작아. 이미 준비가 되어있는 자의 자신감이죠. 7월 첫째 주에? 지금 20년 치는데? 이미 저희는 엠티 계획을 저희가 날짜를 정한순간 퍼박 가죠. 퍼박 발표하세요. 지금 얘기할 차례잖아요. 발표를 하세요. 발표를 안 했다. 아 근데 이거는. 다 걸고. 너무 소림들 같았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개는. 아니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좀 지켜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들어보다가 별네비도 안 했을까요? 별네비도 안 했을까요? 고자질 말하고. 에이. 특별해요. 나보다 기대했는데. 저런 사람은 정혜환이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 정혜환이. 엉감증심. 제 쫄병으로 내려앉는다고. 동의합니다. 나 저 사람 쫄병으로. 쫄병으로 내려앉는다고. 아 형 또 삐져. 아 예. 특별히 잘 삐진다고. 아니 낯대로 정현된 거거든요. 몸으로 말해오라. 뭐 한 거예요? 네? 몸으로 말해오라.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침철단에서 했던. 네. 칭찬하기 게임이 있습니다. 아 진짜. 저희가 아까도 보지만 알겠지만. 아 재탄이잖아요. 재탄이면 안 돼요? 아 재밌는 걸 하면 되는 거 같은데요? 아니 저 죄송해요. 아니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거 다시. 자기가 다 개발한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뭐 어디서 다 사온 거야. 기성품 써가지고. 아니. 아 너들이. 야 너들이. 아니 그냥. 너가 안 나왔다고. 남은 다 사왔잖아.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들어보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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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가 말하는데. 억울할 것 같아서. 제발. 예예. 저기 원래 그랬구나 했잖아요. 네. 거기도 세 개 중에 하나였어요. 아 진짜. 그랬구나. 그랬구나. 제가. 제가 한 겁니다. 저희. 저는 방송에서 시청자들과 의사는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다들 너무 비난이 저희가 많아요. 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제가 아까 한 얘기잖아요. 아니 제가. 와야된다 와야된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저는 칭찬하기. 서로 이제 손을 마주 잡고. 눈을 보면서. 아. 이런게 없어. 이런게 없어. 이런거 준거야. 다른사람의 얼굴로. 아. 그래픈 사람 아니야. 못하는게 아니라. 이길사람별로. 아. 어마어마해요. 저도. 계속 못 참았어요. 오늘은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그것도. 그런거. 나머지 하나는. 또 그런거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다 말하면 이거 너 할거야? 알아요. 알아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요새 신문화에 대해 잘 모른단말이에요. 아이돌 걸그룹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아이돌분들의 이제. 춤을 보고. 추는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맞추는거죠. 침착용의 춤. 그럼 영원히 못 맞추면. 근데 모르잖아. 아예 모르잖아. 분명히 아는사람이 있어요. 약간. 설태씨까지 올라가야만. 아. 설태씨까지 올라가야만. 피클. S.E.S. 있고. 우리 세대사람이 추면 되죠. 이거 어제. 요새. 꼭 아이돌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때 아이돌은 S.E.S. 아. 요새. 알죠. 알죠. 아. 아. 근데 이게 명가 없어. 밖에 없어. 아. 다만. 한 번 보여주세요. 한 번 보여주세요. 맞춰볼게. 맞춰봐. 아 이거. 맞춰놀라 그랬는데. 말할까봐. 말할까봐. 아. 돌주먹오고. 아. 이따가가 이거. 돌주먹오고. 이거 몰라 이거. 아. 돌주먹.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아. 떼지마. 떼지마. 갚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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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갚을게요. 내일까지 드릴게요. 아무도. 아무도. S.E.S. 어. 욕먹이지마. 아니 알잖아. 안다니까. 따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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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말고. 아. 아니 아니잖아.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알곤에 알겠다. 알잖아. 파이트. 아니. 알잖아요. 알잖아. 알잖아. 제가 이래서 분명히 겹칠게 있을 것 같아. 아. 아니 이거 정확히. 아이돌 맞추기. 아이돌 댄스 맞추기. 댄스 맞추기. 댄스 맞추기. 아. 젠까니까 이거. 정확히 통화 때 저 세 개를. 세 개를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옹냥이님이 약간 곤란히 하길래. 하나 가져와라. 좋다 좋다. 근데 다 본인이 세 개 다 말하면. 이따 옹냥이 뭐 말하면. 아. 저는 따로 준비한 게 있죠. 너무 기대된다 옹냥이. 아니 아니야. 중수씨 이거. 뭔가 말하는 침철로 묶었는데. 네. 그리꾸나뷰는 매치. 약간 달라요. 저는 그리꾸나는 약간 얘기. 저는 칭찬 칭찬. 그리꾸나는 비난이에요. 그리꾸나는 비난. 그리꾸나는 비난. 저는 이제 칭찬. 선과. 그리꾸나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류죠. 봐서 또 바뀔 수 있어요. 류. 아. 이렇게 세 개 준비해 주셨고. 갓보기님. 아. 저는 또 여러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인디시는 다들 준비를 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메인디시는 아니고 약간 좀. 1총? 범용성 좀 높은 거. 벌칙용으로. 벌칙용으로 이제 메인디시들 게임을 하거든요. 전에 친절단 했을 때. 때기셨잖아요. 벌칙을. 너무 좋아요. 그때 피망 들었다고 제가 들어서. 아 이거 너무 과학적이다. 괜찮아지. 어. 나 벌칙은 그거 준비했는데. 1총. 핍. 피벙 준비했어요? 피벙 준비해서 제가 집에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작동이 잘 됩니다. 이거 물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단체 게임에서 물총으로 맞추기 이렇게 한 명씩 미션으로 한 명 한 명 줄넘기 다섯 개 그리고 또 물총으로 병 맞추기 이렇게 해서 그걸로 딱 요소로 하거든요. 그리고 줄넘기도 진 팀은 계속 써서 이건 안돼! 아니 그러니까 벌칙으로 이걸 쓴다고 벌칙으로 그래도 안돼? 그럼 때리니 저걸로 이걸로요? 로프마술 로프마술 로프마술이요? 자 먹기 아무튼 이거 벌칙으로 조명으로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MT를 실내에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또 멀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실을 해야 할 수 있는 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있어요? 아 씨 아니 물이 있어 아니 물이 있어 아니 물이 있어 갑복이 차례잖아 준형은 강등해서 약간 안걸로 대출하죠 준형은 강등해서 진현장님 이거 이제부터 벌금 좀 내기 전에 정의원들끼리 좀 논의해볼게 네 내려내려봐 너무 산만해요 아니 정신없어 근데 쪼병이랑 맞는데 아무도 감싸주지를 않게 맞아요 쪼병이었으면 감싸줬을텐데 쪼병은 나는 이것도 시위라고 봐 자기 암서 빨리 닦아야 되는데 안 닦고 있었네 서웠다 서웠다 시위하는거야 빨리 닦아 수지 아니야? 불닷돌지마 시위하지 마시고 빨리 닦으세요 아 네 아예 닦으세요 박보기미님의 몸은 아무도 생겨주지 않으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머리까지 왔으니까 야외활동을 해야 된다 독구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더운게 가라앉으면 이제 나가서 같이 족구를 하면 된다 저 운동화 안 갈거 같은데 운동화 준비했어요? 아 운동화 없어도 됩니다 저는 안에서 중계를 할게요 그 족구고자 그럼 저는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 저도 같이 중계를 할게요 저도 햇빛 알러지라 중계를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축구학으로 가졌습니다 저희 축구인이기 때문에 투표중계 마지막은 이제 승우아빠님이 다라이 대전 준비하셨다고 해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생각이 난건데 지금 아 어제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탓장이라고 있었거든요 탓장이라고 해서 서로 약간 웃긴 군장같은거 하고 웃음을 참고냄고 그런거 대결을 한건데 그게 이제 철수 형님이랑 직박형님을 생각하면서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거 하면서 아니 근데 너무 불리하잖아 탓장 분장 아니에요 오 탓장 오 탓장도 제가 준비하는거 우리가 너무 불리한데 근데 오후 1시 31분에 준비했는데요 지금 분장하고 온건데 옛날에 옛날에 매직수염 19일날 어 뭐야 매직수염은 집박형님 거기서 준비하신거야 지금 준비하고 어디서 지금 웃긴? 웃긴 분장하는거 없지? 그 그러면은 아니까? 아님 하신게 그 탓장 그래서 타짱. 필요하시면 제가 소품 같은 거 해가지고 스타킹 같은 거는 사오겠습니다. 안 들어가 스타킹. 그러면 사실 준비한 건 없나요? 그럼 스타킹을 사오면 스타킹 쓰고 촛불 끄기 이런 거를 우리 단체 미션에 한하로 해가지고 90%를 사시게 해서 한 명이 또 그거 하면 딱 협동심 괜찮겠네요. 춤추고 맞추기도 넣어. 춤추고 맞추고 맞추고. 아 좋네.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줄넘기는 안 필요하세요. 줄넘기 5번. 그다음에 족구멍으로 트래핑 5번 하고 이렇게 딱 넘어가고. 틀리스트 한 번 하고. 틀리스트 한 번 하고. 준비한 사람 따로 있는데 누가 날로 먹는다. 날로? 그러면 타짱. 타짱. 물총. 협동실 필요하니. 누가 다 먹는다. 물총은 근데 벌칙이라 안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열이 형. 네. 아 기대된다. 걸어다니는 아이디 형. 개코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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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코넥신. 아니 하지 마. 아 대. 개코넥신. 개코넥신. 아이좀벤신chten. 아이좀벤신.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혀정무님이랑 두 분이 이제 있었어요. 어제 두 분이. 그때도 개코네기 계속 그랬어요. 40분 동안. 처음 봤는데. 아니 개코네기 한 게 아니고 연기 얘기했어요. 개코넥신. 각기 잠깐 물어보셔서 대답해 주셨고. 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키웅이 형 연기자니까. 키웅이니. 제가 좀 약간 도움도 받고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까매용 이런거 안되냐 그런거 물어봐우니까 까매용 안되냐용 나갈텐데 좀 껴서좀 지나가지듯한거 오겸서 아니 저는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 아 너무 기대돼 예전에 레크레이션 이런걸 많이 했으니까 회사나 이런게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안 나온 게임 중에서 몇 개 생각을 해 온 건 기본으로 있어요. 풍선 갔다가 풍선 터트릭을 한다든지 의자 뺏기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거 있는데 안 했던 거는 밖에 우리가 쓸 수도 있으니까 이 MT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다음 MT때랑 비교해서 체력 측정 간단한 거 제자리 벌리 뛰기랑 높이 뛰기 약간 이러면서 체력장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체력장 이런 거 좀 생각을 해 봤고 근데 이제 이거 여기까지 이런 거 생각 안 돼 이제 보는 거야 이제 진짜야 아무것도 얘기할 거야 결국 이 정도 얘기해 봐 그럴 게 없어 벌벡이 형인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무조건 재미는 약게임이라고 있어요 약게임이라고 있어요 약게임? 약게임? 무조건 재미있어 약게임은 무조건 재미있어 약게임은 무조건 재미있어 혹시 시청각절이 있나요? 동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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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대학 축제 때 해보신 분도 계실까요? 무조건 웃긴 게 있어요 적어주세요 약게임 약게임이라고 소리치는 거에요 스트레스 부는 게임인데 야 그냥 야만 하면 돼요 체력장 뭔지 알아? 넣지 마세요 반응이 안 좋으니까요 괜찮아요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니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장 체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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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멀리 뛰기 2m 이런 것도 미션의 하나로 해가지고 알았어요 2m 넘기면 다음 사람으로 맞지 맞지 맞잖아요 서전트 점프 60 딱 그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악 맞추기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통으로 업로드하니까 저작권 그게 있잖아요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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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게 블루투스 이거 에어컷을 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갑보기가 그걸 껴요 그럼 제가 음악을 틀어요 예를 들어 톰보이를 틀어 톰보이 중간에를 틀어 그럼 얘가 거기를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노래인지 맞추는 게임이야? 오오오오오오 큰 노래 좀 괜찮아요 중간에 들었고 크게 들었고 맞추는 게임 콜노래라 약간 음악 맞추기를 좀 겨냥해갖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걸로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팝섬도 하고 중간에 약간 그 허밍으로 하면 되죠 허밍으로 하고 내가 흥얼거리는 걸 몇 초 안에 하느냐? 아 빨리 빨리 하느냐 아 아 재밌겠다 그저 너무 많이 좋아 왜냐하면 저작권도 안 걸리고 계속 재밌어요 노래 맞추기 이구동성 어때요? 이구동성? 네 명이 같이 발제? 재밌다 재밌다 기어리 형 걸로 해줘 기어리 형 걸로 아니 같이 발제? 3인 3인? 이구동성 같이? 이구동성 맞히면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고 이거 일주일 떠나는 건가요? 일주일 컨텐츠로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와가지고 또 있어 또 있어 여기 12명인데 앉아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애드립이랑 순발력 이런 걸 요하는 게임인데 제가 그냥 짜본 거예요 짜본거에요 팀전으로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넘어가는 게임인데 구연동화 게임이라고 짜봤어요 없는 거예요 아 나 알아요 내가 어제 짰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 옛날에 술 먹다가 어떻게 하는 건데? 약간 그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어나가서 얘기하는 거? 비슷한데? 릴레이 소설 공동으로? 감사합니다 동화 2여각인데 동화 2여각인데 동화로만 이어갔다가 여기도 나왔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 마지막에 하는데 빨리 얘기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호랑이 맨날 옛날에 호랑이 두 마리나 사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나이 걸립니다 근데 호랑이 사실은 사자였어요 띄웅 아아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 아 이거 안 된다는 거 아 이거 안 된다는 거 아 이거 수준이 안 돼 사람을 띄웅을 안 돼 수준이 안 돼 호랑이 눈이 띄웅을 안 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자 늑대가 콜스페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띄웅을 안 돼 띄웅을 안 돼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 이거 아 이거 동화로 좀 해줘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한번 한번 그리고 또 또 있어 여기 있어요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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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내기 동화 지어내기 동화 지어내기 동화 지어내기 동화 지어내기 띄웅 근데 괜찮죠 띄웅 지금 게임 지어내고 있죠 잠깐 생각해도 금방 나오신다 형은 IQ가 많으니까 짠게 좀 있어요 진짜 아벵이다 아벵 아벵이 아벵 ABAB 개극 콘서트 그리고 그때 준호 형하고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런게 좀 재밌더라고 우리끼리인데 나이들이 있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주변에서 리액션 연습을 한 다음에 5분 동안만 자기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걸 강요를 하는 거야 뭐 어떤 거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태그 태그는 20분이잖아요 5분 5분이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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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님이 오셨으니까 연계에 대해서 온도적으로 얘기하고 온도적으로 사랑이 발치하는 법 이런거 얘기하고 왜냐면 중간에 또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형은 틱톡이잖아 틱톡 아니 저 예? 틱톡이잖아 쇼치고 이거는 그냥 진짜 잘 먹는 법 이런거 얘기하면 재밌거든 사실 옆에서 그리고 봐봐요 실습까지 리액션 연습을 안하고 그냥 들으면 그냥 재미없는데 다같이 우리가 리액션 훈련을 하는 거야 자 뭔 얘기하면 와 다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 되게 편하게 다음 얘기는 띵 띵 와 와 와 역시 정수야 역시 정수야 외동 시작부터 무단감 이거든요 아 무단감 있어 아 이러면은 자기가 뭘 강의해야 되는 잘한다 잘한다 내가 잘한다 이거 채팅창에서도 이거 안 돼? 할 수 있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다 자존감이 올라가 올라가 3분만 해도 되니까 3분 5분 뭐라고 이제 3분 5분 3분 5분 3분 5분 3분 5분 3분 5분 한 사람당 5분 하면 길어 길어 너무 길어 3분 테드 테드 3분 좋아 좋아 테드가 테드식 언제든 있어 학교식 언제든 아 뭐야 아이 또 여기 다 아 이거 리액션 아 아 아 이런다 이런다 아 테드식 언제든을 어떻게 여기다 아 이거 해줘야지 이런 거를 연습시키는 거지 이제 아 지금 게임 6개를 지금 수신다네 어 수신다네 어 수신다네 어 수신다네 더 힘든데 이따가 아 아 아 우리는 준비 안 해봐도 될 뻔했어요 네 아 다음 다음 엔티가 있다면은 혼자 아 혼자 이제 기업이 콘서트로 아니 아니 짜오는게 재밌죠 아 아 스페셜리스트기 때문에 역시 아벤이야 아벤이야 오락부장 그럼 오락부장 오늘 오늘 특별회원 아니 오락특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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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직위는 특별회원인데 오직이 이제 오락부장 좋네 좋네 자 그러면 의중씨 한 번 볼까요 저는 그 뭐 여러가지 많이 나와서 일단 딱 간단하게 오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오 박스가 커 우와 오 오 와 당근이 약간 자신만만 했거든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이거 진짜 요거는 이제 뭐다 뭐야 뭐야 오 오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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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분명 전했을 때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더니 아 자 시아도 마피아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하라고 또 카드를 이렇게 또 우리 혜분이들 얼굴이 오 오 보여줘 보여줘 시비 와 누구야 당근이 와 멋있는 거 해놨어 오 오 나 수사관 나 수사관 오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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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갓보기도 있고 오 엄청나 엄청나 천수씨 그 사진은 언제까지 쓸 거예요 네 다 있고 제가 쓰러 갈 적 없는데요 하하하하하 그래서 갖다 쓰는 건데요 죄송한데 이거 누구죠 저요 저요 아 너요? 오 이타치 이타치 통촌 입고 나왔어 이타치 통촌 입고 나왔어 이타치 통촌 입고 나왔어 샤이니 샤이니 이타치 아 왜왜왜 수사관인데 너무 잘생겼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쓰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형 청시민 요거는 이제 은사 쓰려면 이제 만들 이게 파견되면 혹시 안해도 돼요 마피아 마피아 혹시 누가 그 게임 없을까봐 마피아 아니 그냥 갖고 왔고 갖고 오고 이런 것도 있다 액 이제 제가 준비하시고 이제 추억의 게임 있지 않습니까 뭐죠 도전 골든벨 아 이걸 이제 제가 열두 개를 사왔어요 열 두개 지금 이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하나요 문제를 제가 만들어왔습니다 잠깐만 근데 깜짝 놀랐어 문제를 그럼 본인이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여러개만 준비해도 돼요 저는 참여를 안합니다 참여를 안하구나 중간에 탈락하더라도 패자 부활점 정도는 제가 한 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또 진행하면은 또 그치, 그냥 막히죠. 그리고 맨 처음 탈락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더블로 진행합니다. 더블로 더울 수도 있어. 기현이 먼저 떨어져서 같이 진행하면 진짜 인생이야. 두 명의 진행자가 최고다. 아니, 프로페셔만한 진행자 둘이잖아. 최고다, 최고. 그 정도는 아직도 두 명만 주시네요. 기현이 전략적으로 먼저 떨어지는 건 아니, 일부 원래 먼저 떨어져요. 일부는 똑똑한데요. 원래 잘 못해. 원래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떨어져요. 난 사나서 너무 좋잖아, 둘이. 뭘? 어젯밤에 게임했잖아. 너 뭐했지 우리? 커피 왔잖아, 너. 커피 안 샀어. 저도 요전도만 해봤습니다. 사실 뒤로 갈수록 부담이 큰 수가 없어요. 아뇨아뇨. 아, 맞아맞아. 아, 부담 안 돼? 아, 부담은 될 것 같은데? 아니, 부담이 전혀 안 되고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겹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유효라고 또 무슨 뜻이에요? 아니, 겹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앞에서 먼저 말했으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뒤에 사람일수록 아이디어가 비슷할 수도 있다. 이거 듣고 환경해 보겠습니다. 다 말해. 어, 안 돼. 어, 저요. 말해봐. 아, 저 이제 말해도 돼요? 네, 말하세요. 저는 흠뻑 퀴즈쇼라고 저도 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흠뻑 퀴즈쇼? 흠뻑 퀴즈쇼. 어, 재밌겠는데요? 어... 뭐가 흠뻑이죠? 아, 텐데 안 해주시고 왜 재미있지? 와우와우. 와우와우. 판타스틱. 와우. 흠뻑 퀴즈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왜 흠뻑 퀴즈쇼가? 뭐냐면은 여기 앞에 수영장이 있어요. 예. 문제를 준비해왔는데 예. 저희는 골 증 1차 때 했던 팀전 있잖아요. 저희는 이건 골든 베른 개인전이고 이제 팀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입수를 그냥 들어가서 틀린 쪽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진지하게 보세요. 그런데 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 와우와. 열심히 경쟁중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20개를 해가지고 팀전으로 예에. 분야별로 제가 짜봤습니다. 그래서 진 팀이 입수를 한다. 입수하고 다시 이쪽으로 온다. 젖은 채로 온다? 물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입수가 더 나으니까 물총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도 걸리지 않을까? 근데 아까 제가 갔다 왔거든요? 한번 담고 가면 사다리를 한번 통해서 가야되서 아마 힘들 수 있습니다 멀어 멀어 바로 진팀은 진팀이 바로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을 좀 사오기로 뿌리죠 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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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대체 안돼요? 입수를 해놔 고집이 있네 왜냐면 뿌리는 거는 자극적이지 않아 고집을 부려야 되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되게 잔인한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낫고 여자로 흠뻑 워터밤 퀴즈쇼 흠뻑 워터밤 퀴즈쇼 그럴쌤 그럴쌤 아니면 차라리 싸이를 넣는 건 어때요? 싸이의 흠뻑 퀴즈쇼 아니 그러면 싸이 흠뻑 싸이도 아 달라 달라 저작권이 있어요 싸이코 싸이코 사이프 워터밤 퀴즈쇼 워터밤 퀴즈쇼 맘에 안들어 흠뻑 퀴즈쇼 워터밤까지 넣어주세요 흑버 워터밤 되게 많다 퀴즈쇼 준비해온 거 맞죠? 아 준비해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늦을 것 같다고 해야하나 그냥 소화를 다 못해나보네 이게 아직 안 끝났어 근데 퀴즈쇼도 종립 못해 통천님 건 아이디어도 들어보기도 전이야 그니까 중분에 밥도 먹어야 돼 밥은 이제 아침을 안 먹었어 너 아침 안 먹었어? 아 먹는데 그래도 그러다니까 12시에 밥을 먹었잖아 누구로서 먹었는지 배가 없는 짐 15개야 요거하고 개회사하고 식사를 해먹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식사를 할까요? 점심을? 지금 몇시죠? 동박천사님 아이디어 듣고 여기서 게임을 하시고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통천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짧게 짧게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들 저런 거 준비하실 줄 알았어요 아 맞습니다 순초적으로 오늘의 침착맨 스튜디오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휴지 입에서 입으로 옮기기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훈련의 경계를 넘어서서서 와아아아 그래가지고 이거에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또 준비를 저도 해봤습니다 뭐죠?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탁구공운기 아아 요거 괜찮다 이거 해보지 이것도 팀장이네 팀장 형 굉장히 나오세요 옮냥이랑 어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거 좀 낫다 숟가락 입으로 저희 집 계량 해봤거든요 계량요? 의중집까지 3명만 어 해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거는 아까 제가 말한 단체전에 딱 한 한 번 하고 어 세 번 주럽게 하고 주럽게 하고 야 부딪지 좀 이 부동성 10초 안에 이거는 팀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여섯 명 여섯 명 나눠갖고 아 같이 시간제서 어? 아까 제가 했던 흑버키쇼 팀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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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서 서순을 이거 줄을 넘으면서 해 줄 넘으면서 춤출까요? 어? 줄 넘을 수 있어요? 아니 집안 좀 퀴즈도 풀자 퀴즈도 퀴즈도 풀자 퀴즈도 어 이거 퀴즈도 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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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으로 하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봤는데 쉬워요 해봐요 해보세요 지금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거죠?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자기가 좀 빼놓고 자기가 좀 빼놓고 자기가 좀 빼놓고 자기가 좀 빼놓고 아니 이거를 준비한 사람은 안해도 됐나고 해갖고 누가요? 아 그냥 이거 테스트로 아니 얼굴이 좀 빼놓고 아니 얼굴이 좀 빼놓고 나 별로 안하고 싶어 이거 하기 싫어요? 아니 지금 자기도 안하는 게임을 갖고 온 겁니까? 아 침을 뱉어 아 침을 뱉어 아 침을 뱉어 딱딱딱 따랐어 진짜 나왔어 침을 뱉어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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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공부가 뭐하는거야 이거 내가 더러워? 유잼 인정 다시한번 형이 아 왜 이렇게 밟아있더라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너무 떨리나봐 이렇게 돌면 되겠다 돌면 되겠다 지금 얘기하면서도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얘기하면서도 할 수 있어 생각보다 네가 못하긴 해 너무 웃어가지고 밝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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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팀전으로 해서 뭐가 걸리면 이제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죠 근데 지금은 약간 웃기려고 진짜 웃음기 빼고 그렇지 그렇지 간다 그렇지 그렇지 뭐해 그렇지 너 또 개미안 영양소하는 또 또 또 왔다 갔다 이거 어려워 금세 1이 좋아 아, 금세죠. 아, 역시 국살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휴지 입에서 입으로 옮기니까 휴지 입에서 입으로 옮기기도 하면 되죠. 한 6b6으로 팀전으로 해가지고 본인도 참여하시고요? 아, 저 사회장. 아, 그럼 우리... 누구를 위한 게임이지? 저는... 저! 저는 반대할 겁니다. 저도요. 만약에 휴지 입에서 입으로 옮기게 한다면 어, 저도 참전. 아, 그게 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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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볼까요? 휴지도 여기 3명만. 정말... 저쪽에서 시켜줄게요. 저쪽에서 시켜줄게요. 아니요. 나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비를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간단한데 요거 파닉소가 요거 재밌는데. 요거 끙 써놔기. 아, 이거 치는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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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줄을 넣으면 잘 안되네 아 요런거 본질이 또 협동게임 제가 말하면 좋다 벌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뚜껑컬링 뚜껑컬링 형 저 게임 잘한다니까요 이게 제일 재밌어 이게 제일 재밌어 아니 어제 나 잘 때 둘이 게임 가지고 엄청 싸우지 않았어 아 이거 게임 자꾸 잘한다고 둘이 엄청 기아에 싸우는데 아 직박이 하나 줘 뭐 아니 저는 이거를 단체전으로 우리가 공동미션으로 120초 안에 모든걸 다 협동 아 근데 우정 그거를 저는 느껴보기 아 여기도 아니고 트래핑을 하던지 뭔가 열두가지 게임을 숟가락 닦고 자 그럼 개회사 하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읽어봐요 아 하하하하하하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 나오는 것 중에 단체줄렁기 좋은작가니까 희자토핑 몸으로 말해요 롤링페이퍼 제꺼 롤링페이퍼는 마지막에 하면 되겠죠? 폭탄돌리기 박배우님 액션 혼민정은 성아빠님 트위스터 성아빠님 오에스 퀴즈완 비밀 통원장님 그랬구나 류 메시카님 미션 단체미션 흥법 워터방 퀴즈쇼 숟가락으로 탁공 넘기기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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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기 철면수심 댄스 맞추기 철면수심 족구 갑보기 물총으로 또 하는거 갑보기 탑장 체력장 체력장 티클 회원님 약게임 약게임 약게임이라고 하세요 약게임이라고 적어주세요 약게임 아니에요?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이 게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약게임 노래 맞추기 노래 맞추기 기열이요 이구동성 우리 세명이 발제한거 그리고 동아지워내기 그리고 삼돈테드 뚜껑걸리 마피아 당군의 마피아 도전골드맨 당군 요렇게 준비해내고 삼칠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디어로 지금부터 빠르게 월드컵을 진행해서 4분의 1로 추리죠 일단 월드컵으로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단체조정기대 피자토핀 뭐하시겠어요? 아 피자토핀 아니 피자토핀 소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진은 못할 것 같고 일단 반응을 주입시다 반응을 그럼 이렇게 붙일게요 자 단체조정기대 칭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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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아니 지을 필요도 없지 지을 필요 없지 지을 필요 없지 체크만해 체크만 칭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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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만 정하면 될거같아 순서만 정해 순서만 순서만? 그러면은 일단은 눈에 점심을 넘어야 되니까 우리가 정하고 있을게 조리팀은 바로 조리팀 가는 동안 개회사 괜찮죠? 아니 개회사 안 들어도 되죠? 안 들어도 돼! 조리팀은 안 들어도 돼요 아니 이거 밤에 해도 되니까 개회사는 개인 촬영해도 됩니까? 두 분도 보려고 네 조리팀은 열외 해드리니까 조리팀은 치사병을 조회 안받잖아 치사병 보조 누구에요? 저요 한 번 하면 돼요? 아니 나도 개회사 들어보죠 왜 다 안들어 아니 한 명이라도 톤을 못해야되니까 아니 뭐 아니 그 뭐 아니 그 뭐 아실까요? 수월 27일 선생님 화장실 왔는데? 배달하지? 얘도 화장실 왔는데 아니 들어줘 난 될거야 들어줘 들어줘 다들 들어와요 끝났어요 원래 준비를 길게 해주세요 원래 준비를 길게 해주세요 네 아니 길게 해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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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그 화장실 지금 가면 어떡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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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형이 형이 얘기다 해서 지금 들을려고 이거 몸을 비우고 나 때려와야 돼 괜찮아 이거 안돼 안돼 안 돼 이거 울림을 마주시다고 하지마 안아프고 안아프고 아니 뭐 하다보면 안아프지 안아프지 하다보면 세죠 아 이게 약간 근데 하는 성격적이야 그러면 맨 처음 말으로 우리가 좀 정해줘 정하죠 지금 밥 할 동안 뭐 할지만 한 번 정하죠. 지금 밖에는 되게 덥습니다. 요리를 하시는 승우 학과님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왼쪽 아래 화면이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일 처음 하고 싶은 거 좀 의견을 한 번 줘보세요. 나는 뭐 하고 싶다. 저는 매직밥 형님의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피날레 그 약간 단체전은 약간 나중에 그레꾸나류로 한 번 갈까요? 어 좋아요. 그레꾸나류로? 그레꾸나류로. 일단 다 볼까요? 나 아까 기어리 거 뭐 그거 볼 것 같은데. 여기 기어리 형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가겠습니다. 야깸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야깸도 궁금한데? 야깸도 궁금한데? 이렇게 쳐가지고 이게 틸이 처음에 분위기 띄우는 거는 뒷문 가봐야 돼. 맞아 맞아. 전부 가봐야 돼.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분위기가 좀 어색해가지고 야깸도 좀 나중에 테드 어떨까요? 형님이 하나 더 해주세요. 테드. 그러면 분위기 탄문 테드 좋다. 테드 좋다. 테드 좋다. 차라리 시작을 족구로 해. 그거 괜찮아. 족구 괜찮아. 족구 괜찮아. 족구라는 거 어때? 족구 괜찮아. 족구는 근데 저기 사운드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고. 족구는 밖에는 사운드가 안 들어가고 어디서 오면서 꺼드려야 돼. 근데 밖에도 조금 들어가. 밖에는 그냥 뭐. 차는 소리 차는 소리라고 그 정도면. 근데 중계하니까. 더울 때야 돼 더울 때. 그러면 나가서 하세요. 저희 중계할게요. 저도. 그럼 나가서 할 사람이 없어요. 족구 나가서 하실 분. 손. 어? 넷이 2대2. 2대2 가능하네요. 2대2가 돼? 2대2 상도 안 되지. 지금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지. 3대3은 해야 돼. 근데 내가 신발이 없어요. 나도 신발이 없어요. 아니야. 다리 때문에 나는. 넌 왜 안해. 넌 왜 안해. 저는 해피 갈러지야. 저는 해피 갈러지야. 저는 해피 갈러지야. 해피 갈러지야. 야 이거 갑옷이네. 알러지야. 통상자랑 이거. 알러지는 뭐 해봤는데. 다른 것부터 합시다. 족구는 왜 안해. 족구는 왜 안해. 족구는 왜 안해. 족구는 원래 족구 안해. 족구는 저녁이야죠. 족구는 저녁이야죠. 근데 족구가 다른 팀이 쓰면은. 못쓸. 저녁에. 뒤로 있을 때 좀 쓸 수 있어요. 일단 양해를 좋아하고. 그쵸. 그쵸.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 노래 맞추기라. 3분 테드를 추천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지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수 있어요. 아 그냥. 리액션 해가지고. 리액션 해가지고. 띄워가지고. 아까 좋았잖아. 3분 테드. 3분 테드 1번. 3분 테드도 술 먹고 하는 게 재밌잖아. 저녁에. 그것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를. 아니면 그냥 처음에. 이거를 기영이가. 셀렉션을 하죠. 써줘. 왜냐면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형이 보기에. 딱. 어느 순서랑. 나와서. 왜냐면. 주현이가. 이게 행사를. 엄청 지진을 잘하니까. 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저녁에 해야 될 게 있고. 오프닝을 안 잡아갈게요.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좋아요. 이런 이. 보드게임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좀. 집중이 돼야 되니까. 저녁 때 하는 게 좋고. 아. 약간 지금. 낮이니까. 지금 두 명 가 있고. 정신 없잖아. 저녁 때 해야 돼서. 그것도 저녁 때 해야 돼요. 이거죠. 그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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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도 마지막. 근데 사실. 이. 이거 뭐. 이런 거 먼저 하는 게 좋긴 한데. 아 신나게. 워토바 워토바. 어 그럴까요? 퀴즈쇼. 이거 입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트위스터. 몸으로 하니까. 아 트위스터 괜찮아요. 몸으로 하니까. 트위스터 좋아요. 액션 흥민정 저런 거. 밥 먹으면 더. 그렇지. 아니면 퀴즈쇼를 네 거를 먼저 하자. 그래 반분 거. 왜냐면 진행을 해 주니까. 따라가지만 하면 되잖아. 다 있어야 되잖아. 다 있어야 되잖아. 다 있는 게 좋은데. 다 있는 게 좋아. 밥 먹고 다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 합시다. 이거 이거. 뚜껑 컬링 합시다. 제일 간단하게. 잠깐만 형. 그 벌칙을. 불쩍. 싹쿠. 싹쿠. 시원하게. 벌칙을 좀 긴장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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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밤먹기. 아. 형벌이 그러면 안 돼요. 아. 정남아가 이렇게 찌매. 심화버님이 슬퍼하셔. 아니 나는 아침도 안 먹었는데. 나 먹었어. 나 먹었는데 또 먹을 수 있어. 이기는 되잖아요. 아친도 먹었잖아. 아니 자기는 아친도 먹고.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맴밤먹기 아니고. 못먹게 하자고 먹으면 못먹는거야 못먹게 하자고 먹으면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거 쌍꺼킹하고싶어? 좋죠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둘이서 끝에 한사람에서 토너먼트에서 우승자 뽑는거 어때요? 팀전 이거 초록색 뚜껍이랑 있어요 8명이니까 둘팀이 쌍꺼킹 먹기 진짜? 너무 쎄게 하면 어떡해 울면 안돼? 진짜 그렇게까지 쎄게 할거야? 열심히 안할 수는 없잖아 손바닥으로 엉덩이 때리자 그게 더 아프잖아 아니 그러면 인디아 인디아 뭐야 인디아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점수제로 갈까요? 아 그럼 팀을 정해 그냥 팀전으로 해 팀전 팀전 4개 딱딱딱 쳐가지고 아니 그 배도라지 엘티 전체 점수를 개인별로 다 측정을 하는거죠 그럼 막 할 수 있잖아 딱 요게 단판에 딱 끝나고 팀전으로 해 근데 쌍꺼킥을 아까 저거 내가 아 이것도 괜찮아 설거지 해 설거지 해 설거지 해 이거 말아서 저걸로 저걸로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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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아파 내일 촬영해야 하는데 얼굴 안 되죠 괜찮아? 얼굴을 해 얼굴로 얼굴이 없다고 했죠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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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되고 восп의 context 엉덩이 나오고있습니다 시작 엉덩이 예전 Це баг 엉덩이 엉덩이 엉덩을 엉덩의 엉덩이 테이프 갖고와서 뒤에 노란색으로 4개 붙이고 나머지 4개는 그냥 하고 해서 아니 아니 컬링하지마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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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끝에 어떤 팀인지 알아야될거잖아 열색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른걸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왜 없어? 팀장은 정해서만 팀장에게 가져와 어퍼레도 수퍼라고 한다 팀장에게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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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라이팀 내 다라이팀 나눠서 다라이팀에서 나눠 이렇게 나누는게 딱 맞는데 오케이 팀장 오케이 누가 저래? 모르겠지 뭐가 모르겠지 잘할 똑같은 사람 해보고 딱 기완이 형 게임을 못해 잠실달아야 아아 이게 이해를 거짓어 자기 사지마 자기 사지마 저는 그러면 침착맨이 맡겨요 아아 아아 얘가 잘못해 너네 둘이 제일 좋고 오세요 얘 좀 얘 좀 그런거 잘해 그런거 잘해 그런거 잘해 아아 잠실달아야 자 다음은 악구좀달아야 악구좀달아이 저는 풍얼냥 어 어 아 아시네 아까 뒤보다 고객이ей 자 가위바위보 어 박정민들 아 어 그냥 몸을 몸을 좀 쓰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뭐 그럼 누구 안하는데 저는 뒤가 갓보기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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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싫어하네 인마 여기 뽀기계획은다 여기 그니까 졌을 때 막기 싫은 사람만 가위바위보 오케이 지금 뽑힌 사람이 이렇게 둘이죠 안 뽑힌 사람이 나랑 웅냥이랑 여기 여기 네 명 이거 저는 그러면 기열이 어깨 이 형 여기서 안 보시면 삐진다니까 저는 옥냥이 어 옥냥이 어 이겼어 갓보기 대 통닭전사 핵급대전 그러면은 누가 손끝 치셨나 저는 통닭전사 해보겠습니다 잘못된게 이쪽 팀에 맞으면 죽어요 왜요 이기면 되죠 상관없어요 이기면 되죠 절대 살살 때리지 않을 극혐조합이 아니 아 아파 아까 해봤는데 하나도 안 아파 자 갈까요 저 선에 가장 근접하게 근접하지 근접하지 초록색 까만색 초록색 까만색 팀을 나누죠 나누고 1등 빼고 다 그냥 우리 뭘로 때려요? 이런 벌로 때리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입을 입을 이거 다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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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게 치워 검기장 위에 치워 여기서 이루고 하는거지 여기 턱에 있어서 이게 더 높아가지고 다른거 상관없어 뚜껑이 다 있어? 검은색 팀들 검은색 지금 먹으신거 다 여기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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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는 팀이 이기는거 검은색도 검은색도 그럼 이거 약간 순서를 좀 잘 정해야 돼 이런거 어때? 우리팀 일로와 이런거 어때? 충분히 장애물은 어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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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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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들만 아 아이들만 맵 바꿔 맵 바꿔 맵 바꾸자 맵 바꾸자 맵 바꾸자 맵 바꾸자 이거 안 할거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놓고 키오스 유저 지금 팀에 10초 가요 큐빔 주민자까지 자 그럼 자 그러면은 선공 누가 선우 공을 정해야죠. 이긴 사람을 정해야죠. 단판 끝이야? 단판? 한 번 또 한 번. 이긴 사람을 정하는거야 선우 공. 가위바위보! 후공으로 하겠습니다. 후공을 하실거에요. 저희가 색상 선정할게요. 저희가 색상 선정할게요. 저희는 까만말 하겠습니다. 까만말 5개. 저희는 그냥 연합. 누가 먼저. 누가 잘하는거 같아. 공룡이가 우리팀 있냐? 아니 이게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뒤로 갈수록. 맞잖아. 왜냐면 쳐낼수도 있고. 누가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연습해도 되나? 뒤로 매치해. 맨 마지막. 뒤에서 두번째. 니가 세번째. 우리 둘이 앞에.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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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는 것도 있어. 우리. 우리 연습하는 것도 있어. 다 문잡아. 아니 근데 공룡이 말도 안해.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공인고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요즘도 사이즈 해야지. 말하면서 은근히 연습했어. 아 연습하지마. 야 연습하지마. 연습하지마. 연습을 해야 아. 오오오오오오. 아 근데 한 번쯤 쳐봐. 왜냐면 생각보다 안나잖아. 연습을 해야 재미있어. 연습을 해야 재미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해 나기야 나 여기까지 너 잘한다 야 이 뚜껑이 좋은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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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정감이 있어 커서 왜 고은이가 뽑은거야 내가 친절이잖아 승수하다 이게 좋네 아니야 저 크게 좋아 자 여기 1번 우리 먼저 자 여기 1번 한번 해봐야되고 제가 생각보다 되게 알아서 각보기 1 너부터 우리 2번은 4 4 3번정도 잘했는데 3,4,5 맨 마지막에 우리께 가장 큰 라인이 있어요 남의 끈 다 차내는거 일단은 차내는거 보다 끝에 보내는게 1,2번은 보내기 가세요 아니야 먼저 이불 아프다는데 방송으로 때릴까? 그냥 해 아무거나 맞으면 되지 방송으로 때릴 때 스트레스만 풀리고 돼요 잠깐만 이거 어디에서 출발해요 출발선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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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칸 안에 5칸 안에 여기서? 어? 물이 묻었네 털어 털어 잘 먹어야 돼 뒤에 건드리지 마세요 빨리 좀 해 어? 빨리 좀 해 너 감당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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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아무 의미없어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여기랑 일찍에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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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전이야 팀전이야 자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에 가장 긴 라인에 있는 팀이 맞아요 맞아요 한 개만 있으면 되죠 한 개만 한 개만 자 매직따라이 어 큰다라이 매직따라이 큰다라이 팀이 큰다라이 팀이 큰다라이 팀이 손 너무 안 돼요 손가락 두고 큰다라이 팀이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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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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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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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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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길막이야 괜찮아 잘한다면 뒤에 해야돼 안전하게 너 나 아니 나 매직따니 좌초시키요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요 라인쯤에 넣어 신경적 쓰지 마 최대한 최대한 그냥 잘해 여기 친다고 생각하면서 살짝 탁탁 잡아 왜 오가운데 아니 이 밖고 왔더니 격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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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워도 돼 저 엉덩으로 엉덩으로 저거 자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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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치지마 어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 한테 보자 왜 그래 실로콘이 앞에 보여 가만히자 어 생각보다 안 나가 이거 생각보다 안 나가 아니 아니 알려주려고 아니 잘할수록 내가 알아할게요 생각보다 안 나가 그 와중에 지금 열심히 요리를 하고 계세요 갈게요 고마 고마 내가 4마리 갔죠 4마리 갔죠 4마리 갔죠 4마리 갔죠 4마리 갔죠 7마리 갔죠 7마리 알아서 해 임마 뭐 대충 안 돼 오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기야 내가 이기야 내가 이기야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단군이 그냥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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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여기만 넘긴다고 생각해 여기만 놓은다고 생각해 놓은다고 왼손은 거댓 뿐 왼손은 거댓 뿐 아니 근데 생각보다 안 나간다 생각보다 안 나간다 생각보다 안 나간다 생각을 하지마 왼손으로 치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안 된다 아니 왼손으로 치는게 좋지 아니 왼손으로 치는게 넌 뒤졌다 너 일단 뒤졌어 그렇지 스냅을 이용해서 딱 생각보다 안 나간다 여기 맞아요? 은근히 잘해 은근히 잘해 생각없는데 야 이거 너무 잘 먹어 아 그냥 침대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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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병에만 가면 이길 것 같아 아 저 병에만 가면 이길 것 같아 영태형 영태형 신고하자 영태형 신고하자 다행히 이제부터 우리 진짜 선수야 이제부터 진짜 선수야 3,4,5 3,4,5만 타다가 형보다 먼저 뽑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와 그거 맞아요? 맞아요? 약간 선 넘은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이 형이 너무 깐다니까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몰라 나도 아니 내가 나쁘지 않았어 아니 일단 자세가 불안장하잖아 아 갔다 종수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겨 단군이 한게 보여줘 단군이 한게 제일 앞이야 저 맥까지만 간다고 생각해 맥까지만 이쪽으로 할까 여기 이쪽으로 가고 저쪽 방해 공장에 휘둘리지 마라 종수야 가자 생각보다 안 나 자군다라이 팀장이네 생각보다 안 나 자군다라이 팀장이네 너 게임 잘하잖아 아 잘하지 결국 한방이네 게임 잘하잖아 잠시 프린스 가자 잠시 프린스 가자 장가 가자 자군다라이 팀장 장가 가자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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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래야 돼 종수야 세게 하지마 세게 하지마 세게 하지마 예이 아니 떴어 이게 아 이거 이거 저기까지만 가고 아 아 괜찮아요 기영이 아 대부당대 게임 잘해 게임 잘해 기영이 게임 잘해 아 저 이걸로 할게 이걸로 이걸로 화이트 화이팅 파이팅 연기 자 화이팅 감독님이 저기까지 보내라 연기를 시키지 아 저기까지 화이팅 아 아 근데 몸 감각이 시뻑하다 에이 연기하느라 바쁜데 이런거 잘하면 안되지 원어이 딱 연기야 어 너무 세운거 아니야 너무 세운거 잠깐만 아니 이게 다 연습이 되어있어 연습이 되어있어 아 연기가 아닌데 연습이 되어있어 어 아니 아 잘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니 킹킹 아 아 아니 아 아니 내꺼야 내꺼야 내꺼를 치면 어떡해 여기 한 명 남았지 아니 이걸 내꺼를 잠깐만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는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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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 되어있다 아니 아니 내꺼를 킹킹을 했어 너무 타네 그러니까 뒷발경 여기있는게 어차피 진거잖아 배기싫은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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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보여줘 내밀고 내밀고 한 번에 치니까 아 걷지마 걷지마 야 세형분 아직 부담되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나중에 말라와 나중에 말라와 자 엄지로 쳐도 되어있어 지저분하네 아무리 쳐도 되어있어 발로 쳐도 되어있어 아 아 이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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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진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거 그만 봐봐! 이거만 넘기면 돼! 이 형은 왜 뽑았을까? 뭐야! 아니 이걸 대갈등인게 왜 대갈등이야 지금! 대갈등이야 지금! 종수야! 이거 저주팀 같아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나가? 아니 시점은 안 나간다 우리 형 이거 생각보다 안 나간다 종수 이거 7탄이야? 2탄이야 근데 조금만 세게 쳐도 맞아 맞아 쫙 당겨가지고 알까기 할때보다 알까기 할때보다 약간 더 세게 쳐야 돼 아니 졸라구! 아니 개못하면서 하다 넣었는데 개못하면서 나이스 아니 나가서 그래요! 아휴 진짜 알까기 때문에 자 갑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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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못하면 돼 야 부담되겠다 이거 다 얘 탄 아니야 요만큼은 안 돼 다는 탓이야 하이팅이다 믿는다 아 이거 진짜 이거는 형들 다 맞는게 있잖아 저 형 좀 해봐 조용 좀 해봐 조용 좀 해봐 조용 좀 휘죠 아 이건 하겠지 형 거기서 아 하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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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하겠지 형들 다 맞네 헝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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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안나가 하! 안녕하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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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었어? 잠깐! 우리 팀 하나도 안 했어요. 공 하나밖에 없어요. 견기 수준이 너무... 안겨 보세요. 뻗쳐요! 다 안겨 벗어! 안겨 벗어! 당굴이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잘 뽑았어! 그렇게 못할 게임 진짜 개부타네 엉덩이 밖에서 자 그럼 막고 싶은 사람 한 명씩 더 하세요 아니야 한 명씩 어? 한 명씩에요? 아 아니에요 맨투맨 맨투맨 맨투맨으로 한 명씩 저한테 맞으실 분 저한테 맞으실 분 저한테 맞으실 분 저한테 맞으실 분 저는 통닭천사님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고를 수가 없어 저 단군요 그럼 내가 종수 팀장이니까 카메라 여기다 나 여기 앉아야겠다 여기 하면 날아가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앉아서 앉아서 누구도 맞으면 영태형 형 형부터 저한테 형부터 저한테 얼굴이 형인데 어떻게 하지? 나는 그래도 푸홀 형님이 아이돌이니까 나는 엉덩이 해도 돼 그냥 살살하고 화낼지도 몰라 형 죄송합니다 엉덩이 괜찮아요? 엉덩이 하실래요? 그건 알아둬 집방에 지금 배고파서 죽이 약간 예민해 형님 그러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엉덩이요 얼굴이고 이거 한 번 더 하는거죠? 한 번 더 해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이거 게임이니까 쌀갈치면 재미없으니까 카메라 너무 쌀보래 형 이쪽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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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이거 목돌아갈 수 있어 부하같아 잘 Industrial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채연장 살짝 할께요 한 번에 줘 하지마 진짜 취임만 하여튼 하지마 한 번에 줘 아니 준비 옷 닦아고 춤 구입이 간다 아 아 아 ㅎㅐㅗㅗ오오ㅓㅔ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раза 아프잖아 아프잖아 아프지? 너무 세게 해 진짜 분위기 좀 이상할 줄 알아요 형 정도 적당해 이 정도 완전 적당해 여기를 치면 너무 충격이 많이 오고 여기는 스치듯이 얼굴을 그런 이유는 없어 우리가 그런 이유는 없어 팬들 5분 이따가 식사 딱 5분 이따가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끝내줘 제가 빨리 끝내기 끝내는데 접으고 하나만 펴봐 아 무슨 소리야 5분 이래? 앉아봐 입 좀 막아라 갑니다 갑니다 다 맞아졌어요 소리가 과해서 그렇지 아야 그렇게 안합니다 안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야 웅이 형 어때? 어때? 근데 의문이 안 먹어야 되니까 다들 생각밖에 다들 너무 이삭별로 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음은 없어? 괜찮아 괜찮아 잘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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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밖에 나가지 않아 대모내 그형 존재해야겠다 그쵸 웃기기 때문에 뭘 너무 세게 받았지 뭘 너무 세게 받았지 뒤따로 했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영태형도 만족 못하니깐 내 방만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한 3분 남았어요 아 나 못하겠더라고 너 마피아 할 때 이따가 나 칠거 안 칠거야 아 형 그걸 빗줄거야 그걸 왜 들고 얘기해 잘 말았다 요정도 괜찮아 요정도 요정도 괜찮죠 앉아봐 애들은 내일 촬영해야되는데 형구리 형아 망친다 형아 촬영을 때 망친다 게임 잘하던거야 피아니스트 손 때리는 놈을 못해 이건 좀 기사 쓸 수도 있어요 괜찮은거 뒷통수 쪽으로 갑시다 진짜 개못했어 진짜 트킬 옆통수 옆통수 아 진짜 괜찮다 갑니다 완벽해지네요 와우 와우 진짜 괜찮아 터널이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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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연기 연기연기 받는 동기 좋네 밥먹으면 안 먹어요? 밥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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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많아 밥먹어야 되는데 할게 많아 밥먹고 다시 어디서 먹나 어디서 먹나 밥? 밥을 여기서 넣어야 되나? 여기가 손을 가지고 아 뭔지 손이도 안 날걸요? 물어보지 요리사 분들한테 물어보고 멋있어 이러면 화면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형만 좀 세게 맞으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뒷통수에 걸리니까 끼가 돌아오고 그죠? 얼굴로 빗겨 쳤어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에 칠걸 다들 되게 착하네 마지막에 살살 쳤어? 깜짝 놀랐어요 팔참 쳤어?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움직이면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 되돌아져 살라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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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배돌아져 와 우와 우와 아 와 우와 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정국은 제가 부어줄게요. 네. 아니, 너무... 한 번만 우승하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아니, 가자. 야, 예, 예. 할 때 없어. 할 때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좀 요리가 실한 줄 알았는데... 와... 와, 냄새는... 진짜... 와, 진짜... 대박! 아니,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넘는다고? 잘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세요. 4개 들어왔어. 그 매직 형이 예전에 저랑 같이 한 거 했을 때 이렇게 안 나왔죠, 그때. 아, 저거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 찍었어요. 아, 이거 찍었어요? 와... 어... 아, 저거야. 진짜... 아, 저거 아... 안 묻혀서 맛있어. 응. 방금 또 찍힌거였어. 아, 저거... 안 묻혀서. 이리 와, 저거... 이리 와, 저거... 빨리 좀 해, 이리 와. 안 묻혀서. 안 묻혀서. 아... 아... 와아 와아 목쇼 목쇼 와아 조금만 쓰여 가져가 너무 많네 가져가 조금 남으면 여기 스태프 부분들 스태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오케이 다음은 5번 저에다가 9번 2번이 3번으로 들어가고 6개 나왔는데 6개 나왔어 총 총 한 번 깍게 좀 깍고 와아 와아 슬로우머션으로 찍을 수 없어 와아 와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저희 먼저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어 선생님이 볶음밥 볶아서 한 10분 있다가 이제 볶음밥 먼저 드세요 아 뭐 추워지 안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아 추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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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답은 근데 개개인도 안 되지 않을까? 그죠? 그거 개개인 변했어요 12개 세팅합니다 네 한 20개 세팅해도 돼요? 배 도라지 배 도라지 배 도라지 배 도라지 진짜 배 도라지 이거 자기 물에 이름 쓰세요 이거 자기 물에 이름 쓰세요 아 가져옵나 배 집 드릴테니까 음 맛있어요 자기 물에 이름 쓰세요 물에? 물? 나 물 없는데 먹다 남으면은 물 나눠 드릴게요 컵 여기 있어요 컵에 이름을 쓸까요? 응 컵에도? 제가 이름 써 드릴게요 일단은 거기다 맛있겠다 콜라 드시겠습니까? 저요? 네네네 그 다음에 김기현 거기다 먹을까? 물 사와야 돼 손님 콜라 드시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장난 아니야 제가 콜라 먹고 가야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아까 내려와서 먹었거든요 네 이름 쓰고 이따가 네 단군 아 콜라 드세요 아 콜라 드세요 그리고 김기현이 한번 썼어? 썼어 썼어 콜라 드시겠습니까? 아 아 형님 이름 썼어요? 아 썼어 오 오 오 아 잘했다 잘했어 아 진짜 나이스 아 나한테 딸도 떨릴 수 있어 아 이해해 아 오케이 이해하지 말게 침묵만 오해 받을 거 같아 잠깐만요 그거 가져올게요 그 골기쇼 가져올게요 아 근데 이게 이게 뭐라는지 이게 배잖아 응 무슨 맛인지 드세요? 배 도래지마 배맛 나 아 먹어봤어? 지금 먹었잖아 먹었었지 야 어 아니 혹시 해서 아 왜냐면 내가 지금 배탈이 났잖아 아 왜 안탈냐고 그랬는데 진짜 딱히 있네 아 이름 따라는 물 아 보기 생색 내려 일본 늦게 가는 거 봐 아 카메라 앞으로 가는 거 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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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까지 갔어 물 물 물에 이름 그렇게? 아 이거 썼어 썼어 물 아니 그거 과장에는 없어 예예 물에도 써? 옥냥이꺼 옥냥이꺼 예예예 썰었어 썰었어 아 물? 나도 물 이름 써줘요 아니 컵에다가 깔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어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콜라로 콜라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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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매직 있어요 물을 주세요 제가 쓸게요 저도 아 그래? 네 물을 그냥 뿌려줄게요 아 예예 너무 좋다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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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써줘 기어리 형 기어리 형 없죠? 투 이거 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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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그 다음에 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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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써줘 아니 매직 안 나와 안 써준거다 안 써진거 안 써진거 안 써진거 이거는 내가 먹을까 갓보기 물 하나만 더 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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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이 안 나와 숭바 뚜껑에만 쓸까요? 아 좋다 좋다 어 숭아빠 있대 그러면 여기다 퀘즈 퀘즈 각자 쓰세요 아 여기 위에다 쓰면 되는 거 아 그리네 똑똑하다 갓 아 위에 써야 돼 어 뚜껑도 바뀔수록 위에다 쓰자 뚜껑을 자 이거 한번 바뀔시죠 간 써도 단 뚜껑 바뀔 수 있으니까 몸통에다 쓰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뚜껑에다 쓰고 있다가 뚜껑치기 할 때 이거 또 써 밑에다 써야지, 밑에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안 해? 뚜껑치기? 안 해, 안 해, 안 해 너무 과학적이야, 너무 과학적이야 아, 뚜껑치기 안 해? 아, 재밌어, 재밌어 수고 아빠님이랑 못하셨잖아 밥 먹는 사람, 수고 아빠님이랑 재밌는데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직발 겹포도 해야되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너무 못하더라 우리 팀 형네 팀 남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너무 못해 그러게요, 형님 좀 잘 좀 뽑으시지 아, 제가 다 못해 아, 진짜 저쪽 팀 갔으면 나 이겼는다 아, 그러니까 너 자리 어떻게 왔냐, 근데? 형은 두 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죠 너는 나갔잖아 아예 나는 있었어, 내가 너 이긴 거라니까 3, 4, 6, 6, 7, 8, 8, 10 너는 그렇게 나갔잖아 공조차는, 저리가? 아니, 아니, 여기 쭉 동주로 오, 동줬어 메뉴 여기다가 불금밥까지 하고 먹을 때까지, 아예 아, 여긴 두 명이 들어갈 수 있어 먹을 때만, 그냥 먹어야 돼 그니까 여기 두 명이 안고 여기도 두 명 앉으면 돼 등 할 필요가 없어 아, 알았어, 알았어 일단 앉아, 앉아 먹어 아이, 굉장히, 그… 시간이야 어제 어제 첫번째 여기에 두명 앉으면 되니까 갑자기 아니 누가 여기 모서리 내가 모서리 하실까? 아무나 모서리 하실까 그럼 여기에 한명 더 앉고 오케이 잠깐만 먹었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잘나오네 그러니까 이럴까봐 내가 쓰는거야 그리고 마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먹을까요? 화질이 좋네 벚꽃밥 좀 걸릴거 같은데 먹죠? 먹고 일어나주면 되잖아 다봉사랑 다봉사랑 일어나주면은 연락하게 앉는게 안되네 그래 너쪽으로 가 아니 나 나와봐요 돈도 안되고 무슨 소리 하는거야 이놈아 유중아 니가 지금 메인이야 에이스야 니가 니가 제일 잘했어 아니 진짜 못하더라 아니 제가 1등일지는 몰랐어 난 제일 잘하는 의지길 뽑았어 아니 저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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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전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전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너무 싫어 받아줘야돼 전 사람을 연습 좀 합시다 뭔 노래인지 모르겠다 목량이 안 젊어요 20대가 30대 초록 이 노래 몰라? 이 노래 몰라? 김민종은 뭐야? 김민종은 안되니 기다린다는거야 하얀 그리움 아니야? 김민종? 누가 더 오래된 노래인데 미스터투일걸? 하얀..뭐? 하얀 겨울 그댈 멀게 느낀 것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미스터투 같아 미스터투 미스터투 미스터 비 아니 가창력 되게 있을 것 같아 하하하하 이따가 노래 한 번 해야되나? 아니면 그런거 있잖아 순지창 김민종 더블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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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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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 디너쇼 디너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거 일단 금방 드릴게요 또 벗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금이 살짝 싱겁게 됐어 사장님 여기 간이 쓰니까 에어컨 좀 빡빡에 틀어주세요 저쪽부터 에어컨? 천천히 주세요 사장님 싱겁게 드실거에요? 짜게요 짜게 근데 싱겁게 먹는게 좋아요 싱겁게 먹는게 좋아요 맞아 몸에 우린 알고있죠 알고는 있지만 소금이 독이라고 하잖아 독이라고 하잖아 설탕아 소금이 나빠요? 설탕이 나빠요? 둘 다 나쁘지 않나 종수가 나빠요 하하하하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냄새때문에 자 오실때까지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 한입씩만 해보세요 그럴까요? 침창민님부터 제일 먹고싶은거 먹고 한번 품평 어떤 맛인지 전달 한번 해주시죠 알겠어요 다 온거 도라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도라지야? 배 도라지 샐러드 아 진짜? 와 실수마 배 도라지 샐러드 있어? 와 어때? 어떤 맛이야? 어 별로 아 인상 도라지 맛이야 어 맛없어 맛없어? 아 근데 몸에 되게 좋은 맛이야 아 건강한 맛 아 건강한 맛 아 근데 옥냥이 한번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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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랑 같이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 근데 되게 맛있어 근데 배가 엄청 맛있어 아 배랑 도라지가 아 배랑 도라지 같이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 되게 좋아 배돌아지 배랑 도라지를 같이 먹어 볼게요 진짜 맛있어 셰프님의 설명 한번 드려야 될거 같아 우리 듣기전에 마음대로 평가하자 먼저 그 다음에 다른 뭐가 다른가 맛있죠 배랑 도라지를 같이 먹어야 돼 아 전 기회가 끝났어 전 기회가 끝났어 어 기대된다 맛있는 연기 한 번 죄송해요 암 taking 아니 이게 솔직한 가야지 연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거 남겨지는 einfach 어 이거 엄청 큰데 슬리퍼가 큰데 아 한 번 짊으면 끝이야 장집으면 안 돼 같이 집으세요 같이 집으면 아니 놓치면 끝이야 어 놓치면 끝이야 어 아니 탈락 약간 쫄병 Maar 쫄병 부단라 패 builders 질병 자질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м 맛있어 맛 그럼 어때요? 건강한 맛 사라다 맛 사라다 맛 샐러드 아니면 사라다 아까 봤는데 샐러드는 주호민 작가님이 직접 하셨어요 손으로? 아니 아니 독으로 독으로 사라다 그러면 샐러드는 무조건 맛있다고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서운하시니까 자 봄 일단 샐러드 한 번 어 한 번 근데 맛있어 배가 원래 단맛과 시원한 맛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없어 없어 빼먹었어 뭔데 뭔데? 깐봉 까봉 까봉 안 뿌렸어 오어어어어어 어디다 뿌려? 안빠랐어 어디다 뿌려? 깜봉 김 깜봉 김 깜봉 김 안 먹었어 우리 안 먹었어 왜 안 먹.. 앉으세요?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 설명을 기다리게 돼 언제 와? 우리 기다리고 있어 어? 이거 떨어지는 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거 먹어도 돼. 너무 많이 뿌리는 거야. 설거지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5초 안에 먹어도 돼. 나가서 잠깐만 있어도 덥던데. 덥죠. 엄청 더워. 엄청 더워. 원래 내가 이거 조리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안 도와줬어요? 왜 안 도와줬어요? 아니 어제 배탈 나가지고 못 도와줬겠어요. 오늘 했는데 요리는. 어? 아 지금도. 아 지금도. 먹으면 안 되지. 잘 드실데요? 먹으면 안 되지 마세요. 드루기도 먹으면 몇 달이 안 되지 마. 저도 그러면 한 번 맛 평가를 해볼까요? 네. 전 이걸로 한 번. 아 예. 어 내가 입나 그랬는데. 와 와 와. 감사합니다. 네. 녹았어? 녹았나? 아니 이거 어떻게 참지? 음. 음. 짜. 아하하하하. 녹아 녹아. 아 그럼 밥하고 먹기 좋겠네요? 너무 좋겠는데? 어. 그래서 밥을 좀 친겁게 했다고. 형. 저는 좀 짜게 먹으니까 한 번. 아니 이거로 먹으라고. 어? 왜요? 그거는 같이 먹으면 아니겠다고요? 이거 한 번씩 먹어보는 거야. 아 직빵이 형도 이거 먹었는데. 아 먹고싶으면 먹어. 먹고싶으면 먹어. 아 먹는걸로 친하게 이렇게 있어요? 아 먹는걸로 친하게 이렇게 있어요? 정수 씨. 콜라 한 번 맛보세요? 정수는 고기라고 가지고. 됐어요. 됐다고요. 자 먹어볼게요. 오. 정수. 쟤 미식가거든. 정수 미식가야. 미식가야. 진짜. 까탈수로. 잠실 잘 알아요. 어때? 길게? 음. 왜 이렇게 길어? 응리하고 있어. 응리하고 있어. 한국살 맛있다. 맛있어. 안 짠데? 하나도 안 짠데? 아 그럼 내가 좀. 짜린데를 먹었나 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형 이게 궁금해. 나도 배 돌아지가 궁금해. 마구. 배 돌아지 쓰레기. 야 너 진짜. 룰을 얹어? 어? 야 너 나 젓가락 빼고 나가. 야! 밖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더운데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그 사이에 그 젓가락을 하네. 그리고 못 참아? 근데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 짱이야.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람새끼면 좀 참아야 된 거야. 전 아까 혼자 막 뒤졌잖아요. 아 그때는 별 얘기가 없을 때잖아. 아니 사람이면 참아야지.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형은 정식했나 봐요. 근데 배우님이 배우님이. 배우님이 진짜 한심스럽게 쳐다봤어. 아 그랬어요? 어 순간 진짜. 격렬하는. 어? 한식했어. 한식. 한식 연기다. 나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네가 먹어봤어. 니 찬꺼. 야 빨리 먹어야지. 누가 이거 먹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한쪽 까라. 언제까지 한쪽 까라. 파란한 맛이 나긴 하는데. 고라지의 짭짤한 맛도 같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이거 한쪽 까라. 같이 먹으면 괜찮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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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맛은 어때. 갓보기 미시카거든요. 갓보기 미시카. 산뜻산뜻. 산뜻산뜻하다. 그냥 먹을게요. 에헴. 에헴. 야. 여기 기다리기 힘들었겠다. 음. 으음. 으음. 당분님 아직. 아직 총천님 멘트 끝나고 드셔야지. 건강한 맛. 건강한 맛. 음이 뭐야. 간다. 건강한 맛. 큰거 온다 큰거. 건강한 맛. 맛있다. 맛있다. 맛있게 맵다. 맛있게 맵다. 맵다. 맛있어요. 나. 도라지. 내가 진짜 도라지 좋아하거든요. 응. 도라지는 쓴맛이 아얀다는데. 아. 좀 나아야되는데. 나는거 좋아해. 안나요. 근데. 도라지 말한다. 그쵸. 손질 참 잘했어. 아. 그러네. 괜찮아. 도라지 쓴맛이 없네. 그렇지. 식감만 남아있어. 식감만. 그래서 배 늘었죠. 알겠습니다. 식감만 남아있어. 그리고 사라다갔으면 맛이 나긴 하네. 배가 확실히 다네. 아. 아. 짝이 드시는 분. 정수. 정수. 짝이 드시는 분. 정수. 짠거래요 지금. 아니 형이 대답해. 아니 아까. 아까 정수가 자기는 짝이 먹는다고 하더라고. 저 밥이 있는데. 아 손을 대버렸어. 아 손을 대셨어요? 저 안 건드리긴 했는데. 아 안 건드리긴 했는데. 안 짠거. 됐어 됐어. 너 짝이 먹으면 안 짠거 해. 종수야 이거 너 먹었잖아. 이거 왜 양이 없는데. 아 당근했어요. 넘도 안 됐어. 숟가락 깨끗하잖아. 좀 덜 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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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조금 줄거야. 안 먹었어요. 아니 근데 좀 덜 담았네. 억울하겠는데. 딴 데는 약간 이렇게. 여기는 되게 민감하네. 아 뭐 민감해. 이거 라인. 여기 민감해 뭐. 아 더 있겠지. 많이 남았대. 많이 남았대. 이거 할 때 카메라가 돌아가서 저렇게. 아니 뭐. 없지 않았지. 진짜 3대장 느낌 있어요. 3대장. 아 여기가 상석이라. 느낌이 약간. 영화 보면은 좀 위에서. 셔프님 오십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억울하잖아. 피스팸, 피스팸, 피스팸. 목. 진. 가. 목. 진. 가. 목. 진. 가. 목. 진. 가. 버전 진짜 다 넣었어요. 아 땀 너무 많이 흘렸었죠. 바지까지 다 썼어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진짜 딱 맞으셨다. 에어컨 좀 세게 해주신 건가요? 참맨 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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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사랑하면 넘쳐와. 아니 저희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철면수씨님만 이거 두 개나 먹었어요. 아 미리 다 기다리고 있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가락 같아서 좋아하려고요. 마음으로는 아 참... 아니 지금 다 셰프님 설명 듣고 먹겠다고 기다리신 건가요? 형 두 개먹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 나 아니야! 나 먹었어! 아 두 개먹어 두 개먹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적해 무적해. 나 아침도 먹었어. 설명 설명! 설명! 숟가락 없어요? 나 숟가락 좀 먹었어. 여기 있었다. 여기 있어. 다 있는데? 쉽게 쉽게. 있어 있어. 이때 있어. 설명! 어디 있어? 긴 버전으로 가야지.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아 이거 뭐죠? 아니다 식으면 요리사님의 요리가 설명보다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긴 버전! 이미 먹었다면서요? 아니 안 먹었어요. 맛만 본 거예요. 이미 먹었어요. 사실 이 요리는 다라이가 다라이 얘기예요. 다라이... 다라이가 다라이가... 2년 전에 매직빵 님이 만드신데요. 그렇죠. 저희가 스마파닉 시계에 가서 했다. 탕텅 스타일. 탕텅. 그때 같이 함께 하면서 집장료님 나오시고 또 이제 베드라지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처음... 옛날 생각나게 좀 만들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배돌아지 샐러드. 배랑 도라지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깨드레싱이랑 마요나지랑 섞여져 있는 거라가지고 약간 사라다 느낌으로 드시면 되고 정확했네. 사라다. 나머지 요거는 그냥 볶음밥인데 얘가 조금 짭짜름하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드시게. 덥지나 봐. 덜 짜게. 덥지나 봐. 네. 한꺼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여기 셰프님 머리카락이...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형꺼 아니야 형꺼? 내꺼인가 봐. 근데 호민이형 껄수도 있어. 아... 왜이래 진짜. 호민이형 좋아해. 짧아 짧아. 아 모르지 뭐. 정수형 너는 거 아니야? 여기 사람 비슷한데? 아... 음... 맛있다. 음... 음... 와 진짜... 광장어살입니까 이게? 진짜 맛있다. 광장어살. 이거는 그 철년수신님의 스페셜 리퀘스트. 아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으깨기 리뷰 할 때. 꼴째 했잖아요. 꼴째 했잖아요. 꼴째 벌칙이 몇 개가 내려왔어요. 아... 롤 삼실례를 다시 키우기. 아... 전장부 육청전 이상 만들기. 그 다음에 황경살 탕수육 만들어주기. 아... 나도 맛있었어. 아... 그때... 그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밥 한 끼 해주시면 우리 같이 먹자고. 그걸 이제 하는 거야. 3년만에. 맞죠? 그... 꼴째 했을 때. 꼴째 했을 때. 아 근데 지금 꼴꼴꼴할 때가 그때야? 꼴째 했을 때. 꼴째 다 그거 음식 한 번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3년만에. 아 그러고. 내가 한 거야? 진짜 맛있다. 근데 우리 형이 안경 벗으니까 잘생겼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고기가 달라. 냉장 육이야 완전. 냉동이 달건데. 어 냉장 육인데 느낌이. 형 근데 놈들이 있는 거야? supposed to say. 뭐가 중요합니까?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야 근데 옹량아 너... 탐크루즈랑 너랑 합산하고 누가 한 거야? 그거 옹량이 참 재밌음. 짱 재밌음. 그 사람이야. 침청맨. 침청맨. 짱 재밌음. 니랑 동일한 사람이야. 근데 보통 너를 더 좋아해서 내 카페한테 네 얘기. 어 내 카페한테 형 얘기하던데? 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 왔다갔다 하면서 닭지채다 교류하는거죠 닭지채다 너무 맛있다 갑자기 조용해진거 봐 저녁은 언제 먹어요? 11시 대신에 저녁은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미리 골해주셔야 돼요 뭔데요? 바베큐를 3시간동안 오븐해보고 바베큐? 후년후년 지금 걸어놓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 그럴까요? 우리 방에 멋있어 종수형 먹는 속도면 아까 12시에 밥 먹고 2시에 밥갈려고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지 농담이지 종수형 농담이야? 농담 치고 잘 먹는데 아시니까 농담 같은 진단인데 이게 상숭이 아니라 땅콩이 응 땅콩 어떠세요?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황금 썰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니 원래는 아니지 다른거 먹으래 등심 약간 좀 원래 이게 시필 때 고기가 다스라진 느낌이 드잖아 딴거 먹을 때 근데 이거는 항정살이니까 다른데 좀 부드러운 느낌? 좀 부드럽잖아 항정살이 좀 비싼건가? 어 항정살이 좀 비싼건가? 어 항정살이 좀 비싼건가? 어 항정살이 좀 비싼건가? 난 진짜 몰라가지고 응 나 진짜 몰라 여기야 여기 거기가 항정살이에요? 응 목살 아니에요? 호민이 형 항정살 많잖아 아니 없어요 목살은 어디야 그럼? 여기가 항정살이 목살은 어디야? 목살 안에 항정살 있는거 아니야? 그래? 목살과 머리 사이에 항정살이 아 여기여기? 벌미야 아아 여기 근데 이게 좀 나는 그 등심이 그 가성비가 좋겠다 이런 고급재료는 또 그냥 구워먹어야지 더 힘들 수 있겠다 더 좋았었나? 형님 맛있으신다 형님 맛있으신다 형님 맛있으신다 형님 맛있으신다 형님 맛있으신다 형님 맛있으신다 음 두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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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대장 말없어 먹을땐 말없어 먹을땐 집중하는겁니다 삼대장이 누구에요? 삼아 저렇게 저렇게 아니에요 형하고 이렇게 삼대장 낚아지구나 네 이 장갑을 형 맛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응 맛이 일반적인 그 맛이 아니에요 응 이렇게 부드러워 식감 식감같이 처음 먹어봐 좀 쥬시해 쥬시하라고 기름이 좀 있으니까 쥬시해 쥬시하라고? 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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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다가 좀 쥬서 먹어 흠 이것도 다 먹을 수 있어 혼자? 아니 다 못먹겨 아니 강아지가 아니 되게 많아 이거 난 다 나와 그냥 집어먹으래 끝맛이 없어 진짜 저기 앞에 놔두시면 끝맛이 없으면 다 드시지 않을까요? 네 그 이유는 중요하다 절대적인 길이 아 이상하게 하죠 도라지가 너무 맛있는데 절대적인 길이가 흠 좀 써 이거 아무래도 먹을까 아 흠 좀 써 형 흠 형 지금 밥 다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엥? 어? 없어 거의 아 있어 있어 입이 짧아가지고 콜라 좀 넘겨주시겠어요? 콜라 콜라 밥을 못먹어 진짜로 진짜로? 왜 야 콜라 있으면 콜라 뜯어먹어 약간 그런거구나 외국 스타일 필리핀 스타일 콕? 응? 원 콕? 원 버틸? 밥 먹을 때 이거 콜라먹어? 있으면 없으면 어쩔 수 없으면 아 진짜 맛있다 너무 황당한다 괜찮기게 해야 되지? 응 응 난 다음 난 밥이야 왜 달라고? 있어 있어 많아 우리 많아 사이다 사이다 김치 없어도 돼요? 파 있어요 배가 맛있다 배 김치? 배 먹어 배 김치 안 드시죠? 아 그 의중 김치 김치 드시래 그러네 이거 좀 좋아 김치맨이에요? 김치 양이 평평인데 그게 많아 양이 엄청 많아 양이 엄청 많아 이게 그냥 밥 한공리가 넘문데 감사합니다 진짜 배랑 도라지로 만들줄게 배 좋아 맛있어 언제 북한식 좋아하신거에요? 어렸어 어렸어 아 맛있겠네 그때 1차 때는 못 먹었더라 시켰어 배 단대? 국밥 누가 갖다 대신 거 먹었어 중식 중식 점식의 중식 배 단대? 아 맞아 배 단대? 저녁에 그거 영등포 야주곰팽 치킨같은 것도 먹고 시켜서 아침에 국밥 3차 만약 하면은 요리를 이렇게 준비하시는게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힘들어 안 할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너무 편한데 지금 3차는 오히려 우리가 대접해드리겠고 반대로 시켜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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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짐이 막 부렸어 말도 안됐어 진짜 가스톤 하나 가스톤 하나 가스톤 하나 힘들어도 입맛이 없는거야? 다 먹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어 그래요? 어 그런거 안드세요? 어 엄청 빨리 먹네요 원래 빨리 먹어요 아 진짜 막 그 틈에 빨리 해야되니까 시켜볼렀어가지고 그러네 먹고 딱 준비하러 가야되네 아 엄청 빨리 어 이거 맛있어 음 기름기의 맛이야 상섬 상섬 맛있어 나도 나도 뭐가 좀 살짝 맛있어 기름기가 맛있어 이거 안에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아 나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얘 고기에 있는 느낌 나 콜라 좀 줄래? 이거 왜 깜짝이야 심통치 않아? 나 되게 잘 먹고 있는데? 아까 제육통은 거의 한 30초만 지졌잖아 아 그때 잡을려서 공복이었잖아 공복이 원래 안 들어가 정말이에요 배가 고픈데 아니야 우리가 좀 먹어서 늘어날 때 그 다음에 많이 먹었어 너 제육 먹었어 아침에? 아니 난 불고기 아침에? 불고기? 불고기? 짜글이 불고기? 짜글이 불고기? 난 못 갔어 어디 식당 가서? 아침에 보통 손 많이 가서 좀 먹기 힘들지 않나? 잘해주셔도 돼요 아 식당 가서? 식당 가서 아침에 식당에? 그 다음에 냉면도 드셔도 아 그냥 맛보기로 맛보기 두 개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하나 경건이가 좀 나아졌어 두 개 먹으면 안돼요? 근데 두 개 먹었을지 좀 질투하듯이 아 나는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질투하듯이 왜 하나도 못 먹은거에요? 어? 아 왜? 저거 하나 보네 아 밖에 지금 막 야외에서 맞아 그래도 굉장히 품절이 좀 많았어 맞아 맞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 평일날 이렇게 온다 우리 청춘이야 겨울방, 여름방 우리도 청춘이야 청바지? 청바지에요 청춘은 바로 이거 초코데기로 한 번 하자 이면버링은 이거 하하하 그쵸 아 이거 배가 시원했군요 나 시원해 배가 물기가 많아 물을 사랑하고 시원하나 시원하나 괜찮나요? 근데 원래 이거 샐러드 옆에 도라지하고 배를 같이 넣는다 원래? 그런 음식이 있어요? 이거 팔던거에요 옛날에 어? 아 그래요? 실제 이런 샐러드가 있어요? 무슨 음식이에요 배, 도라지, 샐러드가? 이거 얼마죠? 네? 얼마죠? 네 그냥 그냥 식전 식전 아 식전이 있나요? 반찬 깔듯이 반찬 깔듯이 반찬 깔듯이다가 한식달 하긴 배랑 도라지랑 어울리니까 배도라지 참 없이 나오고 이게 목에 되게 좋은 조합 아니야? 목이? 목이? 왜? 목이 좋은 거라네 왜? 아무 말도 안해? 뭐? 응 목에 목이 그거 하신거 아니에요? 공격수 수비수? 공격수 수비수가 뭐야? 맘비트 후원 해주셨는데 공수? 아니 당국님이 여기서는 막 공격수신대 인천에 거기 아 왜? 어? 10만원? 10만원 17만원이라는데 아 조금 다쳤구나 진짜 맘비트 후원 간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어 아 됐고요 양이 좀 양이 많아 양이 많아 다 안 드셔도 돼요? 다 안 드셔도 돼요 남길 순 없잖아요 남기면 돼요 남기면 야식으로 나와요 야식으로 돼? 으흠 뭐 해야지 아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밤에 한 번 다시 밤에 한 번 더 이렇게 차돌짬뽕이랑 먹어도 또 더 맛이 달라 달라тиров 소주랑 내겨가 반주로 하긴 좋아 소주 좋다 샐러드 위주로 먹자 소매기랑 쏘맥이 젤 좋다 우리 어저께 과자파티였는데 과자파티요? 과자 누가 먹어 하더니 다 주워 먹어 야 홈런볼 누가 나 먹었어 이러면서 40대 과자파티였는데 김땅콩 좀 가져왔어? 그냥 진짜 꽃게랑 이런 거 먹었어 양파리 꽃게랑 맛있어 질러 맛있어 질러 어제 어제 꾸이메 때문에 또 꾸이메 맛있는데 먹었어? 꾸이메 안 먹었어? 야 꾸이메 맛없어 맛있지 남자도 없으니까 아니야 내가 맛없는데 뭘 아니야 아니야 조금 먹어봐서 그래 그거 기억나지 꾸이메 계속 맛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욕했잖아 맛있는거야 병수 과보야 맛있는거야 맛이 없는데 왜 맛있다고 그래? 존나 맛있는거야 바보새끼야 못참았나봐 구이면 종수가 웬만한거는 양보하고 하는데 먹을거가 왜 생선냄새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구이면 진짜 생선을 별로 안좋아해? 회도 안 먹어? 안 먹을거는 안좋아해 고기 먹을래 회먹으려면 그냥 굳이 고기 먹지 회를 누구나 고기 먹지 않나요? 나도 고기 그래서 고기 회중에 회좌 드시는 분 나 회 나도 회 등심이랑 삼겹살 이런거 아니라는 회 그래 그냥 다른데 근데 회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 두 분은 되게 튀겨뜨겨면서도 많이 감치네요 거의? 녹은거 같아요 한번 튀겨튀겨 한번 튀겨튀겨 할팀 뭐있어? 튀겨튀겨 해도 먹을거 다 먹잖아 다 먹네 토이맨을 먹냐 안 먹는 차이지 이따가 한번 진짜 배돌아지 외모순위 한번 하실래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티어메이커요? 근데 잠깐만 거의 끝이 끝나지 않는 질에요 외모순위하는데 박정민님도 할거에요 박정민님도 할거에요 만약에 박정민님도 할거에요 만약에 만약에 해볼래? 그럼 지가 못생기는데 너 뭘 어떻게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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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하고 종수만 하면 되는데 형이 종수만 하면 되는데 갓봉이 갓봉이잖아 저희따 3개나 황금이 역티어로 해야 될까요? 난 잘생겼는데 내가 맨날 외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클립이 돌아다녀 나한테봐 뭐 예를 들면 뭐 아 직박이형은 외모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걸 보니까 내가 형이 먼저 자기가 잘생겼어 종수는 머리가 이렇고 자기는 깻잎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왜 형 아니 이거는 지금 아파서 땀이 나서 그런 아프긴다 땀이 나서 너희가 같은 유파인데 달라요 완전 달라 아니 근데 축사시 진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듀어 같아 실제 프로로 활동하고 영태형 여기 껴도 하나도 안 써네 그럼 합시다 여기 선서 낼시다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한 발씩만 내면 되잖아 지금요? 깃속에서요? 한표도 안 나오면 못생긴거잖아 그죠? 그러면 안 나올 사람 많은거 같은데 마치 형도 안 나와요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만 하면 된다 아니 그러면 1대 꼴등 1대 꼴등만 줘 1대 꼴등만 줘 1대 꼴등만 줘 근데 진짜 자기 이름 쓰기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자기를 쓰면 친할 사람 있어요 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말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삐지기 없기 아 삐지지마 진짜 아 이거 놀리지마 놀리지도마 그냥 하는거야 집에 가지마 집에 가기 없음이야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제일 좀 섭섭하다 섭섭하게 생긴 사람 밑에선 사람이 잘생긴 사람 진짜 삐지기 없어 아 삐지지마 진짜 지금 이 상황이 딱 진짜 잔인한 아니야 두 번 접어서 내세요 두 번 접어서 내세요 근데 저 혹시 오해하실까봐 잠깐 말씀하시면 어제 제가 배탈이 나가지고 지금 땀이 나서 머리가 붙어서 세팅을 하면 아 좀 평상즈보다 좀 떨어져 지금 헤어가 땀이 나서 그거 좀 감안해서 써주셨네요 형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다리도 좀 다치셨잖아요 다리도 다리 다쳤고 판도 좀 쓰셨잖아요 정수는 뭐 없긴 할거였나요 없어요? 설마 팬이 필요하신 자신감 나는 내가 뺄지 빨간색이 3종이 있네요 컴퓨터 심형제네 왜 그랬어 왜 우리 미쳐지는거야 근데 아니 저 둘이 꼴찌가 아닐수도 있어 아니야 나 아 앵글은 좋아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땀이 나 배탈이 나가지고 땀이 나서 형 형 진짜 솔직히 투샵 봐봐요 여기 있는 사람이죠 여기 있는 사람 이 형 참 아니 내가 지금 저것 때문에 그래 헤어밴드 하고 하면 헤어밴드요? 꼭 그런 도구가 있어야 돼요? 안경 보죠 안경 땀이 나죠 안경 보죠 안경 제일 잘생겼다 오케이 안경 벗고 와 천나나 진짜 이거 너무하다 진짜 얼샷으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악없다 최악없어 아니 이거를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보니까 괜찮다다 괜찮아 뜯어보니까 아 진짜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 쓸지 약간 아니 못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거 똑같이 두 번씩 적어주세요 두 번씩 적어주세요 다 쓰신 분 위에가 잘생긴 사람이에요 위가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래도 못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은 아래죠 못생긴 사람은 아래 아직도 고민하고 어렵다 아니 안쪽 아니 안쪽 두 번 더 아니 어렵지 뭔지 알겠지 잘생긴건 쉬운데 못생긴게 어려워 지금 못생긴게 어려워 지금 못생긴게 어려워 못생긴게 어려워 아니 나 땀이 나서 그래 아니 땀에 나서 그래 아니 땀에 나서 그래 아니 진짜 무성적이다 아니 누가 누군지 몰라 이거 저기 다 되셨죠 게임 많이 해서 아아아 아이고 긴장도 안된다 자 야 또 무슨거 써요 우리꺼 아니 장난치지마 이거 장난치지마 이거 장난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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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만 저거 두 번만 두 번만 자기 이름 쓴 사람은 티 나요 아직 안쓰는 사람 아닌데 왜냐면 이게 땀이 나가지고 아니 너무 잔인해 형 박수만 줍시다 아 이거 보고 아 너무 쉬워 아 이거 보고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저 맡기고싶어요 그냥 박수만 쳐 박수만 쳐 이 형 욕심이 있어 뭐라고 하는거야 그러면 아이템쓰기 있어요 아이템쓰기 있어요 아이템쓰기 있어요 아이템쓰기 있어요 아이템쓰기 아이템쓰기 없나 아이템쓰기 없나 아이템쓰기 없으면 이거 간단한 체크 세크가 있잖아요 아 우리 아 그거 근데 스케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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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치북을 찢어가지고 아니 지금 너무 갑자기 소지섭이 됐잖아 너무 사긴데 근데 이거 투표가 끝났으니까 그냥 소 아니에요? 아 요정씨 아니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아니지 아니지 집방이 형 투표 오기 전에 했으면 나쁘지 않았었던데 더 긍정적인 요 근데 그 투표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어 예 예 형이 영향 없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정타종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뒷발 뒷발 형이 이 머리랑 이렇게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잘생겼다 아니면 여기 어차피 두개 쓰여도 되니까 두개 쓰면 하나씩 오 잘생겼다 목에 카메라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꼴찌 나와러 박스쳐주기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여기 앉으세요 좋은 타이틀이야 투자 잡혀야지 박스익인데 나? 아니 거기 지 갑복이랑 유령 후보야 지금 두 명 이거 이거 이거를 보낼까요? 이거 이쪽으로 보낼까요? 흰색을 스케치로 아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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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다 저쪽으로 옮기다 어 안와도 되는데 아 모를거야 아 이리로 간다고 이거를? 어차피 저것도 여기서 한 보이는게 편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적으셨어요? 네? 아 기자도 된다 잠깐만 아니야 누가 안 와 네예 ??? 아니... 뭐하는 거야? 형, 붙어 있지마! 둘이 붙어 있지마 아니, 적으셨나 해가지고 자, 그러면 발표 하겠습니다 어, 약간 긴장돼세요? 잘생긴 거 안 나올까봐 아, 나 하고 힘들어 자 자기가 자기로 쓴 게 있어요? 어? 뭔데? 침착맨 아니 근데 침착맨은 여기서 뭐 다 생긴 거 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사실 들었으면 어떻게 해? 아니 침착맨 나쁘지 않아 이거 왜냐하면 나는 운명을 썼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못생긴 사람이 운명 야 안경이 있어? 안경이 못생겼어 너도 여기 누구나 자지가 있으면 안 돼 너 안경 쓰고 다녀 지 안경 벗으니까 잘생겼더라고 진짜 안경이 안경 쓰고 다녀 제가 여기 깰 건 아니에요 근데 너 장면 아냐 다음 룰을 발표해야 되는데 아 이거 조금 뭐야 뭐야 쓰는 사람 너무 친해서 이게 딱 떨어지게 썼어요 자 발표해 볼게요 잘생긴 사람 철면수심 철면수심 아아이 잘생긴 사람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잘생긴 사람이 그럼 내가 한 표라도 더 나오면 나 아는 거잖아 누가 투표는 실명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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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거 봐봐 추적하지마 형 와 못났다 형 야 옥냥이 철면 아 옥냥이 매직밥 근데 너 이거 굵기가 똑같네 저 이걸로 썼어요 아 또 왜 잦아내내 색칠하지마 이게 씌어놓 사건이야 너무 놀라운데 나 이거 너무 놀라워요 방금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야 이 사람 뭐야 내가 아무나 했지 아 제가 나쁘지 않아 제가 살이 젖어서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나쁘지 않아요 똑같은 표 아니에요? 어 나쁘지 않아요 아 시체가 달라요 이 모습이 형아 아 알았다 둘이 맞춘다 어쩔았나 봐 이 둘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 아 그랬나 봐 젤리의 지심이 제일 자숙했다고 생각할 리가 없어 그래도 졌어 거울 봐봐 형은 해봐도 없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왜 왜 왜 왜 맞춘지 너?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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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두 명 중에 적었나 봐 야 이런 칭찬을 응원할 수 밖에 없어 잘생긴 사람 목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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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긴 사람을 헷갈려 역할 심정이 있나봐요 뭐죠? 꼴면 수신이 하하하하 이 형이 나 이거야 형이 나 수신이야 아 형이야? 아 나 아니야 죄송하다 너 형이 아 아니 제일 잘생긴 것도 체험해 주시면 못생긴 것도 체험해 주시면 나올 수도 있냐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이 귀에 대한 기질을 내가 좀 선 좀 굵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 그냥 굵은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를 써주셨습니다 아 아 아 네가 쓰면 아냐 아니 왜 이렇게 자기 쓰기는 없게 해야 돼 형 뭐 시스텐데? 내 몇 시스텐데? 내 몇 시스텐데? 내가 썼어 내가 하하하하 자기가 썼어 뭐야 자기가 썼는 거 갑자기 안 보여주고 아니 뭐예요 내가 썼어 내가 썼어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 메시파 하하하하 되게 못생겼다 형 뭐야 진짜 못생겼다 형 진짜 못생겼다 형 안 돼있다 아니 어쩐지 칭찬면 잘생긴 사람 나오면 되게 화내시더라고 아 그럴 수 있어요 자긴데 어 인정하세요 형은 잘생긴 거 하다갖고 형 몇 표에요 지금? 제 표 형 제 압도적이에요 지금 압도적이야 뭘 압도적이에요 될 거 같지 않나 이런 건 흔한 거 같은데 하하하하 잘생긴 사람 철별수심 아 뭐야 뭐야 내가 바로 괴드러지 원장 이거 매직박 철면수심증에만 쓰는 거 아닐까요? 그래 다시 다시 재투표 가죠 아 재투표 재투표 룰을 숙지하지 못한 거 같아 근데 형 형 그래도 형은 아니에요 진짜 지금은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요 형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근데 잘생긴 사람 철면수심 세 표가 말이 돼? 왜 안될 것도 없어요 아 시발 말도 안 돼 진짜 안 되잖아 아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아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절반 지났어요 절반 지났어요 절반 지났어요 절반 지났어요 잘생긴 건 어떻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절반 지났어요 절반 야 이 못생긴 옴니아가 아 잠깐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은 한분이 계세요 누구죠? 정민 배우는 지금 웃지 못해 아이고 자리군대 너무 잘생긴 않아서 잘라진 않아서 wondering 못생긴 건 아닌데 아 내가 연기만 잘했으면 그냥 다음 발표하겠습니다 네 잘생긴 사람 승우 엄빠 오오오 어 물리 재밌었대요 못생긴 레이스에 한명이 또 뛰어들었어요 누구야? 예상외로 단군 쟤도 사실 어마어마해 쟤가 볼건 없어 쟤도 엄청나 쟤도 입을 잘 눌리니까 이렇게 빗게 마는거지 죄송한데 이렇게까지 비난을 전까지 안다 왜 이렇게 비난하세요 잘생긴 사람 통천 잘생겼어 잘생긴 얼굴이야 여기 또 간단하게 약간 이런 단어 좋아하시나봐요 추남이라고 썼어요 추남 민항 통천 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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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추남이라도 쓰지마요 이금만 쓰면 되는데 추남이라도 써 못났어 추남 아니 작가님이 쓰는 단어 같은데 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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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나왔어요 박정민 왜 안나오니 했습니다 갓뽕이! 갓뽕이도 피할 수 없어! 갓뽕이도 피할 수 없어! 갓뽕이도 잘 찍어놨어 한방에서 한방에서 나와야 돼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이게 사람의 개취가 있어 잘생긴 사람! 침착매 괜찮아 침착매 못생긴 사람을 이분은 조금 동생이라서 공손하게 쓰신 것 같아요 침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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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개월 구독자 굿즈의 침착매 사인 그 글씨체네 직박이 형 고마워요 독보적이네요 아니 그건 침착매이에요 저 글씨체가 침착매의 그 사인지에 저 글씨체여 독보적이네요 직박이님 지금 과반수를 침착매 침착매 마지막까지 가봐야겠는데 민함 통천 그리고 밑에는 김종수라고 써 침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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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개취가 아니야 압도적이야 압도적 여기서 하자고 알았어? 화나가지고 베돌아닌에서 제일 멋지게 집가져 이해가 안되는게 잘생긴 사람의 철면수심 3표가 나온게 저도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이라면 말이 됩니까? 3장씩 쓴거 아니야? 형은 진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얼굴이에요 어디가 본적이야 우리 둘 사이에 있어서 잘 안나오지 철면수심 3표가 많이 가시 질투 나눠봐 나도 내일 있을걸 나는 직박이형이 썼는데 뭐지 그거? 직박이형 울겠다 찢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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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면수심 3표나 나왔어? 취향이 확실해요 맘에 안드는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돼서 그래 철면수심 1등표에 형이 꼴등이었어 다 아 맞아요 룰을 잘못 이해하긴 했는데 형이 근데 룰을 잘못 이해하긴 했는데 지치셨다는거에요 형이 골챈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내가 1등거까지는 인정하싶지 않은거지 하하하하 그건마도 인정하싶지 않은거지 너 뒤에서 2등이야 어차피 근데 전 잘생긴것도 1등이니까 그게 잘못된거 같아요 자 다음게임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원 남겼네요 체아벗다 체아벗다 형은 듬직하시잖아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게 근데 이게 또 뭐가 중요해 외모가 근데 내가 그정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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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평 맞았다고요? 7평? 그정도 아니야? 오빠 먹어 웃길라고 한거지 형 잘생겼어요 아니 아니 12평? 형이 다이어트하니? 춘함이 웃겼어 춘함 사보라고 오빠 잠깐만 되게 맘이 날았다 양이 엄청 많아서 양이 많았어 네모 천박한 컨텐츠를 하지 말자 저희 이제 미남 둘이 치우겠습니다 네 형들은 쉬세요 나 얼굴도 못쓰기셨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지금 신빌벙이라는거 봐 그럼요 그럼요 쓰레기는 여기 주시고 나 좀 자존심이 살거든 쓰레기는 없고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는 여기다 넣으시고요 이거 밖에 빼놔야 한 대 모아야 형 어떻게 이거 기념으로 가져오세요 모아 하여튼 버릴까요? 하여튼 하여튼 사진 한 번 찍으세요 사진 한 번 찍을까? 이거 저녁에 또 저거 저거 저쪽 경매에서 팔지 않아요? 아 좋다 엔에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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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엔에프티 아 미남 저 이거 사진 한 번 찍으면 될까요? 한 번 찍어주세요 사진 한 번 찍어 니가 지어보신 네 좋아요 좋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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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내가 동생으로서 너무 못했네요 참았어야 되는데 저거 저거 안 자계세요 형님 해주신대 아휴 자기도 무서워 우리 물티시로 물티시로 한 번 닦아주세요 쌈장 아 이거 물은 다 먹는거죠? 커피도 먹은거야 안 먹은거야 새것만 여기다가 여기 보면 돼?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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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참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너? 아 형 쉬세요 얼굴도 불편하신대 아 아이 동지야 진짜 잘생겼다고 찍혔겠냐? 형이 더 배 아파하는 거 나 한 번도 없어 아 한 번도 없어 형님 내 이름 쓸걸 응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너 살폈었지 아니요 형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어 저 말고도 두 분이 우리 좀 좋아하셨나 보세요 네 네 더 그런거 하셨나 봐 저 사진 하나만 아 저는 같이 아 부럽다 형님 일부러 못생긴 표정 지지 마세요 아니 잘생긴 표정인데 아 잘생긴 표정 잘생긴 표정 사진 하나만 하나 하나 둘 셋 아하 좋다 아휴 언제 찍어보겠어 너무 아 1등 1등 괜찮아요 얼마 얼마 듬직한데 그리고 이런거 쓰면 되게 좋아 아니 근데 내가 어제 배탈이 나가지고 맞아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졌어 맞아요 안좋아요 안좋아요 에이 불편하시죠 대단하나요 보지마 사람들이 보지마 나쁘지 않는데 아하 또 나빠 아 배네 배네 아 아 아 내 모습 컨디션 아주 지금 컨디션 좋았으면 얼마나 되겠는데 아 아 아 밥이 참 소화가 잘되네 밥이 맛있어가지고 밥이 맛있어가지고 졸린데? 기정 기정 오찜? 하 어떻게 생각하지? 난 잠이 나실까? 아 아 아 아 진짜 얘 빼고 놀려던거 같아 약간 딱 이 느낌이야 밥 맛있는 예비군 진짜 어 오빠 이거 가져갈거야? 아 사진 찍었어 기정 인증사 찍어야지 여기 폐기할게 어 형 한번 찍으실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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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갑자기 아니 배불러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밥이 엄청 많이 먹었어 아 탕수육을 혼자 한 반 통 먹는 것 같아 저녁은 국밥이냐면 우대갈비입니다 와 미쳤다 3시간 후년은 와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요 아 하 하 현빡이 쓸 것 같다 애? 이거? 어 이거 괜찮은데? 어제 몇 시에 잤어? 막 3시 넘었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갈 때만 3시였던 것 같아 나 한 5시 반? 그렇지 어? 계속도 하더라고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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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우아빠님? 승우아빠님 좀 쉬라고 응 아 승우아빠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어? 지금 설거지하러 가시는 거예요? 설거지가 없는데? 아니 설거지가 별로 없어서 설거지 나 맛있어 응? 설거지특공제 출국해? 안 했어 안 했어 갈까? 아니 그 아니 그 지금 하고 계셔? 아니 그 할 일 그렇게 없어서 형 친구가 설거지하고 그랬는데 아까 누가 졌지? 우리 졌잖아 우리 친구 졌잖아 다음 뭐예요? 다음? 기열이가 채택장 나쁘네 설거지는 못생긴 사람들이야 지금 설거지는 못생긴 사람들이야 지금 형이 왜 질틀래요? 한 표도 안 나오지 왜지? 잘못 썼거든 설명 수신 매직박 둘 중 고르는 걸 저 형은 알고 있었어 아니 그래서 자꾸 얘기한 거다 나 이거 엉냥이 궁금하네 알고 있었지 엉냥이 안 찍었어요 엉냥이 누군지 찾아낸가? 아 찾았네 아니야 쟤 지금 손으로 그렇지 엘냥이 변경하는 거 맞다 엘냥이 엘냥은 좋은 거야 엘냥은 좋은 거죠 생각도 없어 아 배 아파 조금이나 써봐야 되겠다 배가 왜 어? 그런 말 안 한 건 없네요 아 배 아파 스트레스가 몸으로 오는 컨디션이 안 좋아 커피가 안 좋아? 와크 컨디션이 안 좋아 안 좋아 가라이도 안 좋아 형님 거기는 안 됩니다 그쪽 화장실 소리가 다 들어가요 아 그래? 여기에서 들어 너 똥 쌌어? 아 방금 그래 소리 들어가요? 아 이쪽 화장실 썼어 아 뭐 그렇게 소리가 들어가면 끄지는 않았어 아 똥 쌌어? 짜는 거 짜는 거 아 뒤에 짜는 거 아니 똥 쌌어 나 올라오면 어떡해 짜는 거 상상하게 되잖아 아 아 맛있다 잘 먹었다 아 아니 이름이 어딨어 있네 아 예상으로 이거 너무 못 해가지고 재밌었어 아 그니까 너무 못 해가지고 다시 다시 저녁에 한 번 다시 합시다 잘생긴 팀인데 못생긴 팀이 아 팀을 나눌 때 그렇게 남아보자 잘생긴 팀인데 못생긴 팀 형은 형님 어딨어 가세요? 잘 잘생긴 팀이지 저 죄송한데 박정민님 저보다 잘생긴 팀 적으십니다 제가 좀 더 생겼어요 아 누가 찍었을 수 있는 거 같아 아 아 아 죄송하지만 약간 저보다 잘생기셨어요? 아 잘생긴 팀 아 다 왠지 해서 또 투표할 때까지 자추 했어 안 했어 아 저요? 그거만 얘기해 자추 하나 있었어 이거 말씀 들어야 돼요? 이미 그게 대답이 됐어요 저는 배우 이상이야 저는 그 나머지 두 명이 좀 궁금하긴 해요 누가 다 했었는지 한 명은 내가 확실히 알겠거든요 직박이 형님 싫어하는 사람이 쓴 거 같아 직박이 형님 못생겼다 쓸라고 아 누굴까 직박이 형은 안티가 참 많네요 아 이거 안티가 아니라 그냥 아니 종수가 젊었을 때는 잘생겼었지 종수가 성이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이 손짓 맨날도 잘생겼는데 쩌스로 치는데 느낌이 있어 직박이 형도 그런 머리 했는데 오늘 직박이 형은 젊었을 때 보면 잘생겼어 잘생겼어 폭소클럽 나왔을 때 엄청 맛있어 되게 귀염귀염하게 생겼어 아니 아니 고르기 어렵더라 그래서 깨스 쳐다보고 아 못생긴 건 아닌데 너는 근데 한 번 받았지 어? 형이야? 나도 한 번 받았어 아니 난 아니야 찾았어 굉장히 찾는다 안 찾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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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본 거야 그냥 나 아니야 너 아니야 당근은 어떻게 하면 잘생겨질 수 있을까 저요? 쟤도 모르죠 한 표 나는데 뭐가? 잘생겨진 잘생겨진 방법? 저요? 응 다시 태어나야죠 이마를 까붓으면 어때 좀 잘생겨 어 깐기 훨씬 난데? 오 내린다 아니 진짜 아니 깐게 깐게 났다니까 아니 형은 왜 다 깐게 좋다고 그래 아니 난 이마가 진짜 괜찮아 기형이 같은데? 약간 친절하게 아니 깐게 났다니까? 애기 애기 되게 젊은거 그만해 정말 같아 아니 얘 올빽이 어울린다 다 깐다 아 무서운데? 와 나 좋았어 나 TV에서 봤어 TV에서 봤어 당근이 왜 한 표 밖에 못 받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기정 사이즈 사이즈 어 기무줄 뭐지 이거? 제트표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제트표 해야돼 할만해 할만해 야야 미쳤다 이거 야 야 이거 낫잖아 너 표 안나왔어? 라이안 먹고 갈래? 아니 아니 우리가 약간 양과 느낌 아니 염색해야 되는데 양과 느낌 흰머리가 많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잘하시죠? 하나씩 당근이 왔다 잘 먹고 아까에 투표도 잘했고 이거 원하시는거 이것도 기형이 형이 하나 골라주시는게 기형이 형이 또 진행해 기형이 형이 잘해 잘해 좀 전거가 괜찮아가지고 예 아 치는거 간단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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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냐면 간단한거 의외로 간단한게 없어 응 하나하나 앞찍고 몸으로 말해요? 몸 뚜껑이었죠? 몸 뚜껑 아 지웠나?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뚜껑 지워 아 전 못 고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어 어 게임으로 가는게 전혀 좋을거 같아요 게임 좋아요 그냥 여기 트위스터류 밥 먹었으니까 요즘에는 피자 토핑이 폭탄돌리기 어떻습니까? 폭탄돌리기 괜찮을거 같아요 폭돌? 폭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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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실거에요 어 좋아요 나 술을 깔아야죠? 나 술을 깔아야죠? 나 술을 깔아야죠? 아니 저녁… 폭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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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죠? 저аете 사과주스 사과주스 애플 소주 형 앉으세요 형 앉으세요 아 왜 이렇게 싱그룩해 아 왜그래 컨투자 안싱그룩 아무렇지도 않네 형 이미 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셨을거야 아니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 박근이라고 생각하셨을거야 사실 내가 제보하기 싫은데 직발이 형 옆에 여 분의 방이 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아 진짜 아 예예 다리가 아프지도 않고 마음이 아플수도 있고 조립이 필요한가봐 아 진짜 부터 아니야 진짜 부터 아니야 이거 섞지 말거야 이거는 그냥 배우전용 배우전용 배우전용이 따로 있어요? 강조중이시라 강조중이시라 그럼 우리도 이거만 먹어야 돼 우리도 이거만 먹어야 된다고 왜 광고하지 아 그래?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샀는데 아 큰일날 뻔했네 내가 샀어 내가 이거? 자기가 샀다고 해 아 테라 땡 테라 땡 조심해요 아니 여기 위에가 떨어졌어 아 옆에 아여 아 형 옆에 아여 같이 앉게 테라가 맛있지 아 근데 이게 뭐 뭘 해야되나 봐 조립을 레츠 알지 난 근데 술을 몰라서 뭐가 더 유명하고 안 유명한 걸 몰라 아 응량이 센스티벌 나 술은 질로 오비메치 이런거 오 바로 그 이름 써줬어 어 폭탄이다 폭탄 네 저것 역상병이다 진짜 조화종이 좋잖아 진짜 폭탄이다 저거 터진거 아니야? 근데 그 카드는 뭐예요? 이거지 질문카드 아 질문카드 이거 빨리 돌리면서 빨리 대답을 해야되는거구나 소리만 나는거죠 이거 뭐 어떻게 뭐 터지는거야? 탕 소리가 나게 뒤붙히는거야? 아니 불쩍 자동으로 봐봐봐봐 소리 나겠지 여기가 건전진 들어가 건전진 있어? 몰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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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오 2년전에 갖고왔다 빠꼬 먹은거라고 울량이 형이 2년전에 갖고왔다 빠꼬 먹었다고 어? 베드라테니티 때? 맞네? 아 진짜요? 체중차에 따로 몰랐어 어 그래요? 아니 불쩍이 배운 일이 갖고왔을때 잘 갖고왔다고 형님 형님 교육인거 같은데 그 때랑 멘탈을 달라졌으니까 요새는 저게 이행이에요 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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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내가 먼저 앞서간거지 그때 너무 빨랐네 그때는 그때는 별로 재미없어 보였어 맞아요 지금 좀 재미있어 보이는 저게 요즘 시대에 맞아 시대 흐름이야 시대 흐름이 있어요 운하러 정말 여기가 제일 심해요 영상 박걸리 드실 분 인도 인도야 박걸리 드실 분 날아서 흔들어 주세요 섞어 드실 거예요? 아니 이거 흔들어요 요즘에는 위인물만 먹던데 아 섞어요 아 맞아 요즘 위인물만 먹더라고 아 네 네 네 말게 어 말게 자신 있게 아 나 CF 같다 지금. 술꾼도시 여자들에서 미대방이 있어요. 아 진짜? 아니 상큼해. 상큼해. 고마워요. 어우 상큼해. 그리고 기아님 거는 이거 섞어줘야 돼. 진짜 사람들 아이브리지 닮았다는 거 이후로 인스타 DM으로 이거 겁나. 아이브리지가 누구야? 리즈가 뭐야? 그거 감내해야죠. 아이돌 닮았다고 한 번 했다가. 누나가 닮았다고 했어? 누나 스스로? 사람이야? 아이브리지? 아이브아이브. 리즈? 장원영씨. 너무 모드네 진짜. 아님 걔 나댔으면. 아이브. 아이브리즈? 아이브의 리즈. 리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리즈가 아니고 러브다이브 하는 거. 저기. 장원영씨. 장원영씨. 된다 했어. 맞어? 아이브 리즈. 이미지. 그게 뭐야? 혹탄소리에요? 막걸리 더 드신 거. 네. 막걸리를 좀 먹어볼까요? 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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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네. 여보세요? 좀 느낌있죠? 봐봐 나도 놀래. 통작천사님 닮으냐? 이게 사진이 다른 사진인가봐. 아 이게 닮았네. 아 무슨 소리야. 통작천사님이 더 이쁘신데. 통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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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요. 뵙고 싶어요. 이 사진밖에 없긴 하네. 느낌이. 아 이거? 맞걸려줄까? 맥주 줄까? 느낌 좀 있어요? 맞걸려. 섞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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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 다 이쁜데. 아 나도. 비슷한 거 같진 않아요. 감봉이님. 이 사이로 들어오면 어때요? 네? 이 사이로 먹이 좀 부담돼요. 아 부담돼요? 잡구방. 잡구방 아니라고 한다. 잡구방 아니라고 한다. 엠마! 지켜줄봐 엠마! 대충 끊어주세요. 그만해. 나도 더 이상 말해줄 수는 없어. 니가 끝까지 가면 끝까지 잡아줄 순 없어. 알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투표 다시 합시다. 이 형님. 안심으로 해. 안심으로 해. 안심으로 해. 안심으로 해. 안심으로 해. 안심으로 해.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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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빵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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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빵 힘내세요. 우리가 있자나요. 직빵 힘내세요. 직빵 힘내세요. 우리가 있자나요. 배털이 나가지고. 배털이 나가지고. 배털이 최고입니다. 매직빵! 최악! 최고다! 잘생겼다! 내가 직빵 형 덕분에. 두 분은 이거 안 드신? 네. 저는 맥주. 네. 갈게요. 저는 술 안 먹을게요. 왜왜왜. 술 맛이 안 난다. 술 맛이 안 난다. 이거야. 아닌가요? 근데 그 일곱 명 중에 한 분 아니세요? 네. 근데 봐봐요. 본인을 안 썼잖아요. 그러면은 여덟 명을 빼면은 이 중에 직빵 형을 빼고 네 명만 직빵 형을 안 뽑고 세 명. 세 명이지. 세 명. 세 명인데. 아 일곱 명? 여덟 명이니까. 네 명이 많아. 네 명이. 단 네 명만 직빵 형은 안 뽑았어. 저 진짜 하늘에 맥주했고 형님 안 뽑았어. 아니 그거 좀 그만 얘기해. 왜 계속 얘기해. 나 왜 계속 얘기해. 왜 계속 얘기해. 아니 계속 얘기해. 그만해. 아니 저는 안 뽑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아니 너 뽑았잖아. 너 뽑았잖아. 진짜 뽑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세 명 딱 맞았네. 나 진짜 뽑았어. 그만해. 나 나왔네. 나머지가 다 뽑는 거야. 난 안 뽑았어. 나도 안 뽑았어. 조작이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필체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티즌들이 이렇게 찾아 냅니다. 그런 건 아는데. 그만 하자. 그만해. 언제까지 하자. 감사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승우 아버님 모시면 아세요. 맞아 맞아. 자체에. 승우 아버님 지금 그거 말 따라하고 있는데. 아 그래? 아 안 돼서. 아 해도 안 돼야 된다니까. 그럼 일단. 많이 따라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어저께 그냥 승우 아버님 다 나가서. 아 그건 막 그렇대. 뭐 나왔대. 그 키토산. 키토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니까. 침캐가 나왔어. 그럼 꼭 뽑아야 되나 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원래 워낙 오랜 시간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사라는 식으로 했으니까. 찾지 맙시다. 네. 그러면 그냥 탱탄들이 들어갔어. 네. 찾아갔어. 그러니까 그 한 번. 이번에는 한 번만 물어보고. 다음은 그냥 찾아갑시다. 네. 키토산 블랙. 형. 해두세요. 키타산. 이름이 키토산이에요. 어떻게 하는거 같은데. 블랙은 뭐야. 이름이야. 키타산이에요. 이거 준비하신 분이 설명해줘. 어 뭐야. 밀어볼.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뭐야. 우와. 밀어볼 밀어볼. 그럼 배우님이 준비한 거에요? 형이 준비한 거에요? 제가 건전지에 들어있던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안 하려는데 배우님 이거 준비하면 건전지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저거 아니었으면 큰일날뻔했습니다. 2년제 나도 갖고 왔는데. 미안한데 눈 부시니까 좀 꺼주시면 안 돼요. 눈 부시겠네. 건전지도 그때 산 거 아니야? 자리 좀 받다. 여기 앉아. 가야되자 가야되자 여기 안좋은 사람 앞에있어 앞에있어 속이 안좋으세요 아까도 져서 속이 쓰려 아니아니 폭탄돌리기 하고 걸리면 뭐야 벌추? 벌추 하나 제조해놓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벌추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적으니까 걸린사람에 한칸 건너서 좌우고 3명 먹게 걸린사람이 지목한사람이라 지목해야죠 걸린사람이랑 그사람이 같이 먹고싶은사람 편의점 흰동거짐사람이 왜냐면 12분의1이라 방송이 일찍 끝나겠는데 다 뻗어오는거 아냐? 일찍 종료가 될 수 있다고 벌추 타실분 벌추 타고싶으신거 첫째도 짓박용 드리죠 뭐 이렇게 더럽게는 하지맡시다 그냥 술 하나를 가득 넣자 섭지말로 너무 많이 넣지마 그리고 웅냥이 니가 막내가야지 섭던게 소맥 정도만 하고 까둥먹으라고 왜 또 뭐가 노여워 아니 막내가 해야지 뭘 막내지 마요 맘까지 못나면 어떡해 과자 체험은 너무 괴로워 벌써부터 술 들어가는거에요? 4시? 아 근데 4시나 됐어 벌써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 진짜로? 4시라고? 4시야 4시 뭐 한것도 없는데 투표한번 했는지 아니 4시나 됐어 시간이 빨리 간다 형한테 투표는 없었던거니까 없었어 없었어 딱 내면 수 내면 수 아 뭐야 그만 좀 해 그만해 인마 좀 못생겨가지고 나보다 못생긴게 나는 진짜 자 됐죠? 됐어요 게임설명 아니 이거 여기 카드가 있는데 굳이 이거는 애들용일거 같고 여기 있는 품민정음이나 이런걸 합쳐서 하면 될거에요 어떻게 합치죠? 이거 폭탄을 켜면 여기 소리가 다른데 동화지원 얘기랑 합치면 되겠다 지워내고 넘기면 되잖아요 어? 천재인가? 1번짜리 아 랜덤이구나 언제 터질지 몰라 동화지원 얘기랑 합치자 동화를 못지워내도 터져도 탈락 감탄사면 하기 없기 아니 감탄사면 안 돼요 띄워 안돼요 저런 금지 할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면 되잖아 저런 금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요? 시계방향으로요? 좀 바쁘겠네 어 여기가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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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면서 터지면 반 나눠서 가까운 쪽이 어어 국경에서 저게 선이 경기야 오케이 첫번째 게임이 누구부터? 예행 연습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할까? 연습 연습 옛날 옛날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야호 왜 안돼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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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되게 진짜 아니 랜덤이야 랜덤이야 길 수도 있어 길 수도 있어 기대도 못하고 이제 앉았는데 단독. 단독. 입둑법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해요. 과장님 기분 좋아졌다. 그거 재밌네. 재밌다. 그럼 이제 제대로? 벌축! 벌추 탈수고? 일선인 중에 얘기했잖아. 이게 진짜? 걸리면 먹는 거예요? 걸리고, 걸린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야. 같이 먹기 같이 먹기 지목하는 사람이 먹기야? 둘이 둘이 나눠먹는거야? 우정기 시작할까요? 옛날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큰형은 매직밥이었어요 동생 이름은 김종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보다 좀 많이 잘생겼어요 형은 외모에 대한 자존투심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형은 동생을 많이 질투했어요 oso 시나! 또 억울해! 웃느냐고 안들래 여기서 터진줄 알았는데 웃지 말지 이거 억울할만해 직박에 환전합시다 아 하 하하 따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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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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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름 쓴 거 있잖아 맥주 나 안 먹어 오늘 방송일제 끝나겠네 그러게 앉아 나 먹어야지 아 맛있다 5분내로 나온다 가쇼 이건 시한폭탄 너무 빨리 터지는데 시한폭탄 기능 없애고 그냥 진짜 있는 사람만 걸리는 걸로 하면 안 돼 못 있는 사람? 사람은 많은데 너무 빠른건데 다율걸 이거? 다율 초성으로 빨리 할까? 좋아요? 스탑아치 같은걸로 그냥 저거 빼고 초성게임으로 해도 되겠다 진짜 ㄴ ㄴ ㄱ ㄴ 초성 초성 두글자 빨리 돌려도 되니까 이거 누르면 시작인가요? ㄱ ㄴ으로 할까요? ㄴ ㄴ emblem 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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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지! 가누가 뭐야? 가누가 뭐야? 계란? 계란? 한국사람! 아! 그리 있었는데! 한강 강북 매치에서 안일하게! 아! 말한 사람이 걸려! 말한 사람이 걸려! 관우 웃겼다! 여기까지는 안올 것 같았는데 벌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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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네 따라줘! 갑돈이! 자기 자네 따라줘! 바텐도! 관우! 관우! 개맛! 개맛! 관우 개맛! 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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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한바퀴 돌지 모를 생각 못하거든요 나 그거 생각했는데 개놈 해도 되나? 개놈? 되긴 되지! 개놈 프로젝트 그런 것도 되지 이거 나만 먹어도 되는거죠? 지목하는 사람이랑? 나만 먹어? 나만 먹어? 저 결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있는데 이거 먹게 이걸로 가 아 이리께요? 러브샷으로 먹어야 될거? 그냥 먹어 아우 아우 억울해 근데 이거 템포가 빨라서 금방 가겠다 한 두세번 걸리면 한 명은 식감해 다들 술 잘 못해가지고 걸리는 사람만 먹어 걸린사람만 먹어야 돼 걸린사람만 먹자 이제부터 걸린사람만 먹자 이제부터 그러죠 지현님 또 억울해지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울상이다 울상이다 다음거 갈까요? 초성 초성 2 ㅊ ㅊ ㅊ ㅊ ㅊ 창문 초막 치마 초면 창맨 안 돼 안 돼 창맨 창맨만 생각났다 이제 창문 창문 주문 주목 창명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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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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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성 저 춤을 여포 초성 안 떨려 안 떨려 안 떨려 치리치리백 천명 치맥 치맥 침 치맥 아까 누가 했어 근데 좋았어 아 잘생겼어 물이야 물 아 물이야? 물이야 물 수리 막기라도 해둘거 같은데 물 막기라 돼야! 다른 거! 다른 거! 내가 멈추는 거야! 멈추는 내가 먹어줘! 나도! 나는 물을 먹어줘! 나는 물을 먹어줘! 나는 물을 먹어줘! 인디아파파라도 해! 인디아파! 인디아파! 다음, 다음부터! 에타가 아예 미술해요! 너 탈났는데 진짜 서럽겠다! 양쪽에 있는 사람이 인디아파파들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해! 그러면 양쪽 두 명 해야지! 두 명이 하면 너무 좀 그럴 거예요! 네 명은 해야지! 네 명! 네 명 해야지! 너무 살살 때리는 좀 더 하니까 적당히! 아니 너무 살살하면 문제입니다! 근데 아프세요! 형! 제대로! 제대로! 토할 것 같은데! 아니 토할까봐! 대학생대 등대 자! 토할까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시작! 시작! 아! 때리겠네! 아! 때리겠네! 아! 게임이 아니겠네! 아니 이쪽 왼쪽 아래만 너무 따가워! 무슨 소리예요! 아! 손이 너무 매워 이쪽만! 아! 손이 너무 심하네! 아! 뭘 또 심해요! 아! 게임한데 그러면은! 어? 오해 안 했다는데? 어? 오해를 해야 되는데! 아! 오해를 해야 되는데! 아! 오해를 안 했는데! 오해! 오해! 아! 오해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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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해야지! 오해! 오해 풀고요! 오해! 오해! 오해 푸시고 흐뭇해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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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지마요! 할까요? 네! 합니다! 초섭 게임합니다! 미음 지읓으로 합니다! 미음 지읓입니다! 미음 지읓입니다! 매직 모자 명장 무좀 모주 마자 맞아 내가 맞아? 마법장 안 돼 안 돼 안 돼 모주 안 돼? 안 돼지 마저씨 직장 모주 직장 모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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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제 소가 할 때 미제 바구야? 무지 명절 물주 문장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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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마주로 시간만 안 끌었다고 아 시간 많이 끌었어 아 진짜 너무 끌어 마주로 보내줬으면 됐잖아 맞아 왜 맞히는 말이지 두 바퀴도 돌겠는데? 두 바퀴도 돌겠는데? 한 번 막히면 우리가 하얘죠 맞아 맞아 1 merc 오 오 맞아요 3초 이상 갖고 있어도 걸리는 걸로 해야 됩니다 왜 왜 왜 왜 왜 쉽게 faithful bench 왜 왜 왜 왜 왜 무한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 무한점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걸리지 조기 탄다 생말이 없어 내가 걸려야돼? 내가 걸려야되나봐 이상한 거 말하지마 수색! 아 수색 수색 빨리해 빨리해 해 해 해 해 해 빨리 해줘 오 없어 소식 선산 소설 설사 숙소 생수 소주 시선 시신 섹스 스산 세수 시식 세수 소수 살 소소 아 좋아 좋았다 좋아요 사슴 살사 소수 오래갈때는 오래가네 급하니까 나오긴 하네 완전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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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쏟았어 2년전에는 환영을 못 받았거든 칠투났어 칠투났구나 2년전 환영을 못 받았어 너 꼭 다 재밌네 형 요즘에 하니까 재밌는거야 그때 썩은 재미 없었을거야 요즘에 하니까 재밌는거야 그럼 ㅇ ㅇ 월냥 월냥 돼지 이름인데 돼지 한자잖아 그럼 창만도 돼지 창만도 돼지 우릴 우랭 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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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제 마흔입니다 그게 뭐 나쁜거 아녜요 이쪽은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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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할라 그랬어 이름 어른 생각을 해놨지 해놨지 난 안해놨네 두개씩은 해놔야돼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어려운걸로 갈까요? 어려워요 갈게요 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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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와 풍 와 자 자동받아야 하필 짧았네 아 아 아 저 저 갑자기 아 아 푸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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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푸푸할라그래 야 이거 푸푸 푸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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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곤 푸푸파 진짜 맛나게 드신다 오늘 기부신다 아 아 폼 올라왔다 푸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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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관우 됐다 둘이 저 할게요 이 포크를 터지지 못했어 이거 빨리 좀 더 좋아 뭐 할 거냐면 ㅅ ㅂ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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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너 그냥 하나 좀 와요 하하 진짜 해적같아 인디암 밥인가요? 인디암 밥인가요? 밥인가요 인디암 밥인가요? 좋아 근데 시간 되게 많이 줘 진짜 많이 줍니다 침착해 더 집중력을 더 발휘했던던데 어려웠어 어려웠어 작은 나라이가 맞을수록 아, 인디앤밤인데 이쪽만이 잘 걸리네 여기까지 올 줄 모르고 축하도 있네 축하 최후, 최후 전척 생각하면 많아 치핵 치핵도 있지 오, 예 아, 왼쪽이 좀 아파죠 왼쪽 여기 무게가 좀 실리더라고 아, 되게 따가워요 따끔해요? 다음에 오른쪽이 뜯어들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바로가? 아니, 이거 통통해야지 통통해야지 피읍 폭탄 폭탄 평타 팬티 파토 평탄 파티 파티 포토 포토 패티 티탄 팍 팍 팍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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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생각이 안 난다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거 생각이 안 나 진짜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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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토 있었구나 평택 평택 아, 평택 있네 아, 평택 있네 아, 평택 있네 아, 평택 있네 황택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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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은데 아, 많은데 취했냐? 취했어 아, 악바리 아, 악바리 아, 악바리 아, 악바리 취했네, 취했어 엄청 쎄 잠수 안 했어 너무 빠르니까 이쯤에서 게임 한번 한번 바꾸자 한번 바꾸자 막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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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지읒으로 할게요 이응 지읒으로 할게요 이응 지읒으로 인정 인정 빠르다 인정 의절 여자 의자 애정 여정 우정 우중 우중 유정 완정 냥중 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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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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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장 오장 오중 해줌 했어 티티 istinct 양중 여중 여중 양중 using 오오오 inte 모르겠다 오오후 양중 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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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 복 아 form 부정하지마요 엔저만 하고싶어 엔저만 하고싶어 그래도 안넘어 그래도 안넘어 그래도 안넘어갔다고 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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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잡았잖아 근데 그냥 엔저만 하면서 넘길 수 있어 그래도 적이야 형네 멀넘어 안 돼 안 돼 이걸 먹어야지 따라줘 따라오세요 7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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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에서 70 60에서 70 사이 가와이 누구를 볼 줄 알아봐 너 얼굴 빨개졌어 시뻘개졌어 짐궁 이게 두전째거든 대춧빛이 됐어 시뻘개지셨어 나는 안색이 까매서 화면은 그렇게 안 빨갛게 나온다 빨간게 나 진짜 엄청 빨간데 화면에서는 덜 빨갛게 나온다 화이트 밸런스가 부끄러워 보여 이거 장난아니에요 시뻘개 다음 게임 할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동아지 연액이랑 폭탄을 섞어가지고 해봤고 초성거 했죠 다음은 그거 어때요 고성 골든벨 어때요 저도 딱 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고성 골든벨 고성 골든벨 고성 골든벨 아 여기 기가적인 센스가 있어 진행하면 또 매직 아 아 화장실 아 준비했는데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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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앉아서 할거에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제 해주세요 아니 원래 치우는게 좋은데 세팅상 이게 나은거 같아요 바쁘지 않습니다 펜을 하나씩 쳐요 제가 두 자먹고 토하던가 이제 마카로 근데 이게 좀 세긴 해 네 세다 마카로 혹시 들어있더네 거기 아니 근데 이게 막 마카도 따로 있어요 혹시 이거 팔에 이름이 적혀있나요? 이름이 이제 본인이 써서 하죠 이거 꾸며도 돼요? 이거 지울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막걸리가 아니 막걸리가 12도야 12도야 12도 와인보다 훨씬 세야 근데 보드마카로 써야 되는거 아니야? 맞아 지워야되잖아 뒤에 지우기까지 와우 와우 빛뿐 빛뿐이다 진짜 다 옆으로 돌리면 되겠다 박빛 컨닝하면 안되요 안돼 안돼 컨닝하면 같이 틀려 같이 틀려 친구들 이름 써도 되죠? 누구도 화이팅 부족하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창미꺼 하나요 베드라지 영어다 어? 그런거 치면 되겠다 오 잘 져진다 여기 꾸며야되요 원래 여기 이런거 꾸며야되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찜찬도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똥싸? 지금 꾸미고 계시는데 와우 잘왔어 어? 저 기다리나요? 네 얼른 오세요 공하고 온거 아니죠? 받았어요? 이거 칠판 받았어요? 칠판 주세요 칠판 주시고요 여기 벤 받아가시고요 자 내가 애쓰고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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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뿔찜을 이제 하시는 분이 네 네 저와 함께 WMC로 이제 아 아 가시게 되겠습니다 볼찜은 너무 심심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기 매직박 잘생겼다고 아 범인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나쁘다 아 진짜 나쁘다 안써야되는데 아 아 진짜 안써야되는데 아 아 아 자 다 뽑히셨나요? 네 저는 다 뽑히셨습니다 아 일단 정확하게 그리시네요 음 네 뭐 문제 주시나요? 바로가요? 뭐 근데 이거 잠깐만요 벌칙이나 상이 있어요? 아 상은 있어요 뭐죠? 참가상 있습니다 에? 탈락하실때마다 선부를 드리겠습니다 어 탈락할때마다요? 탈락할때마다 선부를 왜 했더니 안 되나요? 아니 우리가 너무 탈락하신 분들을 비난하거나 오늘도 뭐 누군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치명상 네 그래서 크리티컬 네 탈락하실때마다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치명상이요? 네 치명상 드리도록 하겠고 아니죠 우승하게 되는 분은 배돌하니 최고의 브레이드로 아 직방이 위력하다 그리고 정의원 승급되나요? 정의원으로서 승급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합격 아 저 중요하죠 채팅창을 약간 지금 못 보게 해야 되지 않나요? 어 가령한 크지 않나요? 답이 나오니까 똑똑한 사람 보고 양심에 맞게 되지 않나 이거? 아 근데 여기 있으면 저희도 정면이니까 볼 수밖에 없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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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거 켜놓으셨는데 내리겠습니다 보지마요 괜찮아요 보지마 여기 있는 거는 안 보여 안 보여 없어졌네 없어졌어 아 오 궁금하다 채팅창 그럼 자 앉아계시죠 나 방선 하나만 주세요 나도 방선 하나만 줘 나도 방선 하나만 줘 아 방선 뒤에 많다 방선 방선 없는 사람 말이야 말이야 자 그러면은 괜찮아요 분명히 턴딩하지 마라 저도 하나 주세요 아 보지마 나 안 보여줄거야 아 진짜 양측 꺼나다 이거 옆에 보지마세요 진짜 보지마요 보지마요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배돌아지 2회 MT 도전 골든벨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벌써 미안해 벌써 미안해 1라운드 떨어져서 미안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모두 참가하게 될 11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이는 지금 30대 후반에서 40개지만 이 골든벨은 사실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명예를 걸고 아 아 내가 고등학교 명예를 걸고 아 아 고등학교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침착민부터 본인 나온 고등학교 함께 예 오늘의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침착맨입니다 저는 안산동산고 나왔고요 어 5회 졸업생으로서 그 동산고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자존심을 같이 걸고 최선을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아 침착맨이 꼴짜면 동산고가 꼴집인가요? 예스 오케이 내가 꼴집 동산고가 꼴집인가요? 맞습니다 혹시 나도 뭐 각오 한 말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게임 어 잠깐님 일산의 명물 백신고등학교에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백신고등학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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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어요? 아쉽죠? 한상 겨은고입니다 뭐야 저는 태능고입니다 경외학교 선배님으로는 신학교 선배님에 계십니다 아 낙고를 좋아하신다고 환전당기 신학교 연신하균, 연신하균, 자 우리 갓봉이 저는 경기고 100회 졸업생으로서 100회야!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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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회 명을 걸고 열심히 하겠어요 선배님 고달았어요 너무 많아요 갓봉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선배님이 젠장하신 분이 많이 이해찬, 이해찬 총재님, 총재님 이해찬, 총재님 이해찬, 이해찬 저희는 이제, 청담 영도고등학교 선배님으로는 하나위에 이제 그, 현빈님 와, 안어울려 아, 이제 그럼 같이 다녔래요? 아, 그래도 총재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아, 그럼요 대대로 이제 미남빈이 나오는, 미남보등학교 미남보등학교 자, 매진빈이 형님 저는 대전 명석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 근데 명석고등학교 명석고등학교 김정수를 그렸어요 무슨 소리야, 형은 에이, 진짜 유치해 아, 이게 속적다 진짜 유치해 아, 이렇게 유치해 명석고에 명예를 벌고 저희 그 선배님으로는 그, 노정열 선배님 아, 행정고씨 행정고씨 출신 개그맨 정열적인 분이시죠 자, 소모님 저는 강릉고등학교를 자퇴해서 강릉고등학교 캐나다에서 캐나다는 모르겠고 저희 또, 우마무스맥 한썸 1위 서클의 명예를 벌고 서클의 명예를 벌고 서클의 명예를 벌고 인자번호 적어넣고 아, 인자번호 추천인 아이디 쓰면 뭐잖아요? 추천인 인자번호 아, 인자번호 아, 인자번호 아, 인자번호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다음 저는 동물천 신흥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이투 130 아이투 130 아이투 130 아이투 134 아이투 134 아이투 134 번데기 앞에서 몇이예요? 저는 156 이상 벤산 벤산 벤산이 이겼습니다 벤산 개섞권에 벤산 개섞권에 저는 공주 하늘고등학교 기평준 정정인 명문고등학교 기평준 많은 친구들이 서울대에 입학한다고 하셨나요? 친구들 친구들 영례를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반대로 아무도 대학을 잘 못 가는 금천구의 독산고등학교 독산구 안에서 유일하게 원주를 가요 개척은 농란 제가 원세대 일산동 가봤거든 백신고등학교 다 따윤이 유세윤 선배님이 유세윤 선배님이 유세윤 선배님 유세윤 주호님 유세윤 주호님 같이 다녀왔어 예능 개봉 예능 개봉 대박이다 백신고등 예능에 피가 흐르네 유승호도 유승호도 자 우리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파이팅 하시고요 인천 파이팅 미추얼 파이팅 미추얼 미추얼 인천의 옛 이름입니다 인천 대표 유성 우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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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됐어, 긴장됐어. 꺼들지 마죠. 존나 신났어, 이 새끼. 존나 신났어, 존나 신났어. 신났어, 신낭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왜 신났어. 형님, 이 탄도인데 좋았잖아. 너무 신났잖아. 이 탄도인데 좋았잖아. 질투동지, 자,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안 붙였어요. 어떻게 친다 써? 아, 왜, 나, 치지 마라, 시끄러워. 나 돌아가면서 핏이니까. 하세, 준비하세요. 자, 갑니다. 이것은 안 붙였어. 이것은, 붙여보세요. 한국의 판타지 웹툰입니다. 아, 웹툰. 웹툰 작가 좀 있는데. 한국의 전통신들과 주인공들의 관계를 아, 세상 풍자와 신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 다루는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인데요. 뭐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쌍천만을 기록한 이 웹툰은 무엇일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질문 없죠. 맞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부제까지 와야 되나? 아닙니다. 이 웹툰의 제목이 딱 됩니다. 아, 적었습니다. 맞춤법 틀리면 틀리나요? 이거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 맞춤법 틀린 게 있어요. 아니,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이로 하면 좀 맞는 거죠. 그 내용이 주우민 작가님 영화랑 좀 비슷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안 적으셨나요? 안 적으신 분 계시나요? 탐으로요, 탐으로. 안 적으신 분. 4, 5, 4 아니요, 제가 진행했습니다. 아 INTER arrived! 아니, 빨리요! 아, 퀴즈를 낼다… 아니, 무슨! 그러면, 정답을 틀려주세요! caracteristic. 신고한 함께. 신고한 함께. 아, 너무 쉽네. 껍 dzieci과요? 정답을 신고한 경비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 peaks 그게 Incor 닫 kald? 넘 Ami 문제. microscope come down right? 현섭 문제 호빈이 형 이거 할 때 누가 틀렸나 다 관찰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문제 번벌력 있어야 돼 이것은 1965년부터 한국 대중문화 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된 시상식입니다 1년간 방영된 TV영화 연극 부분에 제작진과 출연자에게 시상하는 이 종합 예술상 시상식은 무엇일까요? 와 너무 어려운데? 부저맹이에요 근데 이거 자유지 않아요? 아니 아 이거는 뭐 힌트 좀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뭐 힌트 드릴까요? 너무 쉬운데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 힌트 드릴게요 알지 아니 소용돼 소용돼 다시 사람은 가 다시 사람은 가 아니 힌트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니에요? 이 차이사 힌트는 그래 이거 문제 이거 문제니까 힌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입니다 이거 듣고 틀리면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 계신 박정림 배우님이 16년도 아 이 시상식에서 영화 부분 남자 10년 이상 오 21년도 남자 조연상을 수상합니다 오 오 주연상 받겠네 오 받지 받지 맞을만하지 어떤 작품으로 신의상 하스쿠다니 동주로 신의상 아 동주로 신의상 조연상은 어떤 작품 다 맞아 정말 오 자 그러면 오픈할까요? 지금부터 다수정답 네 일 자 하하하하 정확히 있죠다 정답은 아 잠깐만 여기 못 썼는데 틀린거지 뭐 아 다 써야돼요? 플레임 써야돼요? 아 플레임 써야돼요? 플레임 써야돼요? 어 잠깐만 뒤에 그림 뒤에 그림 뭐에요? 아 잠깐만 아 아니 그림 뭐에요? 아 누굴까 아니 왜 주거를 질문이 아 뭐에요? 질문? 질문에 질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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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질문 질문에 질문 문제를 한번만 더 읽어달라 그래서 여기 이런게 지금 약간 헷갈리시나봐요? 어 컨닝어 같은데 1965년부터 한국의 대중문화 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된 시상식입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보면 어떻게 다섯 글자인가 아니 난 써놨어 1년간 방역도로 상영된 TV영화 부분에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시상하는 종합예술 시상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섯 글자요? 다섯 글자죠 여섯 글자지 여섯 글자 아니야? 여섯 글자야 아 그냥 틀려놓으면 자 오늘은 드립시다 틀려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모두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죠 자 정답 올려주세요 땅땅땅 어? 대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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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 예수대장 백상 예수대장 백상 예수대장 대종상 대종상 뭐야 아이클 138인데 대종상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존상이라고 할까요? TV가 있길래 TV도 하지 않나? 대존상에서? 어쨌든 아쉽게도 첫번째로 그럼 TV에서 연예대상도 하고 다 하면 돼 김형태 학생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해냐고 할 줄 없나요? 없어요 뒤에 소파로 내려가 주시고요 신분을 미안해요 김형태 씨네 뒤에서 컷니 화나는지 안하는지 잡으면 부활하고 잡으면 부활 잡으면 부활 잡으면 부활하겠습니다 잡으면 부활입니다 소파로 가세요 산만하니까 앉아계세요 지금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문제 나이도 올라오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흐끈 달아 그러는구만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중국의 소설가로 오케이! 알았어!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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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문학의 한 획을 그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삼국지연이의 저자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흐잇 어? 두사람 있는데? 다 좋은사람 말고 판본 말고 흐잇 흐잇 자 자기 침판만 봅니다 네 둘중 누구야? 두번째사람 중국사람 그사람 중국사람 아니야? 에헤이 중국사람 아니야? 거의 다 적은거 같구요 안 적은사람이 지금 누가 있죠? 이 사람 이름이 너무 한국적인데? 어? 그래? 자 한국적이라고? 이 사람은 한국사람 같은데? 이문열? 아 아 자 이제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들어오세요 따단 따단 아 나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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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아 야 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수준으로 남겨주세요 아니 너무 수준을 낮게 잡아 너무 우리를 나빴어 지금부터 문제 나이를 올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확 올려주세요 확 올려요 자 여기서 좀 대거 탐락 예상이 됩니다 예 수도 문제입니다 아 수도 자신있지 아 아 하지마 수도 수도 하지 말고 딴거 안가요? 어 자 수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칠파문 보시고요 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수도는 암스트레답니다 아 왜그래 잘했잖아 아 잘한다 잘한다 자 인도네시아의 수도입니다 아 어 이것도 알지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어 컷니 안됩니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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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에헤 에헤 algunas 나는 gods 핵 팔 에헤 에헤 임바부에 아니야? 임바부에... 정답은 임바부에 딸라로프 자카르타입니다 코알라로프는 뭐야? 저거 경기장 아니야? 코알라로프는 소가 아니에요? 랄라로프도 뭐야? 랄라로프는 뭐야? 과알라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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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탈락했어? 내년에 나왔어요? 해적 포필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탈락자들입니까? 네 가장 먼저 정답을 말씀하시는 두 분을 일단 두 문제 내서 가장 먼저 정답을 바로 외쳐서 바로 외치시는 분 두 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거 어차피 아무도 모르게 자 이거 그냥 중간에 듣다가 안다고 하면 바로 외계시는데요 이것은 정답 외치는거야? 이것은 영화감독의 분신을 뜻하는 동천 페르소나 페르소나 정답 페르소가 뭐야 우리 집안사람이 두 명이구만 저 밤은 장난 2시간 이제 이 중에서 남은 것은 한 분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아재들이 많은 관계로 아재개구로 가겠습니다 넌세스에요 개근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교는? 개근을 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교 자 대학교니까 끝에가 대자로 끝나겠죠? 개근하는 개근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학교 출석률이 좋다는 거겠죠? 다른거 해주세요 맞추셔야 돼요 개근을 많이 한다 무슨 대학교일까요? 정답 다 나왔대 다 나왔대? 다 나왔대 출석 힌트 드리겠습니다 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많이 가야겠죠? 네 정답 가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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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가야대 가야대 학교를 가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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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가야대 학교를 가야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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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섯 중에 한 명만 우린 말해 안됩 정답 히 정답 1 아 인정유 왜냐면 대빈이 못생겼었어 진짜 못생겼었어 진짜 1 2 2 3 3 아니 아니요,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니야? 아 뭐야! 기회를 드리는 거야? 기회를 드린 거야? 고맙습니다! 아 어찌됐든 좋은 거잖아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 갑니다 투자 내가 한 거네요? 아 잘한 거야? 잘한 거야 형님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아 괜찮나? 제발 바로 아재개그로 해드릴까? 아재개그로 해드릴까? 아재개그로 해드릴까? 아재개그로 해드릴까? 이 노래는 2020년 8월 21일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너무 최신이에요 너무 최신인데? 정답! 땡! 귀엽죠 귀엽죠? 귀엽죠? 언제까지 귀엽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활력을 넘고자 완성한 곡인데요 2020년? 케이팝 최초로 빌보드 하이팅 차트 1위를 차지한 모델의 heading BTS야? 메지빵 광탄소년단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청 relación 예!!! 온유형 온유이 얻었어요 다이나가트 맞아 제목? 멋있다 멋있다 매직빠! 여섯 명으로 몇 명이죠? 이곳은 몇 명인가요? 아 너무 많이 세렸는데 자랑스럽다 태자 부활점 출신 떨어뜨려주세요. 매직빵형이 이기면 우리 다 이기는 걸로. 우리의 대장 패저벌전 출신. 내가 할게. 저도 패저벌전 출신인데. 여기는 아들 계기로 갔잖아요. 여기도 패저벌전. 문제 가겠습니다. 조선중기에 호민이 형이 상식이 너무 많아. 시화가 듣다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조선중기에 허균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도전소설. 홍길동전. 홍길동전은 활빈당을 조직하여 을전활동을 벌인 홍길동의 활약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후에 홍길동은 부하들과 함께 조선을 떠나 새로운 섬인 두 곳에 정착하여 모두가 행복한 이산향을 꾸게 됩니다. 아아아 나 맞힐 수 있는데. 시험에 낯선데 학교 다닐 때. 저는 실제로 홍길동전을 했습니다. 옛날에 아 모르겠는데. 아 이거 저긴데. 세 글자인가? 없습니다. 아 씨. 실제 있는 지명인가요? 소설에 있겠죠. 근데 실제에도 있어요. 어딘가 있겠죠. 찾아보면.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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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무도 못 맞췄는데. 여기서 아무도 못 맞췄는데. 잘하셨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와 이거. 어렵나? 어 나 이거 쉽다고 생각했는데. 아 저 어려운데. 아 생각이 안 나. 들어보면 되게.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들어갑니다. 최초의 고전. 칼락. rpg 게임. 홍길동전을 하셨어야죠. 어. 어 나 이거 쉽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나와요? 어 나 모르겠어. 어. 두 글자로 쓰셔도 되고. 세 글자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글자 아니에요? 네 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 나 네 글자 썼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글자는 아니에요? 참고로 도자로 끝납니다. 도요? 도가 끝나죠. 근데 그게 두 글자도 돼요? 두 글자도 돼요. 정말. 아 아 그러네. 네. 고. 자 5초 드립니다. 같이 보자. 5. 4. 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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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미도? 실미도. 실미도. 정답은. 올려주세요. 울릉도. 자. 울릉도원. 2, 3. 도. 율치도. 율치도. 정답 없다. 정답 없다. 율치도. 여기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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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두틀 뭐야. 율치도. 라두틀? 율치도. 율치도. 유토피아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답은? 정답은? 율. 정답은? 정답이 없어요. 다시. 율치도 뭐야? 율치도 뭐야? 게임은 율치도라고요. 아 율도인데. 정답은? 정답은 뭐였어요? 율도구. 율도구. 율치도 아니야. 율도구. 율도구. 안 돼. 안 돼. 왜? 하지마. 내 얼굴 하지마. 해봐 해봐. 왜? 하지마 이거. 다 틀렸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좋다 좋다. 우리 예상으로 개뭇해. 좋다. 난 이 화물였더니 다 틀렸어. 개뭇해. 그럼 다음 문제로. 자. 프랑스 영역. 강시. 강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사형기구로. 강시 이 사형기구를 제안한 의사의 이름을 따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 맞다. 단두대라고도 불리는 이 사형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저 가리고 하는 거 너무 소중해가지고. 아니 그게 단두대 아니에요? 단두대. 한국말 단두대.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아 너무 소중해. 의사 이름을 땄어요. 의사 이름이 외국사람인데 단두는 아니겠죠? 장두인가 그럼? 단둔? 네. 자. 자. 들어보면 다 아시는 겁니다. 힌트를 알 수 없나요? 힌트 게임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 많이 나와. 많이 나와. 게임에서 많이 나온다고? 게임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느 게임에서 나옵니다? 여기저기 나옵니다. 너무 많이 줬다. 다 알려줬다.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죠? 나오죠.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와요? 나옵니다. 다 알려줬다. 벌쳐.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온다고? 스타크래프트 나와요. 정존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온다고? 아.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온다고?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올려주세요. 자, 걸쳐, 골리아, 정답세요! 길러틴 홈 길러틴, 정답입니다! 아, 괜히 골리아 썼는데? 난 골리아 썼다니까! 골리아 같아! 어이, 골리아! 차라리 매직박이라고 할 것 같아. 오, 골리아. 형이 주머니에서 떨어졌어. 두뇌파 4명. 유토국에서 다 처치했어야하는데? 그러면 수각판이 거기 남으시고, 잘 보이게 카메라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호민이 형 움직임 보고 가야지. 살짝만 움직여주시면 카메라 자리시지.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것은 인질이 납치범에게 동조하고 담화된 납치범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납치범을 변호하는 비성적인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SOMEBODY ARE ME 1973년 8월에 스웨덴의 이곳에서 일어났던 은행 인질 사건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심리 현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떨어졌냐. SOMEBODY ARE ME SOMEBODY ARE ME HOMEBODY ARE ME PIL저 약간 이런 일이 있네. 여기 앉을때랑 여기랑... 좀 달라. 100원에 달라요. 100원에 달라요. 100원에 달라요. 100원에 해. 대전상에서 팁이 안 닿냐. 대전상 아무도 안 가더라.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립니다 대중상 하나도 안간다고 5,4,3,2,1 정답은 들어오세요 스톡컬룸 중고 스톡컬룸 신드로 스톡컬룸 스톡컬룸 정답입니다 잘하는데요 수준에 맞게 고난이도록 팍 올라갑니다 자 바로 고난이도록 합니다 이것은 12세기 초에 건립된 사원입니다 알지 알지 이것은 오랜 역사와 웅장한 규모는 물론이고 오래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 고도의 정교한 건축기술로 위대한 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3대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불교에요? 맞아 이거 이거 맞는거에요 맞나봐 형 빨리 써요 형이 써야죠 이게 불교인거야? 형 빨리 써요 아 흥미롭다 이거 선생님 저게 컷팅이에요 안걸리게 하고 자기 능력 아니에요? 저희가 발견하면 저희가 그리로 가요 사유로 다 보여요 형님 그 펜 사이로 근데 진짜 안보일려고 저렇게 해서 반사들이 눈이 아플뜨네요 그리고 아까 막 뭐 힘드시면 맞춰말라고 말하면서 계속 막 맞출까봐 맞출까봐 5초 드립니다 5 4 3 1 정답을 돌려주세요 딴딴딴 앙코르하트 앙코르하트 하지만 앙코르하트 정답은 앙코르하트입니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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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위해서 제운거 아니었어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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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갑니다 무조건 맞출까라 생각 자 3명 남았습니다 최고라는거 자 이것은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어 음 식품중에서 채소 과일에 말이 들어있으며 식용이 아니지만 종이에도 다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 이것은 장환경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오 이거 어렵다 탈락 탈락 와 요리잖아 그니까 아 맞네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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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몰랐는데 이거 나도 저 감도 안 왔어 전혀 몰랐어 아세트 아니야? 몰라 아세트 아니야? 아스파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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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 추상해 안 보여줘 소영이 추상한거야 다 적으셨나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시기섬유 시기섬유 셀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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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제일 어려운 말이야 같은 말 셀룰루스 처음 들어봐 시기섬유 섬유질 셀룰루스 셀룰루스 셀룰루스는 좀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 예상을 못했는데 셀룰루스는 좀 셀룰루스 제일 막 센 걸로 하나 가죠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냥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진짜 이제 이 기업은 기업 샘성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아 아 나 그 주주였는데 특히 엠나노의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EUV라는 장비가 필수인데요 이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전세계에서 이거뿐입니다 이 회사는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내가 맞춰 아 나 이거 주주였는데 아 팔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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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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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초대입니다 아 4 3 2 1 울려주세요 엄보렐라 하이팡 엄보렐라 슈퍼세므 정답은 ASM의 정답입니다 세 명 딴 탈락 밴드레진이 골드벨을 올릴 수 없습니다 대박!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았겠지? 진짜 소임배야. 배돌아지는 골든벨을 올릴수가 없어서 누르지 못했고요. 제가 대신에 여러분들 앉아보세요. 다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선물을 또 ASMR 처음 들어본다 1도 떨어진 데서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해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우승자 당군 아 기대된다 아 뭐지? 나 있는 거 아니지 이 암밤을 스냅백 시작했어 이거 이제 돈 주고도 없어요 한정만 그립토 진짜 귀한 거구요 아 그만 귀 안닿기 사이즈가 큰게 있나요? 2년은 스냅백이지 콕창을 왜 돌렸어요 콕창 가는 기분이 아니야 아니야 일단 받아보세요 돈 주고도 못 사요 진짜 없어요 진짜 귀하다 안 받으신 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말고요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말고요 숫자리로 바꿔왔거든요 한 분 남았죠 한 분 남았죠 정확히 딱 끝날게 아예 없으면 아예 그러지 마세요 숫자들이 좀 남았죠 이거는 여러분들 남아서 산 게 아니라 드리려고 먼저 샀어요 드리려고 먼저 사는 겁니다 번호가 있어요 안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2799번 아 27번 14번 99개만 만들었어요? 영등포구 여의대로면 우리 동네인데 이거 어디야? 영등포구 여의대로네 우리 동네인데 그룹씨는 아 뭐 왁스 발랐어 왁스 발랐어 자 배그레이징이 혹시 3회 그 엠진하게 된다면 그땐 곡 고글벨을 올릴 수 있게 말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아 너무 좋았다 칠판은 뭐 꽤 받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 아 근데 진짜 어렵다 진행이 아주 좋아 네 엄청 넓어진다고 하는데 원래 슬랩백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원래 이렇게 약간 걸치듯이 습하게 어 억지물 안쓰는데 저희 억지물 안쓰고요 좀 이상한데 해가 완전 주기 전에 조쿠? 아 좋아 좋아 아 됐어? 에덴즈에서 팀정해서 야외에 야외에 세팅해놨거든요 네 좋고 좋다 팀장님이 정해가지고 팀 정하고 나가 좋아요 좋아요 좋고 아 마이크 안 들으니까 비남팀, 추남팀으로 갈까요? 아 이렇게 형님 추남팀 아 저 어디 상관없어요 저는 딱 그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조구를 하실 분 해야지 해야지 다 해야지 3대3 되네 4대4도 될 거 4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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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4 5대4 4대4 5대4 5대4 어? 빨리돌려봐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완전 다른 사람인데 세 장에 갇힌 것 찾아봐. 이게 안 잡히는데. 어 잠깐. 좋다 좋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걷어가죠. 걷어서. 일단 모아놔야지. 모아놓고. 아 완성도가. 이 차가 좀 치워놓겠습니다. 코너 기가 막히게 짜졌네. 아 진행이. 아 전국다. 아니 근데 문제가 생각보다. 저는 한숨 자고자죠. 나는 치계섬을 맞출 줄 몰랐네. 셀룰러스. 셀룰러스는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셀룰러스를 말하시나요? 혹시 몰라도 잡았는데. 아 재미없었어. 잘해야죠. 뭐 마셨지? 제일 처음 거. 제일 처음 거. 아니 그니까. 뭐에서 하라고 했어요? 대종사. 아 대종사. 안 아프세요 작가님? 홀라. 아 이게 좋은 건데. 아 이거 좋은 건가? 이거 뚜껑 가려왔어 이거. 아 기억의 뚜껑. 뚜껑 날라왔네. 아까워요.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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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비쌉니다 이게. 10m짜리가 비싸요. 8,000원이었다. 아. 8,000원이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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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를 나갈 때. 좀. 욱는 거는 집어서 가죠. 한 것도 몰라. 많아요. 네. 집어서 가세요 집어서. 뭐 큰 봉투 하나 만들어줄게요. 내려갈 때. 저기. 종량제를 한 번 먹어봤나. 아 네. 여기다 가져갑니다. 여기가 있어요. 뚜껑. 뚜껑. 예. 죽어요. 예. 두. 아니? 프레 youteen. 게거는? 아. 트 amendmentções? 하루는 다 Uno.. 네. 껍일. WAVE 아 아 줄넘기랑 족구할까요? 족구해야지 해지기 전에 근데 나 신발이 없는데? 나는 슬리퍼로 해 나는 신발이 있어도 잘 못해 난 헤이 써서 안되잖아 맨발으로 해도 돼 잔디리잖아 네 우리 배우님 배우님이 키가 배우님이 얼굴이 입체적이야 원래 입체적인 입체적이니까 사진 좀 뺏어가지고 저거 휴식 휴식 아 오늘 많이 업어가신다고 네 아마 형은 여덟 저거 하나 저거 명! 정리 좀 하고 정리를 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굴렁기 좀 해드리려고 하시던데 굴렁기 좀 해드리려고 하시던데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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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갈비 드시고 가셔야죠 갈비? 야식? 저녁 보여요 주우제가 얘도 걸어야지 멋있다고 그랬어 얘도 걸어야지 멋있다고 그랬어 모든지 그건 아니야 엑조디아잖아요 엑조디아가 뭐에요? 그 유시왕 카드 중에 여러 조각이 모이면 완전 다 죽이는거에요 엑조디아 팔 엑조디아 다리 다리 머리에서 다섯 개를 모으면 게임을 무조건 이겨요 그냥 종료 게임 종료 이긴걸로 치는 그럼 홈인 엑조디아면 다 이긴다는듯이에요 거기가 조각조각나 있었거든요 막 뼈가 막 이렇게 이사들은 이런거 모르는거에요 엑조디아는 뭐 우리세계에서는 다 알아야되는거에요 난 얼마쯤 다 알았어요 나는 좀 스탠스를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우리쪽인지 우리쪽이 어디쪽인데? 우리쪽인지 일싼지 아싼지? 확실해주세요 스탠스를 확실해주세요 여기 와있으면 아예 그렇진 않아요 아싸 맞아 어제부터 왔다면서요 우리는 사실 오늘 끝난거 같애 싸봤어야죠 어제부터 왔어 나도 오늘 왔는데 어제께 그 뭐야 그 그 그 홀다운 내가 꼴찌 되가지고 올인했다가 꼴찌 되가지고 커피 사기로 해서 커피 사기로 해서 커피 사기로 했어요 종수 형님이랑 같이 꼴찌하기로 했어요 두 파 하나 계속 죽다가 올인했다가 종수한테 잘못 끌려가지고 종수한테 잘못 끌려가지고 근데 할만했어 할만했는데 원아이드제이님은 나랑 같이 거의 한 끈 남았는데 복구역으로 하셨어요 원아이드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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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일주일 선생님 만화에 또 3부를 내도 되게 재밌게 봐 아니 근데 이거 하실때는 만화 무조건 더 차야죠 아 그쵸 만화는 3부가 제일 재밌죠 3부가 재밌어요 3부 부터 이제 포크로 들어가니까 4부도 좋아요 원아이드제이 배디슨 나오는데 다 나와 다 나올게 나와 배디슨 에어링 부터 나와 만화 원자가 되게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시옥도 있고 시옥도 있고 네 시옥도 있고 근데 요즘에 만화 원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많아요 네 머니게임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만화 완전히 잘 살려 시나리오가 박성이 잘 잘하게 됐어 많이 하다고 했어 옛날에는 조금 아쉬운것도 좀 있었어 옛날에는 만화가 좀 더 나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분량이 좀 다르게 해가지고 신과 함께도 좋았어 영화 그랬을 때 아우 신과 함께는 신과 함께 좋았고 왜 안 나오셨어요 신과 함께 캐스팅이 돼요 아 요즘에 해야 나가지 아 배님이 왜 안갔지? 아 배님은 이 시나리오를 모르는게 진짜 일일거 아니야 이게 일이야 그쵸 거기부터 사실 흔히 그것만 잘해도 사실 그쵸 거기만 먹고 들어가 그게 많아 엄청 잘 고르시잖아 아 근데 그것도 또 인내 인내 어떤 과정이 그냥 이런식이야 또 마냥 또 침착 속에서 또 했는데 좀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마음에 안 차면 좀 약간 머리가 내가 판단한건데 내가 좀 뭐 좀 잘못한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거의 다 보는데 거의 다 보는데 앙코라트 모였어요 거의 다 거의 다 몇 개 모였어요? 파숙군 극장에서 봤습니다 파숙군 극장에서 봤어요? 2만명 중에 한 명 2명이네요 고고 감탄했어 고고 감탄하고 어떤 부분을 감탄했어요? 그 소년들의 남자애들이 한 명이 자살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왜 죽었지? 친구들을 만나러 다녀 그러면서 플래시백 과거로 가면서 그 셋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니요 기본 그래서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세 명이 이재훈씨가 있고 친구인데 이재훈씨가 일진기가 있어요 걔가 자살을 하면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죽었을까?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서 얘네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는 영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저는 배우님 나오신거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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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염려 염려 동주도 사실은 사실 제가 엘리연도 안 보고 옷도 안 보고 반지의 장도 안 보고 그런데 배우님 그때 하나는 봐야겠지 그래서 했는데 영어가 그거는 진짜 재밌어요 동주는 좀 생각할 거리가 있더라고 그리고 수자씨가 정민님이 쓴 글을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글을 되게 잘 쓰신데 그래서 나도 막 보고 그랬지 그래서 그 책도 되시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족구하러 족구하러 다 나가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아니 찜을 여기서 정해야 되는거 아닌가 나가면 소리 안 들리는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축구화를 갖고 다니겠네 슬래퍼 갖고 없어서 차에 줄넘기야 줄넘기 아 줄넘기 좋다 줄넘기야 줄넘기 그럼 제가 차에서 축구화를 좀 받으시면 예 축구화도 있어? 트렁크에 갖고 다니는 하나 더 있는데 혹시 200 일하시는 255 어 나 255 50 어 아 안 돼 여기ット 우와 빨리 빨리 안 나오는데 형이 찬줄 형이 찬줄 신발 안 뜯었어 어디 여기서도 너 자동렛붓이 명예를 어디가? 축구와 축구와 있어? 좋아 좋아 좋았어 백어택 정확하게 쳐야해 신발이 없으니까 발이 아파 단구 신발 하나 있다는데 250이래 좋다 좋았어 갑니다 강서브 강서브 너무 강서브 너무 강서브 갑니다잉 갑니다잉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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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크 다이소 다이소 동기 소음 잘 잘 들리는데 중계 안해도 될까 구멍 아니야? 누구누구 나가지? 바로 앞인데 지금 이 언니 좀 치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특공을 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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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가 잘하네 아 맨발로 해도 돼 아 아 아 아 오늘 5등 5도 좋죠 밖에도 잘 들리고 안에도 잘 들릴건데 어제 다 뒤졌어 엄청 세팅하셨어요 샌드박스 팀에서 요즘 많으셨어요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거울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뭐 잘하는 사람은 없네 랠리 한 두 번하면 끝나겠다 공이 좋아 어디가? 어디가 찢어졌어요? 바지 찢어졌어. 아 자신감 잘랐죠. 아 정장. 3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렵나? 왔다 갔다 좀 해볼까? 4명? 이거 아니? 우리 밑에 4대 4만 왔어요. 4대 4 한다고? 이거 내려왔어요. 2대 4. 1대 5. 아닌데? 한 사람 더 뺄어야. 1사람 더 뺄어야 해. 저기 그늘이라서 나도 죽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머리 헤딩만 해야지. 아우우우우우우. 맛있다. 되게 맨발이니까. 우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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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다다다. 오.. 어 쭈구리. 아하아. 아니다. 아 신발이 없으 overcome.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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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으로 할까요? 일단 3대3 일단 3대3 1대3하고 힘들면 빨리 이길 웅냥이랑 기월이 형 들어오시면 3대3 일단 3대3해 들어갔어요? 잠깐만 자세네 아니야 아니야 내가 공격 못 받을텐데 여기 뭐 타면 타면 돼 타면 타면 돼 이게 다 될거야 아 뭐 이 공격적이야 아니 신발 끈이 풀러져있었어요 운동 없는 사람 서로도 살겠나 신발 끈이 풀러져있어요 오 더워 오케이 오케이 공작에 공격 아니 한 번째로. 됐어, 됐어. 어, 누가 가면 안 되지. 형, 거기서 움직여? 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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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장. 꼬장, 꼬장, 꼬장.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일단 세지 마.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보여줘. 나이스. 랠리가 안 되네. 잘 안 붙어지네. 좋아, 좋아, 좋아. 왔어, 좋아. 아, 역시. 완벽했다, 완벽했다. 4대4면 되겠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앞에 둘, 뒤에 들어가면 돼. 자, 둘이 들어오고 가자. 4대4, 4대4. 4대4. 연습경기 좀 하다가 팀 정하거든. 나이, 오, 오케이. 신발 신고 하고 와, 굿기 어디 있어? 맨발 사는 거지? 낡은 소사가. 나 떼어납어. 나 끈질 먹고. 왔다 갔다, 깎은 굿 동안. 오케이, 왔다. 어, 인, 인. 아, 아이고. 안 한 건 아니죠? 파닉 파닉이 있어? 파닉이 있어? 족바다가? 정확하게 올리면 우리가 선수지 뭐 내가 신발이 없으니까 공이 이상하게 맞아 내한테리어 아 좋아 아 장군이 좋아 왔어 왔어 나이스 바로바로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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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빠요 블럭킥 블럭킥 아 이게 뭐야 좀 멈추기 멈추기 뭐하는거야 저한테 볼 주지 마세요 나 머리 헤딩만 쉬내로 쉬내로 벽업 súper adel 해외 신wn으로 걸어가지고 시내로 또 신 육 shff 됐다 다잌 것 같아 의주의가 서프리니ät 너무 쉽는데 편하게 편하게 원산입니까 타샤 다시. 어. 틀었어 틀었어 틀었어. 와. 나이스. 날카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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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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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프트기 좋아. 너가. 한 번 하고 팀 정하자. 오. 오. 세호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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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러리 형이랑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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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잘하는 사람 둘이 해 둘이 해. 그루를 못해. 팀 뽑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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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 애매하다 왜이렇게 됐는데 가위바위보 애매해 잘할게 우리 또 송도니까 내가 올려줄게 너가 올려줄게 형 공격 몇점 몇점 10점 3세트 바꿔가면서 여기 낮으니까 파이팅 송도 송도 좋다 자 게임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해야지 이제 해야지 1대1 1대1 1 1 1 1 2 1 나이스! 형이 조심해야겠다 뒤에 떨어지겠다 뒤에 넘어갈 같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1대1인가? 1, 1, 1 세다 나이스 나이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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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2에 오! 괜찮다 너가 해줄게 네가 좋아 3위? 3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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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신발이 안 맞춰요? 오 좋았어 오 잘받아 나이스 나이스 인 인 오 오 그냥 넘겨도 돼요 좋다 나이스 이거 머리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날카로웠어 4대4 대중이 마음부터 대중이 마음부터 있어 차지 말고 대중이 마음부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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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아웃 아웃 나갔어 나갔어 이만큼 나갔어 바로 바로 야 똑바로 해라 진짜 똑바로 해라 스카이 서버 들어왔다 의자쪽으로 뭐야 뭐야 의자쪽이잖아 다칠까봐 그러지 다칠까봐 그러지 다칠까봐 그러지 오오오 오오오 내가 찰거야 오오오 몇점 내기에요? 10 퀴즈서버 과감하게 나이스 굿섭 굿섭 두 번에 가자 두 번에 가자 됐다 좋아 나이스 공격하려고 하지마 하려고 하지마 오오오 나이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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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었다 된다 구류 구류 셋본 15놈이죠 15점이잖아 뚝 아 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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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마 굿나 1세트 1세트 신발이 공격하실래요? 우리 수비하고 내가 이쪽에서 할게 이제 제대로 합니다 태양권 쓴다 맛있어 왔다 왔다 신발 이게 안되네 너무 할리우드 액션하시네 손 나오죠 안정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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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대기만 좋아 나이스 나이스 인 인 때려 바로 때려 나이스 우리 브라진이야 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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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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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이스 도톡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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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야돼 이번에 내가 못 쳤어 내가 못 쳤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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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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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렸어 오상 오상 아 재밌다 재밌어 오상 오상 아 에웅이 엔맞 huh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Oba Kan 거기알냐 끙고기 어디요? 어디요? 여기 다치기 쉽지 않은데 야 이거 이렇게 끼는 거 다 처음 봤어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자꾸 여기 니가 여기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좋아 나이스 나이스 넘기면 돼 넘기면 돼 그렇지 역전 됐어 역전 흐름 타는데 흐름 끝내야 돼 이거 한번 집중하자 집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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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중수부랑 당구리가 잘 받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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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야? 7호 내리 7점 내리 7점으로써 내리 7점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이거 끊읍시다 다 맞어 다 맞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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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야 그 정도야 아 직맨 아니야 직맨 다행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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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인정 하이라이트야 오늘의 플레이야 탈싹 소리가 났어 찰싹 소리가 났어 2점 더 내야 되죠 아 들어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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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디콜 콜블레 콜블레 이거 따면 돼 바이바이 어이구 매일 붙어보였어 나이스 아 아 좋은 위치였다 왠파리 디우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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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진짜 연기가 나와가지고 12대 12 소통점 소울졌어요 유연기야?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자아 한 포인트 한 포인트 13대 12 김대현이 또 갑니다 오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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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와 1대1이야 와 나이스 와 6대0인데 6대0인데 졌어 와 와 아 쉬었다 쉬었다 5세트 5세트 가야되나? 3세트 3세트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오늘 저녁 뭐야 갑니다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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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어 나이스 다 받으면 돼 넘어갔는데 때린거 아니야? 안 때렸어 2대 2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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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부끄러워 너무 싫어 1대 1 좋아 왜 이렇게 비장하게 다 돼 형님이 수비하실래요? 내가 수비할게 어? 공장이? 오케이 아아 자멸 자멸 작전좋아 무슨 작전이야 비밀이에요 비밀 백으로 준다 비밀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여기 혼자 하고 아무도 안해 작전이 있어 작전이 있어 작전이 있어 이번엔 작전이 있어 당근님과 노란 작전 여기 하면 돼 여기 하면 돼 구멍이야 나 앞으로 가야겠어 형 뒤로 올래? 오 형님 안해도 되겠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오 자리 바꿨어? 오 포지션이 오 다 했어 보수들이 수비로 왔어 오 잘 봤다 나이스 들어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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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투터치야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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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실 할 수 있어 지금도 할 수 있어 아까도 이만큼 지고 있었던 나이스 나이스 8대1 8대1입니다 살살해 그리로 간거야? 그리로 간거야? 하하하하 할 수 있어 이렇게 있어 저쪽으로 하면 실수 나와 아이씨 나이스 두대일 두대일이라고? 너 소스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대화폰도 하나씩 갖다 해도 되죠? 그냥 하시고 진짜야 2대1 2대1 아니야? 2대1야? 끝났어요? 5판 3승 왔어 서버에 끝나 일어납니다 제가 사회 잘할게요 아 내가 너무 마구 서버 꺼내야겠다 마구 서버 꺼내야겠다 마구 서버 넣을게 뒤에서 받을게 뒤에서 받을게 대강 올려주면 세일게 기어리 형이야 마구 서버 공격할 사람도 갈게요 뒤에서 집착 공격할 수 있어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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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면 경기 끝이야 나이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바로 넘겨! 넘어갔어! 넘어갔어! 안정감 있게 가면 안정감! 3대0 3대0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종주형만 몇개 없어 바꿔야되는데 제가 하지 말까요? 괜찮아! 멤버들의 종주 미쳤다! 바꿔줘요? 4대0 더 뒤로 갔어 더 뒤로 갔어 나이스! 강황했어 강황했어 갑포기! 내가 넘길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받을 수 있어 때려버려 잘 넘겼어 나이스 발이 꼬였어 노대형 오 형은 괜찮은데? 노래한다 Celtic 29 나이스 나이스 이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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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고?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5대3 5대3 서브 너무 강력한데? 연속하게 강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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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치는데 6대3 많이 따라잡았어 6대3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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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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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3 7대3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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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사드기 맞았어 나이스 이거 코피 나는 헤딩인데 이거 진짜 아프겠다 코피 나는 헤딩이야 이거 코피 나는거야 나이스 아웃 아웃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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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점 끝내 끝내 고치 고치. 괜찮아. 눈곤해. 위험해. 화두. 나이스. 9-8. 이거 재혁정그? 9, 8 2G 맨오브맨치 이런걸 해줄게요 좋았어 나이스 파 아우신 넘어갔어 다왔다 아우신 맞게 이 포지션이 맞는거 같은데 동수의 서로보다 가쁘게 쏘고 왔어 자 오른쪽으로 동력 마구 됐어 좋아 우리 적응했어 어휴 시원하네 반바지 나이스 공주 잘 받는다 공주 잘해 넘어갔어 대박이야 이거 진짜 멋있었어 이거 너무 멋있었어 기계가 올랐는데 한번 꺾어줘야겠어 한번 꺾어줘 야이씨 맞춰봐 나이스 나이스 나 이제 안 참아요 고생이니까 오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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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감있다 아우 아우 좋았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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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잘해 잘해 오 나이스 머리로 할거야 머리를 써야지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 기술 쓰지마 아 내가 너무 기술 썼다 깜짝 놀라잖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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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아 누가 받아 5대3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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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수 Avec bona 고맙다 고기야 고맙다 7호 7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흔들려 흔들려 나도 흔들려 나도 사람이야 몇 대 몇이야? 7호 살렸어 살렸어 살렸는데 여기 나기로 나갔잖아 나갔어 손 밖에서 잡았어 살렸어 살렸는데 여기로 나갔어? 위로 왔어 무슨 소리였는데 없었던 일로 합시다 잡으면 안되는데 너무 또 실력으로 너무 받아버렸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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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갔네 어? 미안 미안 7,7,7 어느 쪽이 7이요 서비스 여기까지에요 서비스 여기까지에요 저기도 7입니다 우리도 7이야 저기도 7이야 우리까지 인사이드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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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쳤어 나이스 나이스 게임 포인트입니다 97이에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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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안정적이야 됐어 됐어 만들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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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주기 홀당 뭐야 홀당 나이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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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아 이렇게 지나가다 반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졌다 쿨하게 지나가야되 알지 쿨하게 굿게임 굿게임 연습팀 하세요 야아 또 안경 아니야 이거? 뭐하는거야 유니폼 교환 우리쪽인거 같은데 유니폼 교환 여기 치읍시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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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출석 갈아있지 아니, 안 되신가요? 하.. 저거같이 빨네.. 한 번 해봐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 보내셨어요 진짜 너무.. 아.. 잠시만요 아.. 문자에.. 먼저 씻어 먼저 씻어 저쪽 방에는 씻어도 돼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차오를 해야 되나 사장님 그거 나와요? 끄진물 나와요? 아니 찬물로 찬물로? 진짜? 끄진물이 아니라 끄진물로 씻어야 돼? 저 여름에도 끄진물로 씻어 아.. 진짜? 하.. 참.. 참.. 아.. 하.. 하.. 짓박이 형 어마어마하네? 미안하다 못생겼다 너무 진짜 나빨 아.. 너무한다 대내배네 진짜 못됐다 하.. 안녕하세요 배드라지의 미남 철민주입니다 여기 카메라 여기야? 여기야? 하.. 세표 통닭천사님과 더불어 얼굴을 맞고있네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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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열이 형 잘하시는데? 어.. 기열이 형 잘해 기열이 형.. 아.. 하.. 형 족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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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닭천사님 형카.. 형아 경전조건 샤워? 샤워 샤워는 해야되는데 티를 갈아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좀 이따가 와! 너 땀 진짜 많이 났어 나.. 말도 좀 이따가 êm셨어 내가.. 나 혼자VR.. 아니 나 서브만 lootた어 끝난거같아 흐흐흐흐흑 gentlemen 왜 안봤냐 서브를? 흐흐하 아니 서브를 지저분하게 네 뭐? 나 되게 착신이 줬어 닿기, 닿기 지저분하게 나 이거 씻고 나오는 줄 알았어 너 지금 센스하고 다 씻고 맨발렀으니까 발 빈질 때 깨끗이 치겠어 아 근데 예상외로 너 수비를 진짜 잘한다 아 형님이랑 얘랑 당군이랑 수비를 진짜 잘한다 아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왔으면 좋고 나 하죠 아 의외로 잠깐만 너 왼쪽에 있는 분 뭐야 아 저 형님은 그 냅둬요 소지사 편하네 아빠 잔다 초코소라바기래 소라가 잔다 아니 초코소기 숨 먹고 뛰니까 여기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많이 안들였잖아요 저 빨간다 저거는 저는 더워서 더워가지고 저희 다음 저거는 좀 씻고 시나요? 아니면 밥 먹나요? 우리 족구를 본거야 아니면 직박이 형을 본거야? 직박이 형이 되게 재밌었어 봤긴 한데 족구가 나오고 직박이 형이 불 피우는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족구 개못하는데 나왔네 서브로만 나 입도는거 같은데 아니 서브 실수로만 아 서브 실수로 휴대폰 놓고가신군 저 근데 누가 한명이 저 휴대팩을 놓고갔어요 버리고 와가지고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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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쓰레... 쓰레파도 놓고 하지 않았어? 아들라스 쓰레파 갖고 올라왔거든요 그건 놓고지? 살이... 살이... 야 나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나 어제 라면도 안먹었는데 형 어디 라면먹었지 버린게 아니고 아니 근데 예상외로 몸을 잘 쓰네 예? 아까 엄청난거 운동을 좋아하는거야 아 형 괜찮은데요? 자기도 모르게 운동을 하고싶은 욕구가 있어 아니 없어요 형 풋살 한번 나오세요 근데 오늘 족구 하시는거 같은데 되게 하고싶어 하시는거 같은데 아 할만네 할만네 되게 하고싶어 하시는거 같은데 아 알만네 너무 열정이 느껴졌어 재밌죠 형님? 안 가요 재밌잖아요 약간 몸에서 하고싶을 수 있는 기분이 있어 넌 족구 왜이렇게 잘하냐 넌 왜 다 잘해 아니 아니 아 진짜로 아니에요 아 진짜로 수비를 진짜 잘하더라 서브로만 맥골 넘겨 수비를 진짜 잘했어 당부량이랑이랑 이제 몸이 좀 무거워서 그렇지 옛날에는 또 운동 좋아했기 때문에 살이 쪄가지고 못 뛰는거지 네 오 칫박이 형님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중계 안가고 중계 한다고 해놓고 몸이 안좋으셔 진짜로 배달 진짜 잘했어 아니 내 잘할... 아니라 더 트라이 에슬러 근데 너 약간 체중 감량하고 하면은 축구도 되게 잘할거 같아 살을 빨리 빼라 그러는데 호민이 형이 알려진거 다이어트 좀 하려구요 아니 공 볼 감이 달라 감각이 너무 좋아 어 볼 감이 달라 그리고 내가 봤을때 풍원량님이 스트라이커야 아 맞아 맞아 골게터 골게터 우리 특살팀 나오면 니가 약간 살 빼갖고 미드로 내려오고 맞아 제가 내려가고 원탑 원탑 약간 인장의 포지션이긴 해요 악리 스타일 공을 한 세네번 날리는데 그거 괜찮을거 같애 간지하게 결정력이 좀 괜찮아 헤딩같은거 좋고 센스가 있어 저기 약간 스콜피오 킵 아까 등으로 딱 해가지고 약간 박정현이 형 그런거 있었어 약간 박정현이 형 그런거 있었어 세게 차고 싶은데 아직 들친해서 맞아 맞아 실수하면 안되니까 사이머를 넘겨 약간 이런게 있었어 저는 살 뺄 수 있어요 네? 네? 호민이 형님이 필살기 알려줬어 살 빼는거 자기전 5시간전에 밥먹지 말래 근데 나는 그렇거든 배그 안부르면 잠을 못자 나도 나도 근데 너는 오직 그냥 자동을 안먹고 배가 불러있었어 아 그래? 과자 많이 집어먹었거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먹고 세끼 정해진 시간에 먹고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 군대가면 그냥 살 빠집니다 어이 어이 허아 밥 먹고싶을때마다 꾸임이는 한번 먹어봐 그러면 약간 꾸임이는 뭐 약간 그? 에이 살 앞에 너무 시원하다 씻었어? 아 나 샤워해야겠다 아이 나 씻고 이제 나 씻고 땀이 너무 많지 나는 그 황제다이어트 고기 먹는거 그 통춤 걸려 그래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힘들어 운동을 할게 운동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할게 죽음인자까지도 좋고 잘하시던데? 어 잘하시던데 형님? 아니 풋살 나와야겠던데요? 형 진짜 잘하시던데? 근데 치사하게 공을 두개 쓰신거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하네 아이 2부권 2부권 공이 두개지요 아니 근데 옛날에 풋살 나오고싶어하는 그 뉘앙스를 얘기해서 맞아 한 번 나온다고 하셨어 한 번 아니 나 옛날에 그 저기 배웠거든요 거기 그 나가가지고 말년을 걷는데 아 그거 너무 재밌다 어 근데 직박이 형이 그 나오고싶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풋살아도 보고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형 신발 몇 수 있으세요? 풋살 형? 있어 아 있어야되 아 있네 아 있네 그때 삐어 아 이번에 좋은거 하나 샀는데 진짜 종류가 되게 많아 맞아요 풋살안지용이 있더라고 맞아요 그걸로 아 조원희한테 개인 메슨 받았다고? 아 조원희는 아우 가야돼 가야돼 아들도 축구에 너무 잘해 아니 우리보다 어리잖아 초딩이에요 초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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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희님 우리보다 어려워 오오... 말년이가 아마 동갑입니까 어?! 그럼 나랑도 동갑입니? 몇 년 전까지 현역이였어요 유쭈 잘하시지 근데 그분이 근데 벌써 초등학생 그 유튜브를 하다가 다시 EK2에 또 스카웃 돼가서 다시 또 선수 뛰었어 아오 오낙 잘해서? 중간에 맞지? 아 나 그 자살걸 알아 기가받힌 자살걸 회아 공격서보다 잘한 자살걸 조이스카스 저기도 갔었잖아 영국 아 프리미어리 위관위관위관위관위관위관위원위관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회 미건 애슬레티브 거기 갔다온거 진짜 대단한거 같아 김기열 나랑 결혼하지 아까부터 계속 쓰였어 싫어 반사 왜 하지 씻고 나와 배우님 보여주세요 씻은 연기 씻은 척 안 씻은데 씻은 척 진짜 보여주는것도 이상하게 하던데 안 씻은데 씻은 연기 좋았어 좋았어 조코아는 연기한거잖아 하아 나도 씻어야 되는데 전원계는 종수가 좀 못하는걸 좀 해야될텐데 아니 자꾸 저의 견제형이 아니 아까부터 계속 너무 신나하고 자식담 차있는게 종수형 스타 볼게요 스타도 너보다 못하는거지 여기있는 다른사람들은 한손으로 해도 이겨 아니 너만 니가 잘하는거야 못하는거 보이지 종수가 저 FPS 저 형 변태같아 공포게임 좋아해 너무 싫어 종수형은 진짜 다 잘하신거 같아 공부도 잘하셨잖아요 선생님이였으니까 공부도 못했고 FPS 못했고 총싸움 되게 못해 폴가이즈 못해 못하는거 많아 잘하는것만 내가 해서 그렇지 못하는건 안하고 잘하는것만 해서 그렇지 못하는거 많아 하아 형은 보기싫어 폴가이즈 못한거 왜이렇게 보기싫어 아 왜이렇게 너무잘해 잘랐어 너 아 왜그래니 어 왜그러지 너무 많은 재능을 한번만에 누가 스페했어 모난돌이 적맞는단말이 딱 맞는거같아요 좀 덜 잘라야되는데 저런 청 같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플러리라고 걔도 다 자래? 아니요 저렇게 절 질투해요 아 질투하자고? 질투받는 삶이나 어떤 삶일까? 궁금하다는 삶 아 형님은 회수에서 고백 몇 번 받아봤나? 예? 고백 그거 어떻게 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자한테 몇 번 받았는지 어 기억이 안나죠? 저 0번이요 아 그거를 세고 있을 수 있어요 형님? 저 0번 아 저 좀 주작하는 0번 형은? 형은 좀 많을 것 같은데? 바닥 없어 아이 없진 않죠 형은 학교 다닐 때 좀 있을까? 한 번인가? 한 번? 두 번? 저 빵거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몇 번 없어요 와 여기서도 달라가요 아니 진짜 사람을 얼마나 완벽한 거냐고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는 좀 있어요 해외에서는 보는 눈이 좀 달라요 그 그 보는 약간 그 외국에서 먹히는 얼굴이 딱 있다고? 어어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약간 그 그 곽지주 같은 얼굴 외국에서는 그때가 내가 서른이었는데 생각보다 외국 분들이 좋아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정수형이 진짜 잘생이셨어요 그 지금도 인마 1등이잖아 대중하지 위남 아 누가 두패냐고 지금은 진짜 아니야 나 그 두 명 진짜 궁금해 하나는 나거든 두 명 누구지 우리나라 국대 골키퍼 누가 했지? 아 조 조 정성룡 김용대 아 정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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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맛있 것 같아 냄새 나요? 네? 냄새 나요? 아니 아니 포올냥이 얼굴이 빨고 있어서 형 지금 봤어 정성룡 아 그런 얼굴이 서양에서 완전 화가 나서 너무 왕취해 누가? 정수형 고객도 많이 받았다 완벽하지 왜 들리지 갑자기? 어떻게 해야지 꽉 찼지 왜 들리지 왕창남자 아 근데 맨발로 그 정도는 진짜 잘한거야 어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왼발 정성룡 이은미씨 있냐고 맨발은 진짜 잘하더라고 형으로 다 넣었어 그 신발을 갖고 올라다가 집이 많아서 집밥 없어도 되겠어 근데 집밥이 형 진짜 잘 좋으신다 아 저게 진짜 상남자 같아 너무 평화롭게 저런게 부러워 너무 평온해 집밥이 몸이 안좋으신가 봐 얼굴도 안좋으신데 건강합시다 근데 저거 머리띠를 꼭 하고 자야되는건가? 질기는거야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고싶은 그런게 있어 본인도 시청자분들이 즐기면서 자는거야 오랜만에 땀다니깐 어 그니까 형 풋살 어? 풋살 나오신거 진짜 땀 진짜 많이 나요 오늘 나은거 열 뺐나요 개 재밌어 아니 풋살 다치니까 안다치잖아 땀다치고 안다치고 저 형만 다쳤어 우리도 안다쳤어 형보다 저 살맞이친 저도 안다쳤어 지금 몇명이에요 거기 회관님들? 스물여덟명입니다 아니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다 안나와요 다 안나와요 스물여덟명중에 두명 지금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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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상자 세명 문지방에 발진해 아아 문지방에 발진해 축구하다 안다치고 집에서 문지방에 집에서 문지방에 갈까라 해가지고 두달 부러지고 그 친구가 하나있고 그럼 풋살 때문에 아니야? 풋살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물다섯명인데 거의 한 스물명 전으로 나오죠 맞아요 다음에는 저희 좋은 엄청난데 저녁에 나 씻고 왔는데 나 세수하고 발 다 씻고 비눗칠해서 다 씻고 왔는데 샤워를 할까말까 다시 고민중이야 샤워를 하라고? 아 근데 그러면 이 옷을 갈아입는데 통일감이 떨어지니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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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쯔핳핰핳핳cc ㅋㅋㅋㅋ 난 이제 천천히 먼저 이제 다 씻고 아직 FOR elementary 뱅을 시켰으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 이런거라도 흠집을 말로 해줘야지 영태형을 질투한단말이야 아 형태형이라고 질투한단말이야 뱅새라도 놔줘야지 코가 왜이렇게 빨라져? 울었어요? 어 아니, 그게 운 것 같지? 아 뭐 개소리 하는 쪽이 사람한테 섭섭하게 더운 연기, 더운 연기 안 더운데 아니 여기 다른 저기 손님들도 좀 있더라고 맞아요 일찍 어, 근데 이제 아 이제 좀 대학생들한테 뭐 알죠 형, 씻으세요 먼저 응 내가, 난 아까 일단 뭐 헹궜으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샤워할게 넣어주세요 네 화장실 빌 때 응, 먼저 마세요 빨리 마세요 화장실 빌 때 먼저 저쪽 빵도 되게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고 어 여기도 할 수 있고 나 빵도 있어 어 옆방, 옆방 연기가 좀 있긴 한데 괜찮아 연기 많이 나더라 아 오늘 승반기 수명 왜? 왜? 일상에 타서 너무 하셨어요 저 연기 안에서 아, 그 연기가 우리 거였어? 아니, 자기도 훈연을 하고 있더라고 스스로도 한 시간 더 해야돼 한 시간 더 해야돼 한 시간 더 해야돼 아 아니, 고기만 훈연을 하면 되는데 저렇게 너무 고생하면 아 아들 덥다 우리 그러면 다음 코스는 뭐예요? 저기 있는 곳 중에 하나ől까 아니면 일단 좀 휴식 씻고 좀 씻고 저 우리가 이제 폐복되 vegetable 시간 우리 몸을 오랜만에 많이 썼어요 미안합니까? 아니면? 일단 좀 휴식? 씻고 우리가 이제 회복되려면 시간이... 우리 몸을 오랜만에 많이 썼어요 개인정비 시간 옆에 괜찮은데? 왜 죽고 안했어? 맞아 왜 안했냐 너? 왜 죽고 한 척해? 진짜 승판님 고생해서 옆에 있었어 내가 나가고 싶었는데 연기 공부중이야 다 갈아입었구나? 땀이 너무 많아서 땀이 너무 많아서 재미있었어 우리 3대2였죠? 되게 팽팽했어 출발하게 좋아하네 흐름 내가 어디 가지는구나 아 기원한구만 짜! 형님 자는데 뭐하는거야 단순히 그럼 이제 저는 씻고 올까요? 비었나요 화장실? 씻고 와 씻고 와 아직도 안 씻었어? 아 찍고 왔는데 한번 더 씻으려고 한 번으로 아니 진짜 아니 씻고 이걸 다시 입으면 어떡해 씻어 씻고 이걸 다시 입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 씻고 계시니까 자 빨리 비었어 비었어? 내가 거기서 씻고 왔다 정석이 씻는 이유를 잘 몰라? 내가 알아서 씻을게 내 목까지 끊으려고 아니 땀을 땀 뽀글이 다시 입었어 아니 아니에요 아예 위에는 일단 여기 한번 정리하겠구만 아니 서른 아홉에서 안 씻는다고 몰라 씻으라고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에이 귀찮은 거 아니야 컵땅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주 잠깐 시간을 보내는 건가요? 뭐야 이거 컵땅이 수영상 득사감 참 좋은데 다른 팀이 있어서 저 아래 비웠어요 갔다 오세요 저 아래가 어디 또 확인 좀 그.. 직박이 형님 정지화면이나 스샷 아니고요 지금 저 뒤에 저 은이십니다 오른쪽 아래에 당근 진짜 급식 같다고 저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 머리였어요 한 번도 파마하는 거 외에 머리 스타일을 바꾼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색치가.. 엄청 많아졌어 원래 많아 그래서 중개할 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염색 좀 하라고 근데 한 번 하면 계속 켜야 되잖아 약간 멈출 수 없는 거지 근데 햇머리 아예 빨리 새는 것도 멋있는 것 같아 아예 하얗게 왜요? 난 새치 없어도 좋겠다고? 너무해 너무해 아니 가끔 그럼 바꾸자 형님은 두상이 예뻐가지고 아 두상? 진짜 두상이 예쁘세요 그럼 바꿔요 바꿀 수 있으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근데 이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뭐 현대의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뭐 개발됐대 오늘 개발됐대 아 그래요? 바꿔요 비용은 형님이 되세요 이걸로 화제 되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걸로 아니 뭐 그거 개발되면 맨날 닷톡방에 올라오더라 아 뭐 그냥 친구들 있는 닷톡 무슨 말을 내쳐 보겠어 이게 원래 이제 엠티를 하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먹기 직전이라든지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인정비 시간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 뭐냐 그 여러분들 오늘 이제 6시 25분이거든요 네 이제 1시에 시작을 해서 대략 한 5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밤에 또 뭘 해야되고 승아빠님을 뭐 보고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승아빠님 쪽을 왜요? 아니 저게 중계되고 있는 줄 몰랐어 아 저게 중계되고 있어요 아 보니까 승아빠님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여쭤봤는데 승아빠님이 조금만 하면 오늘은 이제 일정 끝 그래서 괜찮다고 계속 하셔가지고 계속 괜찮다 하는데 옆에서 귀찮게 하는 것도 실례야 뭘 하고 있는데 아 저 도토니까 아이 괜찮아 저리 가세요 그냥 훈연하면서 공화 모습을 하고 계신 좀 절로 가라고 하는 약간 말은 그렇게 안하는데 좀 절로 가라는 눈치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서 있는 것보다 아 근데 사람이 저는 평일이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주변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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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분들 방학이라서 방학해서 진짜 많이 계세요 근데 대학생들이 방학인데 요새 왜 와요? 대성리가 여기 엠티촌이잖아 여기 엠티촌 엠티는 학교 다닐 때 가는거 아니에요? 그니까 대학생 그니까 대학생 아니 대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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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아 수마빤 오셨습니다 수면이 됐어 수면이 사람이 아니 밖에서 연기 사이로 보이는 그 자욱한 연기 사이로 eraser 약간 그 뭔가 인류의 구원자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 아아아아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아 굳힘 돈다 다음부터 절께도 해야지 말아야지 저는 뭐 한 끼 정도 해주시는 줄 알고 왔는데 오늘 왔더니 뭐 다 하신다고 해서 난 지금 깜짝 놀랐어 뭐 했어요? 훈연하면서? 네? 오마무숨에 했어요? 아니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저기 지금 그.. 잘 안됐어요 여기 아 와이파이 여기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와이파이 방송용 때문에 못 써가지고 아쉽네요 지금 팬수 손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팬스요? 팬 팬의 숫자 그.. 말들이 팬을 가져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팬수가 드러나요 스타처 경험치 같은거? 네 그러니까 뭐 얘를 추종하는 팬들 아 팬 팬 팬 팬 F A M 팬 프라이 팬 그 말을 좋아하는 팬들? 그쵸 경주마들의 팬 기수도 따로 있나요? 기수가 저죠 아 기수가 나고 트레이너 근데 그게 올라타진 않고 걔네들이 달려요 지금 아니 뭐 기수가 위에서 말해서 으랴 으랴 하는거잖아 그게 아니라 자기들 뛰는 치미크 치미크 지금 회방으로 치미크 저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나 약간 힙합하는 사람 같지 않아? 저거 목에 두르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힙합하는 머리카락이 저게 머리카락같이 덕파이어 덕파이어 왜 왔지 여기? 덕파이어 칭파이어 전현님 공연있나요? 아 없습니다 노래 한수도 부탁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해야돼 아 우리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나 덕파이어 나 덕파이어 나 덕파이어 나 덕파이어 나 덕파이어 아우 빙 빠져 노래방 5만원 대박 할말 없으면 그냥 안하셔도 돼요 우리의 연습 옆에 불방이야 불방이야? 아니 옆에 좀 누구라고 옆에 불방이야 노래방이 5만원이에요 5만원이고 11시까지 노래방 5만원이라고 하면 갑자기 막 5만원으로 올 수 있어요 할거면 아침에 써야돼 그리고 밤에는 못해 아 또 가져올거야 바이브에서 준거 마이크로 그냥 대는거 얌신한거 밤에는 못해 또 심지어 마이크로 갖고 오는거는 사실상 우리 음식점 가가지고 술 싸우는거랑 같이 여기 콜키지 시간당 5만원이 아니라 전체 하루종일? 하루종일 11시까지 저 기계를 쓰는 행위가 5만원이에요 기계를 사용해요 하루종일 태진이더라구요 애매하게 할거면 안하는게 나 그분이 4천원씩 객출해가지고 태진 태진 저희 서른개 아니었어요? 컨텐츠 서른개 중에 몇개 세개 했나? 어 네 개 다 해야지 나가실 수 있어요 한 대치 한 대치 우선합니다 아 뭐 그런거에요? 아니 나는 하나씩만 준비해와도 열혈이 두개니까 지금 폭도라고 게임을 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두세개씩 하니까 이게 뭐 30개가 됐어요 꽤 많이 했어 많이 했어요? 폭도를 줬고 줬고 했고 폭도를 줬고 한 번 지워도 돼? 동화구현은 한 번 했는데 동화구현은 한 번 가고 동화구현은 한 번 가고 그것도 한 걸로 치는거잖아요 한 걸로 치는거지 많이 좀 지워이겠는데요? 한 거 좀 지워주실래요? 네 폭돌 폭돌 아 줄 저기 환불해야겠네 8천원짜리 족구족구 족구 줄넘기이를 못했네 족구 학자로는 한 번 더 살고 없지 않을까요? 지금 매직방송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동화 지어내기도 아까 했고 어 줄넘기이도 아까 형 밖에서 한 번 하셨잖아요 한 걸로 할까요? 못했어 못했어 아 못하셨어 아니 누가 한 번 나가서 한 번 하고 와 아니 1층에 다른 세품들이 있어가지고 흔터 할 것 같은 거 아니 그게 맞아 맞아 사람이 다 지나다니고 여기 1층에도 학생들이 있는데 다 알아봐가지고 거기서 줄넘기를 하기에는 거기서 어른들이 흠뻑 퀴즈쇼도 한 거 같아요 아까 풍을 형이 보면서 머리가 싹 져주셨던 거 아 흠뻑 퀴즈쇼 아니면 그쪽이랑 그쪽이랑 쪼개 쪼개가지고 줄넘기 학생들하고 같이 쪼개는 사람 아니 아니 화장실 가서 아 그러면 퀴즈쇼만 남길게 아니 흠뻑할 수 있어 숟가락으로 탁 부공 넘기게 할 거예요 내가 사실상 보니까 저녁식사 하고 어 그냥 게임 한 번 하고 야식 먹고 마피아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마피아 하려고 해 마피아 하려고 해 마피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나 마피아 하려고 해야지 해야지 왜 롤링페이퍼는 언제예요? 공수막당 같은 거야 마피아가 공수막당 롤링페이퍼는 내일 오전인가? 공수막당 안 해? 공수막당 해야지 공수막당 해야지 야식은 하지 마세요 야식은 하지 마세요 우리 정해원 쓴드팬은 언제 아니 그 이따 게임에서 진 사람이 야식 만들어준다 야식 만들어주게 아니 야식은 오늘 안 하는게 좋은 것 같아 아니 성아빠님은 야식은 따른분이 오늘 야식 담당 따로 있어요 종수용 아 맞다 종수하고 있어요 짜파비티 차졸짬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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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짬 차짬 차졸짬 차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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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잘 어울리죠 이렇게? 좀 모자 좋다니까 칼 모자가 이제 모자납니다 어 힘들다 이게 내가 광대가 좀 기이할 정도로 없어 이게 누구 광대야? 이게 안 좋아 한 대 맞으면 바로 식사야 한몰이요? 그래서 여기 좋은건가? 안좋은거 왜요? 적당히 한 요정도에서 나와야지 그냥 길쭉해볼까 천부같은거에요? 한 대 맞으면 살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있으면 맞춰주지 약간 그 문짝에 빔같은거지 빔이 몇개 없지 안 맞고 다녀도 있어 형 때릴 사람도 없어 얼굴만 맞춤 형님 내일까지 보시죠 형님 내일까지 형님 내일까지 있죠 오늘 가는사람 있어요? 네 정민님 내일 굳이 여쭤보시면 어쩔 수 없죠 내일 아침에 못가시는거에요? 자신이 아니 잘하시더라구요 잘하시죠? 좁고 잘해 좀 치더라구 학생들이 다 알아보고 난리 났지 난리났어 큰아빠 진짜 큰아빠 아니 이모같지 안하요? 저러면 화장실에 가서 폭포 소리 나잖아 이모같은 느낌도 나 빡빡 화장실에 가서 폭포 소리 나 으에게 근데 안 끈겨 언제 끊기지? 아직 끊는데 안 끊겨 죽은 거 아니야? 줄 줄 이거 마사님 쓰시던 건가요 혹시? 아니 새 거에요 새 거 새 거에요 얼마 준 거였어요? 8천원 10미터 10미터 2미터 8미터 4미터 6미터 있어 10미터 10미터 얇아 놓고 안 들어갈 거 같아요 등산 용품 같아 등산 용품 거짓말 탐지기? 폭탄 안 꺼지네? 기응 니은 노답 가능 노답이 뭐야 기응용인데 기응용인데 노답이 왜 나와 진짜 노답이 나 네가 노답이었으면 좋겠어 나 노답 자 그럼 슬슬 그럼 합시다 뭘... 뭘 해요? 네 다운 거 다음 거 다운이 이제 예상이기 힘들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계속 난 홀이 빠졌어 삑약 Yoga 너무 일정 뻑뻑한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오늘 몇 편 뽑는 거예요 지금? 한 20편 뽑는 건가요 지금? 필라패스 하세요? 뭐요? 아니요? 필라패스 뭐요? 아 이거 1 플러스 1이야 저 작년에 산 거예요 에피소드 에피소드 틱톡 귀환이 형 앞에 가세요 톡톡 틱톡이 그 쇼박스에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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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왔는데? 그냥 나온다 지금 200만 유튜번데 그냥 다 걔네 후배인데 되게 착해요 그래서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네 개그맨 트럼프팬들은 다 해달라면 해줘요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찍고 있어요 머리가 져지니까 되게 섹시하시네요 필라테스 복 입고 있어요 필라테스 복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잭시모스 잠겨내서 한 거야 이거 이게 1 플러스 1인데 필라테스 아니에요 운동복이 얼마나 좋은데요 필라테스 아니요 이게 무슨 개그맨 플러스야 아니에요 이거 2PM 선전해갖고 산거에요 네이버 쇼핑에서 발가락 양말 신었나봐요 색깔이 되게 도발적이에요 필라테스한테 부끄러워요 아니 저는 아닌거를 아니라고 하는 판이라서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되게 억울하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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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밤에 뛰면은 어두우니까 자전거 탐사는 칠 수 있으니까 밝은거 산거에요 일부러 1 플러스 1으로 샀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밝게나셨지? 네이버 쇼핑에 2PM에 선전했다니까요 아니 원래 자전거 왜 와요? 아니요 그냥 스포츠에요 스포츠에요? 스포츠에요? 스포츠하고 추억 스포츠하고 추억 그런거에요 엄청 편해요 너무 몸 연정하고 너무 편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때는 여기 검은색 스포츠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포츠 그냥 타요 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요 훅 형 보여달라고 붉은 패션 유현이가 단백이야 오세요 훅 형 보여달래 붉은 패션 형 보여달래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진짜 테디베어 같아 어 장난 아니다 어 그 티버 티버 뭐야 그 대개같은 반죄의 제왕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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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철수 씻고 있어요 직박이 형님이 화장실 갔어요 직박이 형님 김리 몸이 안좋으셔? 직박이 형님 김리 아니 그 누구지? 아니 그 호구와트 경비원 호구와트 경비원? 해그린 해그린 직박이 형 해그린 직박이 형 해그린 컨디션이 진짜 안좋아 보이시네 타이레를 아까 넣어둔 진짜 안좋아 보이시네 또 넣으신다고요? 또 넣으신다고요? 옆방 가서 좀 쉬실래요? 옆방 연기에 너무 안좋아 옆방 또 잠겨있다 철수가 씻고 있어 최후야 최후 화장실에 형 핸드폰 아니야? 차키가 핸드폰 있어 옆방 화장실 내일도 써 아 그래요? 아 맞네 포르쉐 포르쉐가 2명이나 포르쉐 또 하나 누구야? 포르쉐는 뭐 소나트나 포르쉐 홍월이 형님도 포르쉐 아니에요? 세리뿐 포르쉐? 투포르쉐 또 한명인데 포르쉐 오프르쉐 어떠acional 옥냥이도 하나 사놨어 옥냥이는 그게 없어 너너가 없어? 5년동안 2만키로 탔어 5년동안 2만키로 탔어? 얼마 안타지는데? 내가 10년동안 쳐 K7 종수랑 K7에 진짜 잘 어울려 K7 탈거같아 K7이 종주형이야 K7 탈거같아 K종주 K9 사실 지금은 K9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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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9 다 모였나요? 네 되게 자연스럽네 구토가 좀 편하다 좋아좋아 저거 어차피 하나밖에 못할거같아요 약간 미국 시트콘같아요 1회용 면도기 있는사람 1회용은 아닌데 저거 하나 남아요 남편이 1 플러스 1 안쓴거있어 치약? 나 있어 나 면도기 있어 린스 트리트먼트 있으실거에요 아니 형 나 음매여서 미용실 갔다와요 어제 안올라고 했는데 학교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있는가 거의 다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몰래 놀래켜주려고 왔거든요 근데 방구 껐더라고 빨리 왔어야지 말했으면 우리가 안꺼는게 말하는 재미없잖아 본인만을 킬라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막상 장소 안꿨어도 별로 안놀랐어 올거 같더라 재택창에 아아 왜 아웃라인스 아 안놀랬어? 아니 근데 린스가 있어야지 염색된 머리랑 배털이라서 염색하면 머리끼리 안좋아 린스를 원래 쓰나? 나 안쓰 난 샴푸맛 난 무조건 샴푸맛 난 무조건 샴푸맛 나같이 얇은 머리는 빈써 나는 그냥 샴푸맛 샴푸로 세수도 할수있고 다했어요 샴푸로 세수도 왜 왜 할수도 있다고 샴푸로 빨래도 하잖아 할수있다고 다할수있지 할수야했지 밥도 바라먹을수있지 머리 샴푸맛 근데 머리를 왜 계속 그렇게 자르는거야? 하하하하하하 나 이거 진짜 기훈이형 나 쓸모참왔어 종수가 자꾸 나보고 머리 어디 잘랐냐고 나 놀려 니가 그럴말하는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 그래 내 머리가 좋다고 종재형 머리는 왁스를 해 나도 왁스를 바를게 근데 왜 안받나 했냐 아까 발랐잖아 종수는 이게 자기도 알아 이게 지금 야자수 머리인걸 아는데 카파카파 방송 캐릭터가 이미 야자수 아저씨가 돼서 이걸 버리면 일단 윤택님이 이 머리인거야 비즈니스머리구나 아니요 아니에요 예쁘고 안 예쁘고 내 머리를 어떻게 해도 이거보다 예쁘기 힘들어 아니 점점 오빠가 그려준 그 찬짤 로고 아니 원래 그래서 그렇게 그려 아니 이거보다 어떤 머리가 이쁜데 어? 종수형 머리 3개에 호캣몰 있는데 이름일까 하고 아라리 아니에요? 애플 애플 머리 여기는 다 밀고 나시 모이카 같은거? 파마 해봐 파마 아니 단발까지 희생머리 영화 시동의 마동석 픽업트럭처럼 너무 이렇게 비웃는거 아니야? 귀걸이가 하나 있어 우리가 귀 귀가 보여 이게 나름 여기 위홍사님이 정성들로 잘라주신 이만으로 가지마 어디가요? 30만원 이미 받아갔어 저 원래 받아갔잖아 뜨바갔어 끝나고 이제 30만원 다해서 내가 거기 거절을 못할 것 같아서 더 연장하라 그러길래 이상하다 그랬거든 근데 또 맘에 드는거야 마지막에 잘라주셨니 그래가지고 또 연장했어 야자수 15번 더 자를 수 있네 정원사네? 야자수 15채 근데 니가 그 미혹실도 안오른거야 아니 근데 니가 어필을 해 이거 말고 다르게 해달라고 말하는거 아니야 난 가서 그냥 가서 자 가듬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거야 니가 만족하는줄 알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기로 좀 해봐 다른 스타일이 최신 유행한 스타일으로 해달라고 야자수 말고 딴거야 야자수 말고 소나무로 해달라고 내가 악셀을 받으면 괜찮다니까 아까 괜찮았잖아 어 아까였어 아까였어 아 괜찮았어? 내가 알려줄게 여기를 어 여기가 문제야 여기 여기 거길 잡아 거길 잡아 거길 잡아 아 그 이상한게 만들라고? 아니야 괜찮네 아니 내 집 밖에 아니야 오빠가 너무 진거야 그 여기를 아예 물리기 그 뭐지 남자분들이 하신 그 뭐라 그러지? 바보샤 바보샤 아 바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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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아 여기 넘기고 여기를 그냥 그냥 밀어 밀어 그래 뭐가 되겠지 어? 뭐라도 되겠지 해봐 눌러 왜냐면 너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여기를 모아서 뒤로 넘겨버리라고 점수로 그래서 옆에 싹 밀려고? 어 그럼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미용실 가서 이렇게 한다며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 싹 누르지 이래? 그럼 머리를 레퍼런스를 가지라 이름이 뭐야? 미쳐 쓰리 가위 없어? 지금 해보자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아 야구선수, 윤희관 선수 스타일 잘 어울리고 신생아 컷? 윤희관 선수 신생아 컷 살짝 닮았는데? 그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윤희관 선수 머리 오빠도 바꿔야 돼요 미용실 그래 너도 웃을 때가 아냐 나 지금 안 말려서 그래 이만 따야돼 이만 따야돼 아니 내 머리는 조금 더 길면 길어지는건데 내가 원래 미용사님이 길게 잘라주는데 내가 그게 다시 오기 귀찮아서 내 머리는 더 짧게 잘라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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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말 안 까먹었잖아 우리 아들 머리야 아니 미용실 미용실 그 선생님이 이것보다 잘 잘라주는데 내가 더 짧게 해달라고 했잖아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면 내가 더 짧게 해달라고 아니 그 우중이 머리 모두의 마블 아기 머리지 모두의 마블 아기 머리지 모두의 마블 아기 머리 모두의 마블 아기 머리 오락실 헬로베이비 헬로베이비 그 머리 동굴이 동굴이 일부러 아 맞아 아니 어차피 일하면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을 다 만져주니까 알아서 내가 뭐 나는 뭐 이렇게 해 있으니까 나도 개인 방송 할 땐 이렇게 해 안 삐졌어 안 삐졌어 내가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거 아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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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스타일 제일 괜찮지? 머리 스타일은 소민 형님은 나는 뭐 할 말이 없지 아니 진짜 형 형도 괜찮아요 잘 어울리시는 거 형은 주상이 이뻐서 근데 이정도 있으면 한명은 있어야 돼 누군가는 이머에 있어야 돼 모임이 이렇게 있어야 돼 맞아맞아 밸런스가 많아서 게임도 마찬가지 모두를 위해 이제야 너처럼 말하지마 한 명은 있어야 돼 아니 원래 갑복이가 빡빡 밀었었잖아 쿼터제 쿼터제 얘 진짜 여기 다 밀었을때는 어우 와 장난아니야 내가 눈 마주시자마자 사과할 뻔 졌어 원래는 계속 그걸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웬만하면 얼굴로 안 밀리는데 얘 머리 껏다 지금도 살벌한테 아니 그때도 너 안 밀렸어 지금도 살벌한테 그때랑 비교하면 왜 이렇게 빽빽하지? 안에서 뭐 나올 것 같아 새알 같은 거 새알이요? 기열이 형이 머리 스타일이 괜찮지? 기열이 형은 키도쿤 스타일이 일단 괜찮아 이 형이 일단 기럽지가 이 형은 딱 좋아 모델이야 모델 같아 모델 모델 그거 개혁 콘서트 나올 때 연예인들이 막 대시해요 하지 하지 그날 안 해줘요 그날 아니야 그날 수제분 메신저분 말 걸어요? 수지 수지님이 인사하셨다고 어? 아 핵봉 왔을 때 핵봉 왔을 때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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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 좋아 엘러베이비 전부다 어디다 잘라 인마 엘러베이비 우정우정인가 홈페이 닿는데 아 이수지 씨 말고 기열이 형 자식이 내가 아니고 지금 약간 여기서 박변님은 연락 좀 오지 않아요? 비밀이지 여기는 현역이니까 디엠디엠 인사는 안해서 인사 없어 인사 없어 비밀이 있어 저 따라 하시는 분? 비밀이 있어 연탐용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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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꺼 연탐용이잖아 벤저러스인데 이병방 재밌는 거 보려고 돈복이 보면 재밌는 것만 이렇게 흡착만 친하고 싶어서 인스타에 따라서 안 만들어도 돼 뭐야 쟤는 왜 저래? 나도 여행만 지가 저 한마리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 근데 비윤이 넘어갔으면 되는데 나를 키웠어 이렇게 반응이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아 진짜 피곤해가지고 나 졸려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조용히 있잖아 할 때마다 계속 반응해주어 이 형 이 형 놀리는 거 할 수 있어 100번 하면 100번 하면 이 형 게임 못한다고 생각해? 내가 공칠 수가 없어 사실 마약이야 맞아 알면서받아주는 거 동생들이 알면서받아주는 거 지금도 게임 얘기하니까 속상해 형! 족구도 나온 거 못하네? 족네 형 졌어요? 우리가 이겼지 어? 졌어? 정민씨가 정민씨가 좀 해야겠다 정민씨가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거의 빼고 했는데도 그냥 상대가 안 되죠? 송얼리 형님 끼고도 이겼어? 영태형님 오늘 잘했어 오늘 기가 막힌 장면 두 장면 만들었어 진짜 기가 막힌 장면 진짜 오늘 슬리스틱의 진술을 보고 진짜 추왓 추왓 이러면 잘했어 박빙이었어? 박빙이지 기열이 형과 내 차이였지 신발도 안 신고해 네이싱 왼발이 아 그래? 왼발로 왼발로 고인물 완전 웬만하게 그냥 졌고 맨날 나가는 사람보다 슬리 더 잘하는 거 같아 잘해 정수 잘해 오빠 못하는게 뭐야 왜그래 대학씨 진짜로 만능이야 왜그래요 원래 하는대로 해 자기들이 언제부쩍 그랬다고 조종 일부러 살찐거야 무슨소리 하는거야 유치놈아 머리가 머리 이쁜네 밸런스 맞출려고 밸런스 맞출려고 자기 능력 결혼을 못한잖아 진짜 만화에 나오는 노래 니가 그랬잖아 옛날에 짱에서 김대섭이라고 했어 김대섭 한상태의 그 봐라 그 몸으로 말해오는 제시언을 써왔어? 아니면 써야돼? 써야돼 고민 몇시에요? 몇분이야? 7시 좀 안됐을까? 7시 7시? 벌써 7시 했어? 잠시만 좀 있음 가셔야 되네요 너무 아쉽다 가죽 알지 가죽 알지 야 요원 좀 담아라 같은팀이지 팀이면 또 끈끈한게 끈끈한게 우리 팀 말고 사진 한 번 찍자 아 찍어 찍어 사진 찍으면 롤링페이퍼를 미리 해야겠다 미리 해놔야돼 이거 뒤에 우리 기념비적이게 이름이 있으니까 사인 하나씩 아 좋죠? 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아니요 제가 지금 전에 갈건데요 니가 먼저 해 니가 먼저 시동을 걸어봐 저요? 어? 시동? 캐치했네? 네 니가 막 하면 돼 한 명을 잡아줘야돼 바닥에 대구해야돼 상관없나? 연예 싸인 사인 한번 보여줘 오빠도 많이 했잖아요 나 많이 안해봤어 내가 딱 잡아줄게 아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왼쪽 어깨축지 왜 눈치를 봐야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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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7월 27일 날짜를 줘래. 토트넘 사인 받는 거 같나? 날짜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어. 당근에 원래 그런 거 아니죠? 팔리겠어. 팔아. 이거 팔아서 보탬이 된다면 나쁘지 않지. 아 이거 어떻게 팔아요. 됐어요. 보기 보기. 그거 밑이 잘 잡아야 된다. 잘 잡아야 돼. 어디까지 구석이야. 제일 구석이 어디야. 여기 원래 다구석이야? 다구석이야. 그러면 짧게 쓸 건데 여기가 됐어. 여기 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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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코 눈에 띄. 너 옛날에 파이널 했잖아. 너 했잖아 치스타에서. 내가 봤는데. 둘 다 먹겠다. until the end. 오. 쥐빵이 헷어요? 했었어요. 오. 즉성에서 만든 거 아니죠? 순서대로 표정만 마음에 안 들어 싸인어orous 맘에 들어 핸送 드릴 꺼 장 test 아니아니 아닌 걸어 놔 사인을 많이 할수록 단수해져 superstition 낮은 그 이름정도 글이 막 long 진짜 무슨 축구팀 유니폼 같았다니까 토트넘 대안했을 때 막 그런 거 같아 왜 이렇게 해? 니가 망치면 앞에 다 다시 해야 돼 그냥 이다 먼저 했어 쟤는 그 사인이 있잖아 난 귀여운 거 불러야지 포커스가 나를 대맞았는데? 이거 꽉 잡아서 이거 꽉 잡아서 꽉 잡아서 아 좋아 수막관님하고 칭찬해놔고 나 더워 싸움은 해야겠다 되게 힘들어 보여 되게 포지션 잘 잡았다 딱 되네 앞 내 자리가 딱 딱 하면 되겠네 손짐시켜 보여 건빛이 묻어가지고 트윗 트윗 아 나 오가레 오가레다가 오가레 영영상 너무 귀여워 이걸로 진지칸? 응 이말리엄 물었어 이거 이말리엄 진창네 이병원 이말리엄 진창네 이병원 세 가지 인격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작가님 그 저 오프라인 상담 열면은 화분 보내주시나 보는데 안 보내주셨더라구요 갑자기요? 제가요? 그때 박창민 배우님도 보내주셨는데 안 보내주셨더라구요 어 그렇죠 세화야 혹시 내가 보냈던 그거야? 응 내가 보낸 저 화분 그거? 그거 말하는거야? 넌 보냈다고? 넌 보냈다고? 넌 보냈다고? 내가 알아들었나 해서 침착만처럼 되게 실패했네 그거 할만한거에요? 계속해요? 아 계속해요 아 계속해요? 네 확인 좀 해낼거에요 이거 거기 걸어놔 오 뭐야 오 뭐야 저게 승자죠 방금 쓰신게 오 오 오 오 오 그렇지 다 된데요 너도 했어? 통총은 해야지 통총은 해야지 통총은 해야지 아 너도 해야지 이거 멤버 이름 써있는 사람 다 해야지 저 잠깐만 저 이해할게요 제가 이거 지자츠 만든 사람이니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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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야지 다 해야지 다 해야지 거기 이름이 다 써있으니까 제가 화분은 못 보겠지만 이거는 잡아 드릴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잘 잡는다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다 이거 진짜 그냥 걸어요? 한 분 안 읽고? 그렇게 생각하셨네? 아니야 아니 그 누구 하나의 소원보다는 모두 다 감상할 수 있게 그냥 제 3년에 걸어갈 때 그렇게 해서 다 볼 수 있게 아 이쁘다 다 볼 수 있는 게 좋지 사인 다 되시면 홈민형 사인 딱 홈민형 같다 그리고 이거 뭐냐 옥양희님 저거 이모티콘 맨날 굴러가는 거죠? 채팅창에 이거 액자에 넣는 것도 있어? 액자에 넣는 것도 있어? 액자에 넣는 것도 있어? 오 사인도 있어 이거 이쁘다 형 안 탔어? 카와이 감사합니다 카와이 이게 왜 이럴 때 이거 맞지? 이럴 수술 놓고 갈까? 그럴 수 있어 아이 안 돼 지금 넣어놔 지금 넣어놔 최소 어때? 새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제가 낙서한 것보다 그건 맞아 아니 근데 또 희소성이 있지 하나밖에 없는 티셔츠 저녁이 저희 한 8시인가요? 안녕하세요 빨리 만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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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요리 지원할 거라 취사 지원할 거라 그럼 그전에 하나 하고 얘도 처음 와봐서 그래 다음부터는 하나 시켜 먹자 안 하나 시켜 먹자 데미 데미 되게 힘들어해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 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빡센 거를 가졌어 그냥 삼겹살을 뽑아 먹으면 돼 여기 딸까미집도 있고 그래 왜 그러냐면은 그 직원들이 콘텐츠 해오라고 해가지고 아 맞아 식사 식사 같아 아 3삼터 훌렁한 겁니다 아 시부로 아핳하핳 아 É 삼겹살랑 이제 평범하니까 삼겹살 또 와서 먹든 다르지 그니까 이제 평범하니까 콘텐츠적으로 이제 좀 약간 팔레다 보니끔 아 삼겹살은 근데 불을 나 마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나 잘 안 먹어 그랬어 맛있겠다 처음에 신나게만 긋다가 그럼 보통 먹어봐 속살, 목살 소주구스 항...항정살?? 게스트 두 분이 제일 힘들어 보인다고? 좀 더 돼요? 아닙니다. 저는 안 힘들어요. 아, 습니다. 아닙니다. 나 오늘 와서 그런 건 되게 딱 좋은데? 어제 오신 분은 좀 피곤하겠다. 그 어제는 이 여기가 바닥이 딱 봐도 여기 시장 내일 필요하겠는데? 라는 느낌의 이 바닥이 있어요. 실상 지금 어제 온 사람들 48시간째 거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거의 못 잤어, 사람들. 저 어제 해가 뜨고 나서 잤죠. 아침에. 사실은 뭐 여기서 식사를 하고 그 마피아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니 기절을 기절할 사람 왜냐면 왜냐하면 한 분이 가시는데 괜히 소외감 느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기절할 사람들 기절하고 아, 벌써 기절하면 어떡해? 아, 나와봐. 왜 그래? 부상자가 한 분 계시고 근데 쌩쌩한 사람이 방송하다가 기절할 사람들 복귀해서 다시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래야 돼. 그죠? 다 있으면 힘들어. 강의, 강의해 주시나요? 뭔데? 테드. 테드, 어, 기열이 형. 어, 테드 한 번 하자. 테드 한 번 하자. 3분 테드. 아, 피곤하지 않아, 지금 테드. 아, 저도 안 피곤한데요. 테드를 올리는 건가? 나 형한테 배우고 싶은데. 테드, 맛만 한 번 볼게요, 그러면. 아니요, 저도 맛보려고 얘기한 거예요. 남의 거를 맛보려고.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베드라즈 승급하게 한 번 할까요? 테드. 테드.